그러한 것은 상당히 신비롭지만 또한 두렵고 위험하기도 하다. 사람에게서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믿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문득 화검상은 불과 얼마 전에 그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화검상은 스스로의 그런 감각조차 의심하고 싶을 지경이었다. 클클클 자네의 애군은 정말 대단하군 대단해. 이런 애군이 한 사람에게 모인다는 것도 쉽지 않은 노르디고 또한 여태 살아있다는 것도 기저귀로군 클클클. 노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꼽아보며 점을 보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그 소리의 환상에서 깨어났으며 유심히 노인을 주시했다. 천안은 정말 넓고도 넓다. 난세가 영웅호걸들을 부른다고는 해도 이런 알 수 없는 이인 이인들까지 모이게 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대체 이런 이인들은 또 얼마나 있는 것이며 이들은 또한 어떤 알 수 없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화검상은 노인을 바라볼수록 기이하게도 몸과 마음이 크게 긴장되고 두려움이 드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을 편하고 유연하게 갖추려고 노력했다. 내가 평생 점을 쳐서 먹고 사는 동안 이렇게 불길한 상상은 처음 보네. 자네 점을 보려나. 그런 복체를 내게. 복체는 금 백냥일세. 눈살만 찌푸리고 있던 녹기보도 복체가 무려 금 백냥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놀라 이쪽을 바라보았다. 이런 길거리에서의 복체는 을에 많아봐야 은자 열 냥 정도다. 그런데 은자도 아니고 금 백냥이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이다. 클클 자네의 애군이 너무 많아. 그것을 해소하려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안 그렇고 말고 클클. 화검상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품속에서 한 냥도 안 되는 은덩이 하나를 노인의 앞에 던져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점을 보지 않겠소. 이어 화검상이 몸을 돌리자. 그 노인은 황급히 웃으며 입을 열어 어그를 잡았다. 하아 그럼 내가 공짜로 점을 봐주기로 하지. 클클 이건 손해지만 약간 예외라서 자네가 이 애군을 비켜가려면 남쪽으로 바로 내려가게.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야지. 그는 자네와도 이미 인연이 있었던 사람일세. 클클클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바로 다른 한 사람을 만나보게. 음. 그 사람도 자네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군. 자네는 애군이 깊어도 인연은 너무 좋아. 바로 자네가 어젯밤에 만나고자 했던 사람을 만나보게. 그녀는 바로 동쪽에 있군. 화검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 노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고 해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 수는 없다. 노인은 지금 차선책으로 어여나를 만나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노인은 벌써 자리를 말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클클 늦기 전에 서두르는 게 좋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지. 클클 오늘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이만 가야겠네. 다음에 또 보게 될지도 모르지 클클클. 노인은 종종 걸음을 옮기더니 이내 골목길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화검상은 감각으로 노인의 기척이 그 골목길의 안쪽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감각으로 사라졌다면 그것은 대개 두 가지의 상황을 말해준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한 귀식대법을 펼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놀라운 신법으로 기척없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쓸데없이 노인이 골목 안에서 귀식대법을 펼칠 리는 없으므로 아마도 사라졌을 것인데 대체 어떤 신법신법을 펼쳐 사라진 것일까. 그녀를 찾아보라고. 흐흐 그런들 무엇 하겠는가. 부질없는 짓이다. 나의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해도 설령 그렇다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 이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니까. 피한다고 모든 일이 달라지겠는가. 화검상은 태평간점의 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도열에 있는 제자들과 하나의 마차가 있었는데 녹기보는 그 마차의 안쪽을 가리켰다. 들어가 보게. 도열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차갑게 안색을 굳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풍검심과 악검님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다. 상황은 어젯밤 협상 이후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마차의 안으로 들어가니 풍천비가 혼자 그곳에 앉아있다가 그를 주시했다. 그의 시선은 냉혹해 보였다. 이 마차는 별로 특이할 게 없는데 그 내부는 이상스럽게도 마치 작은 서재처럼 꾸며놓았다. 책은 없지만 가운데 서탁이 있고 지필묵이 있었다. 화검상은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풍천비의 의도를 인해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얻으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화검상은 이미 그의 의도대로 해줄 생각이었다. 더 필요한 것은 없느냐.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하고. 야그 출력일 98시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2장 3. 풍천비의 시선은 이 순간 칼날처럼 광채를 뿌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공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즉 이 마차 내부의 음파를 차단하여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에게 장애만 일으킬 것이다. 풍천비의 눈빛은 일순괴이하게 변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화검상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다. 보름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풍천비는 대뜸 눈살을 크게 찌푸렸다. 뭐라고. 지금 나와 농담을 하자는 거냐. 내가 보기엔 사흘이면 족할 것이다. 화검상은 마음이 급한 풍천비의 신경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만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라면 단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머리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암기력도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다만 채득을 한 것인데 암기력에 자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더듬어서 나름대로의 비급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름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고 장무님께서도 만족하시게 될 것입니다. 풍천비는 날카롭게 화검상을 노려보다가 몸을 일으켰다. 만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너는 나를 원망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만족하게 될 것이오. 화검상은 마차 밖으로 나가는 풍천비의 등을 바라보며 잠시 그렇게 중얼거렸다. 기실 풍천비는 처음에는 당연히 만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내용은 곡선적 무공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해할 수 있을 듯 해도 결국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검상이 일단 안심하는 한 가지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풍천비가 그의 무공을 배우기 위해서는 항상 그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화검상을 죽일 수 없음은 물론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하여 갑자기 화검상이 병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풍천비는 점차 만족을 더해가게 될 것이다. 마차가 어느덧 딸리기 시작했다. 사방이 밀폐된 마차에 아니라 누가 마차를 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기척으로 보아 높게 보인 것 같았다. 화검상은 즉시 모든 사항들을 접어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몰입하여 비급의 제작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비급의 제작은 정말 쉽지 않다. 화검상 자신도 아직 곡선적 무공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으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화산파에 무공을 적용시켜 그 이치를 하나하나 저수래가 는 수밖에 없었다. 대가의 구도를 정함에 있어서 그는 우선 신법신법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내공 내공의 운용 운용 그리고 벡타 벡타와 병기무예 병기무예를 포괄하여 하나의 비급으로 엮어내기로 했다. 그는 가능하면 쉬운 말로 저수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벡타에 속하는 장풍장풍과 지법지법 따위는 그 초식초식의 설명으로 인해 분량이 많아지더라도 역시 신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신법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비급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할까? 이전에 그러한 비급이 있었다고 해야 하니 좀 더 그럴듯하게 화산진무비요 화산진무비요라고 하는 것이 제법 괜찮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제목부터 적어놓고 나서 화검상은 비급의 세부적 인 내용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비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용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화검상이 그 내용에 대해 몰두하여 무화지경에 빠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차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 이미 보구산 보구산의 산중에 들어서서인지 마차는 몹시 구불구불하고 험한 길을 가고 있었고 그다지 빠르게 나아가지도 못했다. 그저 신법을 펼쳐 나아간다면 정오 무렵에는 정무맹 정무맹에 도착하겠지만 상황으로 보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등 마차가 정지하고 잠시 후에 가검통이 삐죽 마차의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는 약간의 물과 걸량을 넣어주며 킬 끝 내부를 살피고는 말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었으니 식사나 하면서 하도록 하시오. 벌써 점심때인가? 이 비급을 제작하는 것은 대단한 심력심력을 소모하는 것이라 화검상은 비록 아직 내용을 한 자도 쓰지 못했지만 심신이 매우 피곤해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대단한 무공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 곡선적 무공의 깊은 이치를 파헤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쓴웃음을 지으며 가검통이 들이밀고 간 음식들을 먹고 난 뒤에 잠시 운기조식을 했다. 그는 가능하면 운기조식 때 드러나는 모습에 의해 자신의 무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가볍게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그의 무공은 진보아여 공력이 뜻대로 더욱 유연해지고 있었다. 그러한 현상은 이미 곡선적 무공이 지혜의 증장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을 화검상도 알고 있던 바였다. 화검상의 운기조식은 예상보다 빠르고 간단히 끝났지만 그 점심 식사의 휴식시간 또한 빨리 끝났는지 마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달리는 마차 속에서 이어 잠시 더 생각을 해보다가 이윽고 붓을 들어 두루마리의 흰 종이 위에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구는 제법 그럴듯하게 전해져내려온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구였다. 이 글을 2년 2년 있는 자에게 남긴다. 이것은 우리 화산파 화산파의 가장 깊은 부분의 무학무학이다. 제법 그럴듯한 생각이나 착상이 떠올라도 섣불리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은 곧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망령되이 이 내용을 함부로 인연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 것이며 신법 신법의 내용을 충분히 터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다음으로 움직여라. 이 글은 무학의 진본진본이니 이것에 의하면 능히 모든 주하인마 주하인마에서 벗어나 뜻대로 다스리고 진정한 무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리라. 분명한 깨우침이 있은 연후에야 그것은 비로소 빛을 발하리라. 화검상이 손수 창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기에 그 내용에는 다소 과장과 허황댐이 첨가되었다. 이것은 그 의미에서 나쁘지 않고 또한 본론이 아님으로 상관은 없을 것이다. 누구라도 지나치게 자신의 무학 견해를 과신하는 사람은 자칫 이 경구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해석에 의존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혹시 풍천비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화검상은 문득붓을 놓고 소름이 오싹 끼치는 듯한 느낌에 젖어들었다. 만일 풍천비가 경구를 무시한다면 그라는 존재도 불필요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의 전개는 화검상에게 더욱더 불리해질 뿐이다. 화검상은 잠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이미 이 길로 접어들었다.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는 없다. 이미 그런 위험도 각오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도 지금의 시점에서 한 가지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비급을 제작하면서 생각을 거듭하는 동안 그의 곡선적 무공에 대한지혜가 증장하여 그의 무공도 증진되어 간다는 사실이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무공이 크게 증진된다면 장차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유력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화검상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문의 제작으로 들어갔다. 이 본문의 제작은 더욱 시간과 심력이 소모되었다. 그저 생각하기에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 듯한 내용도 막상 저술을 하다 보면 이내 미세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는 그 미처 알아두지 못한 부분들을 반드시 다시 깊이 생각하여 깨우친 뒤에 넘어가야 했다. 불과 얼마 적지도 못했는데 이윽고 마차의 속도가 느려지더니 주위의 기척이 요란해지고 드디어 마차가 멈춰 섰다. 화검상은 이 부근에서 마차가 곧장 나아갔다는 점 등을 상기하여 아마도 정무맹에 당도한 것이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왕이면 정무맹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이대로 가만히 풍천비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상황이 위험할수록 더욱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다. 마차가 정지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더니 이윽고 마차는 다시 방향을 돌려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한참 후에 마차는 다시 정지했는데 문득 풍천비가 불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서탁 위를 바라보고 잠시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밖을 가리켰다. 다 왔으니 잠시 내려서 쉬도록 해라. 화검상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은 심력을 소모하여 창백한 안색으로 미소를 짓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차에서 내렸다. 풍천비는 그가 쓴 내용을 검토하는지 아직 마차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곳은 아주 넓게 닦여진 작은 평원이었다. 여름철이라 풀이 무성할 테지만 공사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평원에는 풀들이 거의 없고 바닥도 울퉁불퉁하며 누런 먼지들이 가득했다. 그 넓은 땅 위에 놀랍게도 많은 견고한 임시 건축물들이 가득 지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무공이 있다고 제주까지 겸비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목수 등을 고용하여 무공의 힘을 빌려 이런 커다란 공사를 이룩한 것이 틀림없었다. 눈에 있거나 다소 눈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일행을 영접하고 있었고 덜어 화검상을 차갑게 주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를 모르는 척했다. 이 급조한 건축물들의 사이에는 어디엔가 역사가 제법 오래된 정무맹 정무맹의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심력을 많이 소모하여 화검상도 굳이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는데 문득 녹기부가 다가와 다시 그를 인도했다. 화산파에 수백 명이 거쳐하리 건축물들은 거의 화산파에 본산 본산을 흉내낸 것 같기도 했는데 녹기부가 데려간 곳은 중앙에 있는 바위를 깎아 만든 견고한 건축물의 앞이었다. 그 내부는 임시로 만든 대청과도 같은 곳으로 화검상이 따라 들어가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앉자 녹기부는 음엄한 표정으로 웃는 듯 많은 듯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기다리게 뒷가는 근처로 나가 아무 곳에나 보리를 보면 되고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멀리 나가지는 말도록 하게 녹기부가 이어 밖으로 사라진 이후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실내는 너무도 조용했다. 화검상은 처음에는 앉은 자세 그대로 운기 조식을 하여 기력을 회복시켰지만 금방 그 일이 끝나자 답답하기도 하여 주의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이른바 천청대법 천청대법이라는 것으로 가까운 곳이 라면 남의 전음인밀도 엿들을 수 있는 기법이었다. 아무도 이 대청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주위의 건물들에는 새로 온 사람들이 부산하게 짐을 정리하는 소리와 온갖 대화 등이 어울려 시끌벅적했다. 화검상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름대로 현 무림의 정세 등에 관해 견문을 넓히게 되었지만 이어 시간이 흐르자 풍천비에 대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대체 풍천비는 벌써 한 시즌 이상 지나도록 왜 그를 보러 오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미 그들과 부딪히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 일단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피도록 할까? 그때 문등 녹기보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음엄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 시장하지 않나? 후후후 지금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시장하지 않냐고 이건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로군 화검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보다 방사숙을 좀 불러주십시오. 녹기보는 눈살을 다소 찌푸렸다. 방사제를 그는 지금 매우 바쁘네. 음 하지만 일단 가서 얘기나 해보지. 그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 기다리진 말게.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방사숙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 병병은 지금 돌보지 않으면 좋지 않다구요. 그러면 아마도 오게 될 것입니다. 녹기보는 날카롭게 화검상을 쏘아보다가 이내 말없이 나갔다. 이윽고 방기춘이 대청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이 가교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방기춘은 햇빛을 받아서인지 안색이 이전보다 더 거무태꼭에다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았다. 왜 날 찾았느냐. 화검상은 웃으며 자리에 앉은 채로 대꾸했다. 내가 사숙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실은 사숙이 날 찾은 것이지요. 환자는 늘 적당한 의원을 구하기 마련이니까요. 방기춘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화검상을 주시했다. 너는 그럼 내가 환자라는 말이냐.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시달 야그 출력일 98시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3장 1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가 아니라면 사숙은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병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테니까요. 방기춘은 그 말에 천천히 걸어와 화검상의 앞에 섰다. 듣자니 너는 마음을 돌려 개과천선하기로 했다던데 어째서 감히 내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느냐. 화검상은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지금 중요한 대목을 생각하느라 자리를 옮기거나 마음을 산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숙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영향이 있지요. 지금은 그저 한 의원의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방기춘은 눈살을 크게 찌푸렸다. 내가 정말 나의 증상에 대해 알고 있단 말이냐.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비록 의원은 아니지만 무공과 관련된 그러한 증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숙은 지금 진기진기의 유통은 원활한 편이나 더위에 민감해지고 땀이 솟아 기열기열이 조금씩 밖으로 소진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험악한 만큼 사숙은 이번에 격전에서 무사하려면 반드시 그 병을 고쳐야 하며 시일이 흐를수록 더욱 나빠져서 갑자기 주화임마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방기춘은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냉소했다. 내가 주화임마에 걸린다고. 흥 그래 내놈은 무학의 기초도 모르느냐. 화검상은 손을 내져었다. 그건 보통의 경우입니다. 사숙은 이미 전신의 경맥 경맥에 나쁜 상처를 입어서 진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역정되어 본류 본류가 그런 쪽으로 내닿는다면 전신의 경락은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생사현관을 타통하고 도주화임마를 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방기춘은 문득 소매를 들어 이마를 훔쳤다. 기실 그는 어제 저녁의 그 일로 인해 갑자기 땀을 잘 흘리는 병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무리민들은 웬만한 경지에 오르면 여름에 거의 땀을 흘리지 않는 법이다. 방기춘은 겉으로 창피스럽기도 하고 근심스럽기도 하여 은근히 여러 번이나 조식을 해보았으며 이윽고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 화검상의 말대로 진기가 새어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고민하고 있던 중에 연락이 와서 이리로 오게 되었던 것이다. 무리민에게 있어 무공은 생명과도 같고 또한 주화임만은 그 천적이나 다름없다. 그는 비록 화검상을 찢어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지만 일단 생각을 거듭하다가 이를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달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방기춘은 신경질적으로 손끝을 떨었다. 그래 내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화검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칠 수 없다면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방기춘은 코방귀를 뀌었다. 흥! 내가 내놈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화검상은 다소 엄숙해진 안색으로 말했다. 방사숙을 살린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가 또 무슨 목적으로 방사숙을 해치겠습니까? 지금 방사숙이 그냥 돌아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방사숙을 고칠 수 없게 되는 것뿐이니까. 무리민에게 있어서 증진되어도 부족할 공력이 자꾸만 새어나가고 급기야는 주화임마를 부를 수도 있다는 마른 목에 박힌 가시처럼 껄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방기춘은 그냥 나갈 수도 없지만 정작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다소 머뭇거렸다. 그도 기실 화검상의 무공이 아주 비상한 점이 있고 또한 장문님이 풀지 못한 혈도를 아주 간단히 풀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자 즉각 신형을 움직였다. 그의 신형이 의자 위에서 환영처럼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방기춘의 전신을 수십 개의 손가락과 신형 신형 이 가득 애워싸고 있었다. 방기춘은 그만 놀라 엉겋결에 반격을 하려고 했으나 이 순간 시큰한 느낌과 함께 전신이 마비되었고 뜨겁고 부드러운 기운이 전신에 가득 차는가 싶더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 이 녀석이 방기춘은 황급히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한데 어느새 화검상은 다시 그 의자 위에 앉아있었고 뭔가 작은 종이 위에 글씨를 써놓고 있었다. 방기춘의 몸도 어느새 신기하게도 자유로워지다 정신이 맑아졌고 오히려 몸은 조금 전보다 쾌적해졌다. 방기춘은 이마를 만져보고 더 이상 땀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한순간에 화검상은 그가 반항도 못하도록 해놓고 그의 몸을 치료해버린 것이다. 방기춘은 다소 어리둥절해 하다가 오만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놈은 왜 날 치료한 것이냐. 화검상은 바쁘게 여전히 글을 적어넣으면서 대꾸했다. 그야 내가 그동안 잘못한 점도 있고 해서 사과의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오. 하지만 기실 지금 그건 완전히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또 이전과 같이 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섭혼대법 섭혼대법처럼 스스로 작용하여 습관성을 낳게 되기 때문이죠. 말과 함께 화검상은 드디어 다 적은 글을 한번 검토해본 연후에 방기춘에게 건네주었다. 앞으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언제라도 몸을 땅속에 머리만 내놓고 묻되 이 심법심법을 암송하고 깨우쳐서 운기운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시간이 길어도 나중에는 짧아지게 될 것이며 설령병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주 계속한다면 이것은 무공의 증진에 큰 효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방기춘은 그 종이를 받아들어 한번 읽어보더니 오만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건 내가 나중에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어쨌든 내놈이 나를 다 치료해 주다니 희한한 일이로구나. 또 다른 볼일이라도 있느냐. 화검상은 곡선적 내공의 내용에서 응용이 쉬운 것을 뽑아서 그에게 적어준 것이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는 믿음이 없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기춘은 믿음은 없어도 언젠가 한 번은 절박한 심정으로 시도를 해볼 것이고 점차로 믿음도 갖게 될 것이니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전화위복이라고나 할까. 그가 굳이 땅속 운운한 것은 우선 땅의 기운을 흡수한다는 점 이외에도 꼼짝 못하고 구결의 암송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화검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없습니다. 가서 일 보십시오. 방기춘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검상을 잠시 바라보더니 그 종이를 품속에 집어넣고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짐짓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지만 그 종이를 결코 소홀히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장문인이 화검상에게서 비급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방기춘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저 답답하고 무료한 시간이 흘러 화검상은 운기조식을 하면서 비급에 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운기조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그 효과도 좁고 심력이 탈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 새로운 이치에 접하게 되어 화검상은 흥미를 갖고 몰입하게 되었고 더 깊고 원만하고 분명하게 곡선적 무공에 대해서 파고들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다. 주위의 환경이 그래서인지 이곳의 황혼은 왠지 살풍경하고 피 비린내를 느끼게 한다. 화검상이 잠시 생각을 중단하고 깊은 상념에 잠겨있을 때 문득 한 사람이 가벼운 기척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시달 야그 출력일 98시 B12 제목 화상문화 제1부 세권 제33장 2 바로 악검님 악검님이었다. 화검상은 갑자기 그녀가 나타난 것을 보자 약간 놀랍고 어딘가 마음이 산란해졌으며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깨끗한 의복으로 잘 차려 입은 그녀는 오히려 아주 생기발랄한 표정이었다. 화사형 그동안 지루했죠.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화검상은 갑자기 들어온 그녀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이내할 수 없이 그만두고 입가에 미소만은 떠올린 채 몸을 일으켰다. 장문인이 시키던가 악검님은 다소 멈칫하며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은 제가 자원한 거예요. 악검님은 이어 화검상을 안쪽으로 인도했는데 대청을 나가자 하나에 경고한 석조 건물이 있었고 그 문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마당을 지나 제법 잘 지어진 가옥이 있었다. 이 가옥은 누가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거의 생각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가옥의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거실이었고 그 거실의 끝에는 작은 재단 같은 것이 있었다. 악검님은 주저없이 그 재단의 앞에 있는 매화 문양을 몇 번 순서에 따라 찔렀는데 일순 아래쪽에 숨겨진 문이 열리며 작은 계단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계단의 안쪽은 이미 희미한 불빛이 밝혀져 있었다. 바로 여기예요. 악검님은 환하게 웃으며 먼저 계단의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이 장문인의 처소는 매우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다. 유사시에 이를 논의하기 위해 밀실이 있다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지금 이러한 것들을 화검상이 사용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다소 우스꽝스럽다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이 밀실이 제법 잘 꾸며졌지만 지상의 가옥보다 나을 리는 없다. 그것은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입구와 통에 있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완전한 밀실 밀실이다. 첫 번째의 방에는 여러 가지 우선 필요한 물품들이 여기저기 노려 있었고 한쪽에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도 있었다. 다른 밀실에는 보다 조용하고 깔끔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는데 그가 마차에서 쓰던 눈에 익은 두루마리와 서탁 등이 밀실의 중 앙에 놓여져 있었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자 이내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상황을 다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얼마간 이곳에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비급의 작성에만 몰두해야 할 것이다. 화검상은 이에 그만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웃음이 나왔다. 자신은 이제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의 수작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별로 예상 못한 일들도 아니고 차라리 조용한 점도 있어서 상관없다고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이 이 일에 악검님을 개입시킨 것은 어딘가 몹시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 두루마리 등도 화검상이 쓰다만 그대로였다. 화검상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자 악검님이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했다. 시장하죠. 내가 금방 가서 식사를 가져올게요. 화검상은 잠시 시선을 돌려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10중 8구 그녀는 모든 일을 잘 모르고 있다. 화검상으로서는 화검상으로서는 당장 그녀에게 이 일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자신을 멀리하도록 권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는 잘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며 설령 이해한다고 해도 풍천비는 그녀의 그 새로운 뜻을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녀가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 그녀 자신을 위해 더 낫지 않을까 풍천비가 만일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어찌되든 그녀에 대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칫 별로 위험하지 않는데도 오히려 더욱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한순간 복잡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건만 악검님은 오히려 안색이 빨개진 채 그를 마주보며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앞으로 시중드는 일이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게 다시는 위험하니까 떠나라는 말은 하지 말아요. 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다지 오래 사는 일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미 집안에서도 내놓은 자식이 되어버린걸요. 나는 사형의 시중을 들어주는 일이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믿어요. 화검상은 그만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한 편이라고 할 수 잊었다. 그녀는 그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오히려 더욱 그에게 따라 붙을 것이 아닌가. 화검상은 그만 한숨을 내쉬며 웃으면서 생각했다. 그래 이것도 인연이라면 본파의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지? 악검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본파의 사람들이 모두 도착했어요. 이곳으로 오던 도중 모두 50여 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본파에 잔류하던 사람들도 모두 이곳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화검상은 다소 심각해졌다. 모두 화산파에 있어서 화산은 아주 상징적인 것이다. 한데 그곳마저 비워둘 정도라면 풍천비는 뭔가 중대한 일을 벌이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일단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앞으로 나 때문에 악사매가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이걸 어쩌지. 악검님은 정색을 하고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쓸데없다는 말은 그만둬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 적들과 싸워 몇 명이나 몇십 명을 죽인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나도 아마 그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죠. 나는 그런 일은 오히려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은 훌륭한 화사형의 시중을 들어드리는 일이죠. 이 사매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떠받들게 되었다지. 화검상은 그만 내심 실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하지만 항상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악사매 자신의 안전에 대해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해 알겠지. 악검님은 다소 상기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화사형 악검님은 이내 음식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 화검상은 먼저 주의를 정리한 다음에 서탁 앞에 앉아서 비급을 만들 마음에 준비를 했다. 이윽고 잠시 후에 악검님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대동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본 순간 화검상은 그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다. 바로 다름 아닌 그 두 사람은 그의 모친인 화산신녀 화산신녀 풍귀월 풍귀월과 역검월 역검월이었던 것이다. 어 어머니 화검상이 놀라 입을 딱 걸리며 몸을 일으키자 풍귀월은 악검님과 역검월을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문을 닫고 얼굴에 씌워진 흰 면사를 벗었다. 화산신녀 풍귀월 풍귀월은 다소 수척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빼어난 미모와 신비로운 듯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그러한 모습에 그의 선친도 반하게 되었으리라. 화검상으로서는 실로 오랜만에 대하는 모친의 얼굴이었지만과 거의 모습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모자지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고는 해도 화검상은 이렇게 갑자기 모친을 다시 뵙게 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화검상은 잠시 모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일순내심으로 가볍게 탄식하며 이제는 기억마저 희미해진 선친의 얼굴을 떠올려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풍귀월은 잠시 화검상을 마주 바라보다가 문득전에 듣지 못하던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내 너와 모자간의 인연을 완전히 끊으려고 했지만 듣자니 내가 외조분임을 도우며 개과천선하기로 했다더구나. 그래서 내 일부러 너를 만나러 온 것이다. 화검상은 일순복잡하고도 많은 감회에 빠져들었다. 풍천비가 일부러 그의 모친을 보낸 것은 능히 그 이유를 알만했다. 그는 화검상이 혹시 비급의 수작을 부릴까봐 딸을 보내 화검상을 묶어두려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화검상으로서는 지금 그런 생각보다 지난 날의 온갖 고통과 회안 번뇌 등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벅차고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어지는 것에 몰두할 뿐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도 나는 이제 드디어 모친을 뵙게 되었다. 이제는 여한이 없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구나. 기실 화검상이 풍천비에게 항복함으로써 얻은 것이라고는 이것, 바로 이것 하나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검상은 갑자기 세상을 다 얻은 듯하고 여한이 없어지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다한 듯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좋을 듯했으며 단지 당장 달려가 모친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다. 그는 공연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핑그르르 도는 것을 느꼈다. 내가 무슨 비급을 만들기로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화검상은 모친의 태도가 여전히 사무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예, 우연히 그런 무공을 알게 되어 비급을 만들어 외조부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귀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미소하며 말했다. 잘 생각했다. 한데 그런 일로 또 모두를 속이거나 실망시키지는 않겠지. 화검상은 이번엔 다시 모친의 미소마저 보게 되자 그야말로 전신이 구름 위에 둥둥 뜨는 듯하고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순간 모친의 얼굴에 저 미소만 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화검상은 자신을 주시하는 모친의 시선을 의식하고 얼른 정신을 차려 서둘러 대답했다. 예, 제가 만일 비급에 조금이라도 구결을 다르게 하거나 속인다면 어머님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순간 풍기월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다가와 화검상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좋다. 너는 싫은 착한 내 아들이었구나. 이 어미의 무심함을 용서하거라. 내가 이렇게 바른 사람이 되니 이 어미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구나. 화검상은 드디어 모친의 살과 아름답고 부드러운 향취 그리고 따뜻한 포옹에 접하게 되자 그야말로 너무나도 즐거운 충격을 받아 그만 머리가 크게 혼란스러워지고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몽롱해지게 되었다. 그의 무공은 비록 대단히 높아졌지만 모친의 이러한 포옹은 그런 그의 무공을 대번해 무력화시키고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한 갑작스런 즐거움의 홍수는 일면 어딘가 괴이한 고통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화검상은 그것이 아무리 커다란 고통이라고 해도 그 속에 묻혀서 헤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도 좋고 기뻐서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고 그것이 아니라면 눈물이라도 원없이 흘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때 이상하게도 금방이라도 보물처럼 터질 듯하던 감정은 왠지 맥없이 쓰러지는 것이었다. 화검상은 다소 어리둥절해 하기는 했지만 그도 이내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모친을 마주 포옹하며 그토록 원했던 그 따뜻한 정을 마음껏 즐겼다. 어머니 오히려 제가 불효자식이었습니다. 풍귀월은 문득 포옹을 풀고 떨어져서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미소하며 말했다. 그래 내 무공이 대단해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너의 무공이 외조부님과 비슷하다고 하더구나. 그게 사실이냐. 화검상은 이제 마음이 몹시 흐뭇한 표정이 되어서 대답했다. 예 물론 제가 외조부님과 비슷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단시일 내에 무공이 급증되었으니 그 비결을 외조부님도 아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머님께도 가장 정성들인 비급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풍귀월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것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내가 비급을 만들 때까지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다. 그래도 물론 괜찮겠지. 화검상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기다려주신다면 그 이상 제게 좋을 것은 없지요. 하지만 지금 저기 적어놓은 첫머리의 글처럼 이 비급은 난해에서 서둘러 연마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고 또한 저의 조언을 많이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외조부님께도 말씀드려주십시오. 풍귀월은 만면에 미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말대로 해야겠지. 그런데 이 비급을 만드는 대시 일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화검상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저는 이 비급에 조금도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므로 아마도 보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진짜 좋은 비급이 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겠구나. 풍귀월은 다소 정색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다. 이제 내가 여기에 더 있다 가는 공연이 내 시간만 빼앗겠구나. 나는 밖에 나가서 기다릴 테니 내게 무슨 부탁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화검상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없어요. 제게 무슨 다른 부탁이 있겠어요. 풍귀월은 자유롭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내가 이미 한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으니 거절하지 말거라. 이어 그녀는 화검상을 다시 한 번 따뜻하게 안아준 뒤에 밖으로 나갔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화 야그 출력일 98시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4장 부활 부활의 비법을 제34장 부활 부활의 비법을 파는 노인 모친이 나간 뒤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여검월 여검월이었다. 화검상은 조금 전에 흥분과 감격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그녀를 보게 되자 또 다시 절로 입이 벌어졌다. 아 여사매 그동안 잘 있었어. 여검월은 기이한 듯한 시선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저도 이럴이라고 짐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화검상은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그야 하하 모자지가는 천륜이라고들 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 여검월은 그의 앞으로 다가와 앉으며 정색을 하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사부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나요? 사부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금 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검상은 더욱 어리둥절해져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여사매의 일이라면 그럼 우리 두 사람의 일을 말하는 거야. 여검월은 차분한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화사형이 잘 모르고 있으니 그럼 부끄럽지만 제가 얘기를 해야 하겠군요. 사부님은 제게 화사형께 시집을 가라고 하셨어요. 뭐 뭐라고. 화검상은 갑자기 둥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멍한 표정이 되었다. 여긴 합한주도 없고 또한 축하를 해주는 사람들도 없지만 사형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면 저도 기뻐요. 말과 함께 여검월은 천천히 우돗을 벗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잠시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멍하니 앉아있다가 얼른 그녀의 손을 잡아 제지했다. 무슨 짓이야. 합한주는 뭐고 축하는 또 뭐야. 여검월은 다소 처연한 기색이 되어 그를 바라보다가 짐짓 웃으며 말했다. 사형께서는 제가 싫으신가요.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반드시 사형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첫날밤을 보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의 신방이 되는 셈이에요. 뭐라고 신방 첫날밤 화검상은 일순 너무나도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다. 그 그럼 조금 전에 그 어머님의 선물이란 것이 바로 이것이 어떤 말인가. 이것은 정말 우습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혼인이라는 것은 일륜지대사라고들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고도 어이없게 치러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물론 화검상은 지금 역검월에 좋고 나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과연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화장을 야릇하게 하고 지금 드러나버린 속옷 또한 야한 것이 아닌가. 화검상은 순간 알 수 없는 고뇌가 전신에 가득 차 오르는 것을 느끼며 내심 탄식과 함께 그녀의 반쯤 벗겨진 겉옷을 다시 여며주었다. 여삼에 굳이 이럴 필요 없어. 어머님께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지. 비극을 만드는데 이런 일은 전혀 필요가 없어. 역검월은 안색이 변해 다소 울먹이는 듯한 표정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형은 제가 그렇게도 싫은가요? 화검상은 난처한 심정이 되어 짐짓 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여기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 역검월은 문득 그의 풍속으로 몸을 던지며 크게 울먹였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오늘 사형과 첫날밤을 보내지 않으면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전 다른 것은 바라지 않을 테니 저를 거절하지만 말아줘요. 어, 어머님이. 화검상은 일숭가슴이 갈갈이 찢겨져나가는 것만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가 못 믿어서 그에게 다시 이런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이제 모를 리가 없는 것이다. 역검월은 아마도 단단한 지시를 받고 이 방에 들어온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의사가 어쨌든 간에 그녀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화검상은 몸을 일으킨 뒤에 그녀의 옷을 잘 여며주고 손을 잡아 밖으로 이끌었다. 방을 나오니 악검님이 탁자 위에 음식 그릇들을 올려놓고 앉아있다가 발딱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화검상은 역검어를 계단 위쪽으로 밀어보내며 말했다. 여삼해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거야. 내가 여삼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되기에는 여삼해는 정말 너무도 아깝고 어여쁘기 때문이야. 여삼해 내 뜻을 이해하겠지. 역검월은 이미 밖으로 이끌려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체념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한 번 시선을 옮겨 악검님을 바라보더니 눈물이 맺힌 얼굴로 반쯤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우리의 인연이 그것뿐이라면 나는 더 이상 조르지 않겠어요. 호호 정말 웃음네요. 나는 적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요 얼마 동안 정신적으로 더욱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결코 귀엽고 철모르는 앳된 소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깊은 고뇌를 너무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말과 함께 서둘러 계단 위로 사라지는 역검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화검상은 일순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상황 이런 고통스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당연한 귀결이고 오히려 다른 것을 바라는 그의 심경이 잘못된 것이리라. 갑자기 모든 것이 꿈속처럼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은 그의 내심의 뻔뻔스러움이 아닐까. 한동안 넋을 잃고 멍하니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데 문득 악검님이 다가와서 말했다. 화사형의 그런 표정은 너무도 무서워요. 하지만 저는 화사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화사형이 여사매와 혼인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화검상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가 그 말에 문득 헛웃음을 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에게 미소했다. 자 그럼 밥을 먹도록 할까. 이러다간 정말 비급은 만들지도 못하고 맑겠군. 악검님은 그런 화검상의 미소를 보자 한순간 안색이 빨개지더니 급히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어린 소녀처럼 팔랑거리며 음식 그릇들을 밀실로 옮겨 화검상이 식사를 하게 했다. 화검상은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하려다가 문득 그녀가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악사매는 이미 식사를 했나. 왜 그러고 있지. 악검님은 아직도 안색이 상기된 그대로였다. 난 난 이미 먹었어요. 사형이나 어서 드세요. 국이 식어 다시 배울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가 야그 출력일 98시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4장 1 화검상은 그녀의 그러한 모습이 문득 매우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그녀들은 이미 결코 어린아이가 아닌 것이다. 남자들은 저돌적으로 파고드는 기질이 있지만 여자들은 주위의 일에 민감하다. 때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현실적이다. 식사를 끝내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손을 씻기 위해 밖으로 나가니 악검님이 혼자서 남은 밥과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만 안색을 불켰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난 난 차라리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화검상은 미안하기도 하여 웃고 있다가 대꾸했다. 악사매는 정말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더욱 좋았을 거야. 화검상은 그녀가 무한해하는 것을 보고 얼른 손을 씻고 밀실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그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강요나 부탁에 의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는 정말로 이런 비급을 하나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일단 운기조식에 들어가자 그는 이내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그는 운기조식을 하면서도 글을 쓸 수가 있었다. 그 비급의 내용은 우선 곡선적 무공의 이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고 이어 화산파의 내공심법과 무공절기, 무공절기 등으로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었다. 이를테면 대개 알고 있는 내공심법이나 무공절기의 변화, 변화가 100가지라면 그는 곡선적 무공의 이치로 그것을 수십 배 혹은 수백 배로 풀어서 일일이 보여주는 것이다. 비급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모든 절기의 초식, 초식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다. 그는 단지 곡선적 무공의 요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응,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현재 그에게는 자아신공과 매화건보 그리고 난화불혈수의 비급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비급을 제작하는 데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간혹 악검님이 가져다 주는 식사를 하는 일 이외에는 화검상은 거의 잠을 자는 것도 잊고 지냈었다. 대략 사흘 정도 지났을까 문득 생각이 중대한 벽에 부딪혀서 해결점을 찾으려 고민을 꺼듭하다가 피로감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 악검님이 그의 곁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아니 화검상이 어리둥절해져서 몸을 일으키자 그 기척을 느끼고 악검님은 얼른 잠에서 깨어 어색하게 웃으며 안색을 불켰다. 너무 피곤해 보여서 간호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호호 지난 사흘간 몸이 많이 수척해진 것을 아세요. 몸이 수척해진 것은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왠지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맑고 조용한 생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잠시라도 그녀와 함께 잠을 잤다는 사실을 내심 야릇하게 느끼면서도 웃으며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다. 악삼에 이러다가 나중에 이 일로 시집도 못 가게 되는 거 아냐. 악검님은 안색을 불키다가 문득 정색을 하고 말했다. 시집 가는 것은 걱정 안 해요. 반드시 시집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화검상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럼 강호의 노차녀가 하나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악삼에 는 어머니도 될 수 없겠는걸. 악검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간단해요. 화사형이 내게 아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기 엄마도 되어보는 거고 또한 하나의 소영웅 소영웅을 키워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이 끝나자 그녀는 문득 안색을 귓불까지 불켰다. 화검상은 그만 놀라고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아니 그럼 악삼에는 지금 내게 시집을 오겠다는 말인가. 악검님은 즉시 고개를 저으며 몸을 일으켰다. 아니에요. 나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지요. 나 같은 여자는 화사형의 배필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희망사항이라고. 그 뒤로도 내용이 막히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 그것은 가장 미세하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완전한 흐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막상 비급 제작에 들어가고 보니 그는 자신의 무공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실로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아주 의외의 일이었고 그로서는 또 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풀리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어느 날 그는 전신의 공력이 그의 생각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아직 완전히 단련되지 않았던 전신의 모든 공력이 거의 완전히 단련된 것이며 거의 대부분의 곡선적 무공의 근본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공력의 단련도 별로 없이 단지 그 깨달음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역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즈음에는 비급도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화검상은 수북하게 쌓인 두루마리들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잠시 후에 뭔가 다른 생각을 굴려본 후에 또 다른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작업은 불과 몇 시즌 만에 끝이 났다. 화검상은 마지막으로 만든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한 번 검토해본 연후의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은 어쨌거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든다. 밖으로 나가니 뜻밖에도 악검님이 의자 위에서 쪼그리고 잠들어 있었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고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지금 전혀 기척을 감추지도 않고 스스럼 없이 걸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악검님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도 뜻밖이지만 그의 기척도 모르고 정신없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 더욱 이상한 노릇인 것이다. 무리미는 대개 이렇게 깊이 잠들지 않으며 그녀의 무공경지로 볼 때 이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얼른 다가서서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니 이마가 불덩이와도 갇았다. 최근에 왠지 그녀가 더욱 수척해 보이고 어딘가 몸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느끼긴 했다. 이거 너무 시중드는 이리 피곤해서 몸살이 난 것일까. 화검상은 내심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그녀의 맹문을 잡고 진기를 주입하여 한 바퀴 조식을 식혀주었다. 그의 공력은 이제 평범한 것이 아니어서 이내 열을 가라앉히고 평온하게 만들었다. 악검님은 그가 손을 떼자 그제야 눈을 뜨더니 방긋 웃었다. 어머 제가 사형께 수고를 끼쳤군요. 화검상은 어느새 환한 표정이 되어버린 그녀를 보며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항상 몸을 관리해야지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병이 들어서야 되겠어.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본래 이런 시시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다. 게다가 그녀는 무공이 이미 상승경지에 이르러 있는데도 그 짧은 기간에 몸살이 났다니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악검님은 가볍게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게더요. 사형의 그 훌륭하신 말씀 잘 듣고 있지 않고 실행할게요. 화검상은 그녀가 너무도 정색을 하고 공손히 대답하는 바람에 그만 웃음이 나왔다. 내가 안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나 지났지.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야그 출력일 98시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4장 2 악검님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아직 열흘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이면 만 열흘이 될 거예요. 혹시 일이 다 끝났나요? 문득 그녀의 두 눈에 작은 이슬이 맺히는 것 같았다. 하하 열흘이라. 꽤나 시간이 단축되었군. 화검상은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는 이유를 잘 몰라서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있다가 문득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두루마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래. 자 이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야. 내 무공의 근본 이치는 담을 수 없어도 그 응용하는 방법을 담은 거야. 악사매는 내 무공을 신뢰하는 듯하니 자주 암송하고 연마하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악검님은 얼른 옷소매로 눈물을 훔쳐내고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 소중히 품속의 갈무리하고는 웃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사형이 일을 마쳐서 기쁜 날인데 내가 공연이 기분을 상하게 해서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나도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는걸. 악검님은 문득 정색을 하고 말했다. 사형이 제게 소중한 비급을 주셨으니 반드시 소중히 간직하고 연마하도록 할게요. 화검상은 자신의 모친에 대해 그녀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두고 이내 간단히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단정히 한 후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 두루마리 비급을 가지고 나왔다. 불과 열을 많이 었으나 실로 오랜만에 바깥에 공기를 대하는 것 같았다. 비밀문을 열고 그 거실로 올라가자 녹기부가 지키고 있다가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특별한 보릴이라도 있느냐 화검상은 역시 한결같아 보이는 그의 태도에 내심 웃으며 대꾸했다.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을 마쳤으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녹기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트이는 드 즉시 화검상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더니 안광을 날카롭게 빛내며 말했다. 그럼 비급을 다 만들었단 말이냐 악검님이 말했다. 화사형은 그간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시간을 단축시킨 거예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그녀를 돌아본 뒤에 녹기부를 향해 다시 말했다. 혹시 저의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녹기부는 제3 두루마리를 주시하며 생각하는 듯하다가 이내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악검님은 그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둘러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 직하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흥 그들은 화사형의 노고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군요. 화검상은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야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고마운 일이지. 이어 화검상은 문득 악검님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제 작업도 끝났으니 이쯤에서 그녀를 멀리하는 것이 그녀의 안전을 위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 어떤 말을 꺼내서 그녀를 떼어낼 것인가.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화검상이 짐짓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가벼운 기척과 함께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풍천비가 나타난 것이다. 저번의 경우와는 달리 이 풍천비는 너무도 빨리 모습을 드러냈다. 화검상은 가능하면 그가 오기 전에 악검님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만 그게 어렵게 된 것이다. 풍천비는 이때 안광을 형형하게 빛내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음험하고 냉혹한 기색이 가득했다. 장문인을 배웁니다. 악검님이 공손히 예를 올렸으나 그는 들은 척도 않고 화검상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비급이 완성되었다고. 그럼 어서 그 비급을 이리로 내놓아라. 화검상은 내심 쓴 웃음을 지었으나 우선 입을 열어 물었다. 혹시 저의 어머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풍천비는 눈빛을 몹시 그의 적게 빛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내 애미는 지금 볼일이 있어 다른 곳으로 나갔다. 얼마 후면 돌아올 것이다. 그 비급부터 내놓으라니까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모친이 먼저 비급을 읽어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녀가 없으니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화검상은 오히려 너무 일찍 나온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이 비급이 풍천비의 손에 들어가면 그의 모친도 보게 되지 않겠는가. 화검상은 담담히 웃어 보이며 두루마리를 풍천비에게 던져주었다. 두루마리는 펴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풍천비의 앞으로 날아가느며 풍천비는 얼른 그것을 받아들고 그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했다. 일순간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불안 초조 등의 여러 가지 표정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내 그는 그 내용에 빠져서 앞에 누가 있는지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잠시 기다리다가 지친 악검님이 문득 입을 열어 말했다. 저 화사형은 매우 고생을 했으니 잠시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풍천비는 비급의 내용에 몰두해 있다가 그 말을 듣고 호련정 신을 차려 두 사람을 바라보고는 말했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않도록 해라. 풍천비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비급이 중요한 모양이었다. 그는 말을 마치자 비급을 얼른 품속에 집어넣고는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화검상은 갑자기 허둥대는 풍천비의 모습을 보자 그만 어이가 없어서 잠시 그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악검님이 이윽고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자 나가도 된다고 했으니 우리 어서 나가요. 박근님이 정호가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이곳으로 처음 들어올 때도 화검상은 거리를 돌아본 적이 있지만 지금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악검님이 그럼 그의 내심을 알기라도 하듯 입을 열어 말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밖으로 싸우러 나가더요. 사람들은 우리 쪽이 연일 승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화검상은 기왕의 말이 나왔으므로 이윽고 생각해두었던 말을 꺼냈다. 이제 일도 끝났으니 악삼에도 그들과 함께 출전하게 되는 건가.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연 야그 출력일 98시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4장 3 악검님은 화검상의 얼굴을 돌아보더니 미소하며 말했다. 저도 이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으니 금방 그 대열에 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아예 몸이 아프다고 하고 계속 잔류하려고 해요. 화검상은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기실 그녀의 병이 다 나은 것은 아니다. 그녀는 정말로 병이 있기 때문에 칭병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진짜를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체 그녀는 무엇으로 인해 병이 생긴 것일까. 화검상은 제발 그 병의 원인이 자신이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랬다. 그녀는 비록 출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와 함께 출전하는 것은 은근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악검님은 약간 안색이 상기되더니 짐짓 웃으며 말했다. 우리 기왕에 나왔으니 주루에 가서 식사나 하도록 해요. 오늘 하루 화사영을 안내해드려도 괜찮겠죠. 화검상은 문득 마음이 아파왔다. 그는 사실 악검님의 병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다소 허황되기는 하지만 생각이 깊고 자제력도 이드며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데가 있었다. 이곳에 주루도 있단 말인가. 악검님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주루나 반점도 있고 또 온갖 상점들도 있는걸요. 이어 그녀는 화검상의 손을 잡아 끌었다. 주위에 더러 화산파의 제자들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다소 의아 한듯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고 더러는 마주치지 않기 위해 달아나버리기도 했다. 화검상은 실로 오랜만에 햇빛을 대하는 것이었다.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는 이따가운 햇살은 그러나 그 자체로 더 좋은 것만 같았다. 화산파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자 바로 드넓은 대로대로였다. 급조된 곳이지만 그래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가서 황토 흙은 다져지고 주위의 건물들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았다. 보아하니 이번에 이 정사대전 정사대전은 시위를 오래 끌 것 같은 모습들이었다. 화검상은 마차 속에서 이 대로를 지나왔다. 이제 마음도 가벼워진 상태로 대로를 거닐어보니 실로 수많은 건물들이 곳곳에 옹기종기 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대로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지만 대부분 두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편이고 또한 화검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해도 모른 척할 것이다. 출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에 나가고 저녁이나 한밤중에 돌아와요. 혹은 반대로 한밤중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한가하게만 보이네요. 악검님은 화검상을 위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즐거운 듯 연신입가의 미소를 떠올렸다. 이 싸움은 대체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화검상은 문득 이곳으로 오던 도중에 농림맹의 무리에게 당했던 일들을 내리해 떠올렸다. 덜어는 우두머리들의 결전 이후에 싸움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우두머리들이 좀 더 신중하여 그들 사이의 결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우두머리의 결전이 끝나도 여전히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그것은 거의 전체적인 대격전이 될까 능성이 높으며 그 싸움도 지루하게 오래가게 될 것이다. 이미 정무맹에서는 이러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것은 바로 장기전에 돌입하려는 것이 아닐까. 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나아가다가 이윽고 후문후문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니 제법 넓은 저작거리가 나타났다. 비록 건물들은 급조한 것들이라 볼품이 없지만 악검님의 말대로 그 점포들의 숫자는 일반 현성의 저작거리를 능가할 정도였다. 사람이 많은 곳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필시 정무맹에서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러 만들어놓은 것이리라. 마치 그런 니치를 여실히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 저작거리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로 크게 붐볐다. 당연히 대부분이 무리민들이고 또한 대낮부터 술을 마시거나 취해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정파의 일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이런 곳에 올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옷가게나 병기점 심지어 객점이나 푸주깐 등 없는 것이 없을 지경이었는데 역시 주루가 가장 많았고 악검님은 그중에서도 가장 붐비는 주루의 앞에 이르러 말했다. 우리 이곳으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무래도 주의를 덜 받게 된다.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함께 주루의 안을 들어섰다. 그 주루의 내부는 역시 너무 사람들이 많아 앉을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지경이었고 또한 시끌벅적해서 도무지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 중 더러는 술에 취해서 통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악검님은 자리를 찾다가 그들 중에 한 사람과 부딪혀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무공이 이미 상승경지에 이른 그녀가 그와 같은 일로 그렇게 쉽게 넘어질 뻔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화검상이 시선을 돌려보니 악검님이 얼른 한쪽으로 몸을 피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 그를 보며 징그럽게 웃고 있었다. 헤헤헤 젊은 양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몇 푼 쓰지 않겠소. 헤헤헤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거요. 이미 만취한 듯 눈알까지 붉어진 얼굴의 머리카락은 수세미처럼 온통 뒤엉켜진 노인이었다. 화검상은 그 노인이 갑자기 자신들에게 접근했다는 느낌이 들 없기 때문에 일순 정신을 모으고 더욱 유심히 살폈다. 이 노인은 비록 술 냄새가 진동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술에 취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게다가 어딘가 나이를 분명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손에는 작고 빨간색의 기이한 북을 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이한 것은 역시 노인에게서 마치 유리나 수정처럼 투명하고 위험한 기질이 느껴진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 화검상은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 별로 괴이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눈앞에 이 노인도 역시 그가 만난 여러 강호이인 강호이인들 중에 하나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화검상은 쉽게 그들의 그 특별한 기질을 느낄 수가 있었다. 놀랍고 기이하게도 그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명의 강호이인을 만났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의 이 유리처럼 위험하게 느껴지는 공통된 기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일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드는 것은 그들은 실로 강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오늘 또다시 한 명의 강호이인들을 만났지만 이들은 대체 얼마나 더 있을까? 화검상은 아직 그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므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강호의 모든 일들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조종에 의해 어이없는 길로 흘러가기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화검상은 아직 강호의 정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그저 단편적인 경험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 대체 이들은 어째서 이런 곳에 나타난 것이며 또한 무슨 목적으로 화검상의 앞에 번갈아 나타나는 것일까? 기질 따위를 알아보는 화검상의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없었다면 그도 전혀 이들을 경계하지도 않았을 것이 아닌가? 물론 화검상의 그러한 능력은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비하지도 못한 일이었겠지만 말이다. 화검상이 잠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자 그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향해 다시 말했다. 젊은 양반이 생각보다 좀 눈치가 없군. 헤헤 내 그러면 자네는 만수무강하게 될걸세 헤헤헤 느닷없이 사부로 모시라는 말은 정말 엉뚱하지만 화검상은 이 미 이들의 괴이함을 경험한 바가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다. 악검님이 한쪽에 서서 재미있다는 듯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는 화검상은 노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러니까 일신의 고절 고절한 비기 비기를 나에게 팔겠다는 것이오. 노인은 희미하게 웃더니 일순 그의 앞으로 바싹 다가서서 속삭 이듬 말했다. 고절한 비기 흠 고절한 비기지 그런 것을 지금 이자 위에서는 말할 수가 없고 어서 밖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세. 이미 주루의 내부가 다소 조용해졌고 일부의 사람들이 이쪽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금 입구에 서서 남들의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그러한 상황의 변화가 지금의 자신의 처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있었 야그 출력일 98C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5장 명문정파 명문정파 제35장 명문정파 명문정파 의 기재 기재들 악검님이 반쯤 흥미롭다는 듯이 웃으며 그 노인에게 불숭 말했다. 당신의 무공이 그렇게도 높은가요? 노인은 주의가 점차로 조용해지자 몹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으며 고개를 두 번 흔들었다. 무공이야 암 높지. 하지만 내가 지금 파는 것은 무공이 아니라 부활 부활의 비법이네. 악검님은 웃으며 다시 말을 받았다. 부활의 비법이라 그럼 그런 것이 정말로 있기라도 하다는 말인가요? 노인은 몹시 조심스럽고 우스꽝스런 몸짓으로 대꾸했다. 정말 이런 곳에서는 말할 수가 없네. 이 비법은 보통 사람에게는 전수할 수가 없는데 실로 이 젊은 양반에게는 그 인연이 있네. 만일 한 번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10년은 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악검님은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호호 10번을 부활하면 100년은 더 살 수가 있겠네요. 노인은 정색을 하더니 고개를 세 번 흔들었다. 그게 아니야. 이 비법은 그 사람에게 꼭 한 번만 통할 뿐이지 두 번 이상은 통하지 않아. 그게 나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지. 왜 처음은 되고 두 번째는 되지 않을까? 아 하지만 어쨌든 나는 오늘 이 비법을 저 젊은 양반에게 은자 한 양에 팔겠네. 왜 하필이면 은자 한 양이죠? 노인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얼른 손을 내져으며 말했다. 조 좋아. 은자 한 양이 너무 비싸다면 다 푼은 어때? 아니 두 푼이라도 좋아. 악검님은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물었던 것인데 노인이 그렇게까지 값을 깎아버리자 그만 싱거워져서 웃으며 말했다. 그럼 결국 우리 화사형은 10년밖에 더 살지 못하니 별로 대단하지는 않겠네요. 노인은 안색이 벅해져서 생각을 굴리는 듯하다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 그럼 내가 또 다른 부활의 비법을 소개하지. 이 이건 한 푼 이거 이거 너무 싼 가격이지만 어쨌든 할 수 없지. 하지만 아가씨의 사형은 운이 좋기 때문에 그저 한 번의 고비만 넘기면 100살까지는 살게 될 것일세. 그때 마침 자리가 비었으므로 화검상은 즉각 그쪽으로 걸어가 앉아버렸다. 주위의 사람들은 별로 대단치 않은 듯하자 다시 저마다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악검님은 다시 그 노인에게 물어보려고 했으나 화검상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녀도 이내 그의 뒤를 따라가 앉았다. 점원들은 부리나케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있다가 즉시 그쪽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점원들이 당도하기도 전에 그 노인이 다시 뒤따라와 자리에 앉으며 헛기침과 함께 말했다. 험험험 자네는 내 말이 별로 흥미롭지 않은가 하지만 이건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네. 화검상은 대꾸하지 않고 다가온 점원들에게 몇 가지의 음식들을 주문했다. 악검님은 노인의 말이 약간 흥미가 느껴졌기 때문에 다시 노인에게 말했다. 그럼 그 비법이란 것은 대체 어떤 거죠? 노인은 짐짓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하는 듯하다가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말했다. 하나는 그 비법으로 이 작은 북을 울리는 것일세. 그럼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될 것일세. 그리고 에헴. 악검님은 그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그럼 그 비법과 함께 그 작은 북도 거져 주는 것인가요? 노인은 문득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 그렇지. 아마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지. 이건 내가 너무도 손해를 보는 일이지만 저 작은 북까지 포함해서 은자 두 푼이란 말인가. 악검님은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저 평범한 북이라고 해도 그렇게 값이 싸지는 않을 것이리라. 하물며 그 작고 붉은 북은 생긴 것이 아주 정교하고 고색 창현한 윤기가 흐르고 있어서 결코 보통의 북에 붉은 칠을 한 것만은 아닌 매우 특이한 물건임을 알게 했다. 저건 너무도 예쁜 북이고 또한 이 거래는 너무도 이상스럽게 쉽고 간단하다. 그런데 어째서 화사형은 이 일에 관심이 없는 걸까? 혹시 저 북 속에 어떤 나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닐까? 악검님은 그렇게 내심 생각을 굴리며 다시 말했다. 한데 북을 울리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냐 아냐 이건 그 비법으로 스스로 울려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울려주는 것은 아냐.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방중술 방중술 악검님은 그 말에 문득 안색이 빨갛게 물들었다. 본래 그녀는 여협사 여협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그런 얘기는 간단하게 들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왠지 그런 말에 몹시 민감해져 있었다. 흑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이 할아버지는 좀 엉큼한 사람이로구나. 하지만 그녀는 본래 호기심이 강하여 계속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방중술 부활의 비법의 하나가 된다는 말인가요? 물론이지. 본래 이 음양 음양 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건 바로 그대가 아니지. 우선 이 젊은 양반이 승낙을 해야 하는 거지. 노인은 고개를 돌려 화검상 에게 다시 말했다. 내 좀 더 인심을 써서 두 가지의 비법을 전수하는 데 두 푼을 받도록 하지. 하나에 한 푼. 허허 이건 너무 싸네. 게다가 자네가 총명하다면 고작 한 시즌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세. 자 내는 자네는 혹시 아직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화검상 은 노인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말했다. 노인장 께선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다소 당황스러운 듯 어물거리다가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아 그야 안되겠지. 하지만 이 부활의 비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화검상 은 가볍게 실소하며 말했다. 노인장 께선 어째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맞는 듯 하면서도 비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더욱 안색이 변하여 멍하니 있다가 대꾸했다. 그야 모르지. 만일 그걸 알았다면 이 부활의 비법도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지.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류 야그출력일 98시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5장 1 화검상은 노인을 주시하며 다시 말했다. 바로 그런 식의 심리가 그것을 비켜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생각은 곤란한 것입니다. 노인은 잠시 화검상의 얼굴을 망연히 바라보다가 이윽고 반쯤 실성한 듯이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 그런가? 헤헤헤. 그럼 자네는 나와 거래를 하지 않겠군. 헤헤. 그렇다면 헤헤. 이만 가보겠네. 인연이 있다면 또 보게 되겠지. 헤헤헤헤. 노인은 이어 밖으로 걸음을 옮기더니 곧장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악검 악검님은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문득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본래 노인은 몹시 이거래에 열성적이었는데 그저 화검상의 몇 마디의 말에 달아나듯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그 대화 중에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점원들이 어느새 술과 음식들을 날라왔다. 화검상은 마치 술에 굶주린 사람처럼 병에 마개를 따고 병재로 기울여 술을 두어 모금이나 들이켰다. 화끈한 기운이 목구멍에서 뱃속으로 퍼져나가더니 전신을 뜨거운 열기로 몰아넣었다. 화검상은 고개를 돌려 악검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악사매는 혹시 그 노인의 방중술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악검님은 문득 안색이 붉어졌으며 눈물이 핑돌고 시선을 떨구었다. 그녀 스스로 현실에 무딘 편이라고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들어서 화검상이 어딘가 위험한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화검상이 그녀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더욱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녀는 본래 영협사가 되고 싶은 장구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잊었고 그것을 키워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이 사랑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시작된 이 사랑하는 감정은 그녀를 꼼짝 못하게 붙잡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녀는 화검상을 생각하고 보고 말할 때마다 눈물부터 솟구쳐들며 그녀는 그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만도 그녀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만 했다. 그녀는 지금 화검상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방금 그러한 화검상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갑자기 미어져 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겨우 눈물을 감추며 짐짐 미소하고 말했다. 내가 아마 그것을 배운다면 본문에서 쫓겨나고 말거에요. 화검상은 다시 술을 몇 모금 들이킨 다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 그 노인이 사라질 때 역시 주루의 밖에서 갑자기 기척이 사라져버렸다. 비록 어수선한 주루의 내부이기는 하지만 그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기척을 추적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노인의 기척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정말로 그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노인의 부활의 비법이라는 것은 정말로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데 자신은 어째서 전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 중요하고 좋은 기회를 거절해버린 것일까. 그것은 그의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감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이상스럽게도 그의 알 수 없는 감각은 그 노인이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만일 그가 죽고 난다면 그런 것들도 다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그의 내리에는 얼마 전에 그 반점 앞에서 그에게 그런 말을 하던 점쟁이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위기가 거의 목전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일종의 긴장감은 그가 조금 전에 중요한 기회일지 모르는 것을 놓쳐버린 데 대한 회안 비슷한 감정을 읽게 만들었다. 만일 그 노인이 좀 더 오래 그를 설득 했더라면 그는 아마 그 비법을 배우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이제 그는 무엇인가 해야 할 터인데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화검상은 술잔 위에 술을 따르고 앞에서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는 악검님 에게 말했다. 어차피 괴로운 인생 인생 일진데 어찌 마시지 않을 쏜가 라는 말은 정말 그럴듯 하지 않아. 악검님은 음식을 먹다가 말고 그 말에 고개를 들며 방금 미소를 떠올렸다. 저도 그 말에는 찬성이에요. 화검상은 이미 오랫동안 술을 마셔본 경력이 있었다. 무공이 높아질수록 그 독한 기운을 다스리기 쉬어져 마음대로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그는 이제 좀 더 술값이 많이 들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탁자를 치며 말했다. 정말 세상 사리가 쉽군. 저렇게 더러운 악마의 새끼도 멀쩍히 앉아서 술을 마실 수 있다니 말이야. 실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자비롭기 때문에 이 싸움도 오래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 바로 뒤에서 큰 소리로 울려오는 소리이 기도 하여 화검상은 막 그 술잔을 들려다 말고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았다. 그들은 혹시 방금 전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고 아마도 화검상으로서는 미처 자세히 사람들을 살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체구가 마치 작은 황소와도 같았는데 일어서면 그 키는 더욱 클 것 같았다. 그는 탁자 위에 술잔을 어루만지며 바로 화검상을 노려보고 이뤘는데 그 기질은 매우 대담하고 용맹스러워 보였다. 아마도 이주루의 많은 사람들이 화검상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우람한 체구의 청년 주위에는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십여명이나 길쭉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었는데 뜻밖에도 이미 눈에 익은 사람도 있었다. 바로 전에 태평진에서 만났던 십방수제 십방수제 제갈성 제갈성이다. 제갈성은 화검상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저 희미하게 미소만 지을 뿐 않은 척을 하지 않았다. 문득 악검님이 전음으로 그 십여명의 젊은 남녀들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혼자 방황하며 세상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녀는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는 아는 모양이었다. 그 십여명의 젊은 남녀들은 그야말로 당금 정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방금 그 우람한 책으로 말한 사람은 바로 하북팽가 하북팽가 장손 패왕도 패왕도 팽이노 팽이노 다. 하지만 화검상은 그보다는 문득 그의 우측에 나란히 앉아있는 한 쌍의 남녀에게 더욱 시선이 집중되었다. 여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고 남자는 바로 그 옆에 앉아있다. 화검상은 비록 세상에 많이 나가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가려니 제법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군계일학 군계일학 인이 인중용봉 인중용봉 인이 하는 말들이 정말로 사실로 나타나게 될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남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체구는 헌칠해 보이고 용몬은 그야말로 그린듯이 준수하며 그 차갑고도 맑은 깊은 깊음과 시선은 강한 기계와 더불어 오만함조차 느끼게 한다. 아니 이런 정도의 설명은 오히려 그 모습에 거꾸로 가는 것이 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가장 완벽하게 잘생기고 수려하며 남성의 기쁨마저 지닌 그야말로 절세미남자 절세미남자라고 할 수 있었다. 화검상은 한순간에 그에게서 어떤 외형상의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다. 주위에 적지 않은 여자들이 마치 해바라기처럼 열정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사실은 입증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남자로서의 감탄과 일종의 질투심에 의한 시선 집중일 뿐이다. 화검상은 자연 그보다는 구석에 앉아있는 그 여자에게 더욱 관심이 그 여자는 옆에 남자와 비슷하게 청삼청삼을 걸치고 있고 또한 어딘가 닮은 구석도 있지만 그다지 완벽한 미인 미인이라고 늦말할 수가 없다.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약간 지나칠 정도로 얼굴이 갸름하고 체구가 수척하며 표정은 어딘가 우울함이 느껴진다.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야그 출력일 98C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5장 2 나이는 23살 정도나 되었을까 하지만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그야말로 보기 어려운 섬세하고도 맑은 깊은 깊은 깊음이 느껴지며 우울한 표정이 그런 것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차갑고도 유연해 보이는 기질은 어딘가 완벽을 추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완벽을 추구하려는 듯한 기질은 어딘가 이전에 만났던 어여하를 상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녀의 용모는 그야말로 눈부신 듯 수려하고 성품도 대단히 맑아 보여서 도무지 어여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언항자에게는 미안한 노릇이지만 마치 흙으로 빚은 사람과 옥옥을 조각하여 잘 만든 사람과의 차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계속 보니 그녀의 다소 우울한 느낌과 지나치게 갸름한 단점들이 나중에는 장점으로 변하여 더욱더 눈부신 감을 주었다. 화검상이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 그녀는 당연히 눈살을 찌푸려야 할텐데 신경이 온통 그 옆에 잘난 남자에게 쏠려있는 듯 화검상이 바라보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혹시 연인이 아닐까. 하지만 악검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잘난 남자는 바로 등금의 해네팔세 해네팔세의 하나인 남궁세가 남궁세가의 자재로 소신용 소신용 남궁신 남궁신 이란 사람이며 그 여자는 그 남궁신의 친여동생인 오코리 남궁설환 남궁설환 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혹시 그녀는 오라비인 남궁신의 그 무엇이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남모르게 계속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악검님의 설명이 거의 끝나갈 무련문득 아까 입을 열었던 패왕도 팽인호가 벌떡 이거 정말 기분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군. 내놈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놈과 함께 한집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 내놈은 어서 검을 뽑는 게 어떠냐. 그 사람은 과연 일어선 것을 보니 키가 무려 8척 8척은 되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이전에 홍건백이 매우 크고 우람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팽인호는 홍건백보다 최소한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더욱 우람한 것이었다. 그가 황소와도 같은 근육을 움직이며 큰 칼을 뽑아들자 갑자기 무엇이라도 터질 듯한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실내는 갑자기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이쪽으로 집중되었다. 화검상은 그 오콜이 남궁선환이란 낭자가 자신을 보지 않을까 하여 다시 바라보았으나 그녀는 역시 한 차례 그를 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돌려 자신의 오라비만 바라보았다. 나는 별로 관심의 대상도 아니라는 말이로군. 하지만 오늘은 제법 눈이 호강을 하게 되었는걸. 화검상은 그녀를 바라볼수록 어딘가 자신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실로 이전에는 거의 없던 일이었다. 한데 갑자기 목덜미가 거센 힘으로 쥐어들더니 그의 신형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화검상은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리고 쓴 웃음을 머금었다. 팽인호가 느닷없이 좌수를 내밀어 그 화검상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높이 들어올린 것이었다. 화검상의 키도 6척은 되는데 팽인호가 워낙 거대한 인물이고 보니 그는 그야말로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었다. 기실 강호상에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화검상은 무공이 이미 팽인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또한 팽인호가 신중한 반면 대담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역시 가장 놀란 사람은 악검님이어서 그녀는 즉시 몸을 일으키며 장검을 뽑아들었다. 팽인호는 화검상을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게 될 줄은 몰락기 애 다소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윽고 말했다. 내놈은 감히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냐. 누구라도 그런 위치가 되면 태어나지 못하겠지만 화검상은 그저 고소 고소를 지을 뿐 담담한 표정이었다. 내가 왜 패왕도 패왕도를 우습게 여기겠소. 아마 감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거의 없을 것이오. 기실 화검상은 팽인호와 싸울 수도 몸을 피할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만일 그가 진짜로 인정받는 화산제자라면 그렇지도 않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뒷자리에서 막 술병을 기울이고 난 한거지 같은 옷차림의 청년이 비아냥 거리듯이 말했다. 팽형 어서 그 녀석의 면상을 박살내든지 심장을 꺼내 보이든지 하시오. 나도 영 술맛이 나지 않는 것 갓소이다. 그 사람은 개방방의 유명한 신진으로 소천계 소천 홍계남 홍계남 이란자다. 개방은 당연히 해네팔세의 하나에 들어 있고 또한 그 홍계남 의 무공도 이미 최상승 최상승 경지에 올라있다고 악검님이 설명해주었었다. 팽인호는 아직도 태연한 표정을 하고 있는 화검상이 이제는 자 신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다소 머뭇거렸다. 본래 그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이 먼저 화검상 에게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싸움을 벌이고 이어 친구들이 호응할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문득 다른 한 소리 맑고 청아한 음성이 들려왔다. 팽호라버니 그는 불쌍하게도 반항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스린다고 해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선은 그 정도로 하고 그대로 앉아 술이나 몇 잔 더 마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바로 십방수제 제갈성의 여동생으로 나이가 가장 며서 고작 16밖에 안되는 제갈해지 제갈해지 였다. 그녀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매우 영특하여 소재갈 소재갈 이란 벼루를 얻고 있었다. 팽인호는 그 말에 화검상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놈을 오늘 처단하려고 했지만 화산파의 위신을 생각해서 참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나중에 다시 보게 된다면 결코 이 정도에서 화검상을 내려놓으려는데 문득 악검님이 사나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우리 화사형이 내놈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느냐. 정말 그렇게 막 나간다면 우선 나와 일전일전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팽인호는 거칠게 화검상을 자리에 내려놓더니 이내 그녀를 향해 폭건하며 냉막하게 말했다. 악랑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소식을 듣고 있소. 낭자가 만일 화산파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악한 종자와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악검님은 이에 그만 크게 분격하여 공력을 일으켜 공격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공력이 방해를 받아서 화검상을 보니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악검님은 화검상이 자신을 제지한 것을 알고 고개를 떨구며 이 내검을 도로 넣고 자리에 앉았다. 팽인호가 돌아가자마자 뒤이어 한 사람이 다시 두 사람의 앞에 섰다. 그는 바로 다름아닌 소신용 소신용 남궁신 남궁신 이었다. 아까 볼 때도 그는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서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용모가 수려하고 골격도 최상 최상 임을 알 수가 있었다. 화산파에서는 풍검진 풍검진을 대단한 기재 기재라고 말하고 들리지만 그도 이 남궁신에 비하면 떨어지는 뒤를 이어 다른 한 사람이 남궁신의 옆에 다가와 섰다. 바로 오코리 오코리 남궁 설환이었다. 사람의 벼로는 공연이 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오코리 오코리라는 벼로가 붙여져 있듯이 그녀에게도 어딘가 지혜롭고 냉혹한 구석이 있을 것이다. 남궁 설환은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자연 화검상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화검상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대하자 일순 정신이 다 없어지고 눈이 부심을 느꼈다. 남궁신은 처음에는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으나 이내 화검상이 자신의 누이만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만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EAA 야그 출력일 98C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5장 3 화검상은 남궁선환이 자신의 시선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눈살을 심하게 치푸리는 것을 보고 있는 데다가 남궁신이 말을 걸어오므로 그에게 다시 시선을 옮겼다. 나 역시 무림제일 무림제일의 절세미남기제 절세미남기제 인당신에 대해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었소이다. 이 말은 화검상이 최대한의 아부를 한 것이다. 기실남궁신은 그러한 말을 듣기에 거의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는 왠지 그를 치켜세워주기 싫어하는 기분이 들어 있었소. 무로 억지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남궁신은 그 말에 오히려 싸늘하게 안색을 굳혔다. 내가 그대에게서 그런 말이나 듣자고 이리로 온 줄로 아는가. 나는 지금 그대에게 당장 이곳을 나가라고 권하기 위해 온 것이다. 만일 그대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겠다면 우리는 사마외도의 무리와 어울린다고 오해를 받을 것이 아닌가. 문득 옆에서 악검님이 반쯤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별로 화사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군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더요. 당신은 오히려 우리 화사형과 어울릴 수 있다면 영광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남궁씨는 그 말의 안색이 크게 굳어졌으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악검님의 말은 다 맞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며 물론 겉모양뿐만 아니다. 화검상은 이번엔 남궁설환을 향해 입을 열어 말했다. 낭자는 혹시 남궁설환 남궁설환 남궁소저가 아니시오.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되는 구려. 남궁설환은 본래 화검상과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하자 자연 대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었나요. 그녀의 음성은 비록 달콤하고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맑고 차가 오면서도 시원스러워서 화검상의 가슴속으로 새겨드는 것만 같았다. 화검상은 기실 그녀와 대화를 해보려고 그런 말을 꺼낸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갸웃거리며 말했다. 글쎄요. 나는 혹시 언젠가 본 듯해서 그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던 것인데 잘 생각나지 않는 구려. 어쨌든 아니라면 이렇게 만나서 반갑소. 남궁설환은 일순몹시 화가 나서 화검상을 향해 금방이라도 출소할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다. 내놈이 감히 나를 우습게 본단 말이냐.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 않소. 그와는 정반대요. 낭자는 정말 내가 본 그 어떤 여자들보다 훌륭하고 아름답 구려. 내가 청원을 한다면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말이오. 남궁설환은 이에 더욱 풍격하여 장검을 반쯤 뽑아들었으나 이 내 남궁신에 의해 제지되고 말았다. 완매 완매 굳이 저런 자와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때 갑자기 화검상의 눈앞으로 한 명의 낯익은 사람이 다가왔다. 바로 녹기보였다. 녹기보가 나타나자 남궁신 등은 그를 향해 형식적으로 예의를 취해보였다. 녹기보는 그들에게 그저 간단히 답례하고는 곧장 화검상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장무님께서 찾으시네. 어서 돌아가세. 화검상은 그의 차갑고 험악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가 막 밖으로 걸어나갈 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한 사람이 그의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오며 몸을 부딪히는 것이었다. 그 사람을 보자 화검상은 문득 한 사람을 내리에 떠올렸다. 전날 그에게 소매치기를 하며 접근하던 어여나 그녀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술에 만취된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로 분장을 했지만 결코 그녀는 아니었고 중년의 사내였다. 신기하게도 그는 역시 화검상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소매치기가 아니라 작은 쪽지 하나를 빠르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비록 빠르게 라고는 하지만 그의 무공실력으로는 이주루 안에 많은 무리민들의 시선을 피하기에는 부족했다. 다만 화검상은 미리 알고 반응했고 그 때문에 그의 도움으로 모두의 시선을 속일 수가 있었다. 그 사내는 일단 그렇게 쪽지를 전한 이후에 비척거리다가 그대로 아무 곳에나 쓰러져 잠자기 시작했다. 정말 우스운 일을 또 한 번 겪게 되는군. 화검상은 굳이 그를 다그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쓴웃음을 지으며 녹기보를 따라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술을 같은 글귀가 아무렇게나 휘 갈겨져 있었다. 후문 박백 미 지점에 있는 사당에 가보시오. 그러면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이오. 중요한 인물이라고 화검상은 내심 실소했다. 그쪽 지혜는 누가 보낸 것인지 혹은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에 관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만일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쉽사리 응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화검상은 성품이 너그럽지는 못하지만 별로 할 일도 없고 한가한 편이었다. 한순간 가루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쪽지를 잠시 바라보면서 화검상은 문득 다시 생각했다. 나를 만나려는 사람이 또 있기라도 하다는 말일까. 화산파의 주거지로 돌아오니 아직 내부가 한산하기는 해도 분위기는 다소 달라진 것 같았다. 녹기보는 악검님을 거처로 돌려보낸 다음에 화검상과 둘이서 대청으로 들어갔다. 아까 대청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대여섯 명이나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법 널찍한 대청은 그들 다섯 명이 발산하는 위험과 기도로 인해 금방이라도 터져나갈 것만 같았다. 화검상은 비록 강호의 정세에 다소 어두운 편이나 눈앞에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모르려고 한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실로 그들이야말로 당금의 정무맹 정무맹 을 이끌어가는 주축인 헤네팔세 헤네팔세 정파측 사세 사세 주인들 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은 그들을 직접 만나본 일은 전혀 없었지만 화검상은 여태 들은 내용과 모든 사항들을 복원돼 그런 확신을 내릴 수 있었다. 풍천비는 지금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로 주인석에 혼자 앉아있고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당금의 정무맹주 정무맹주 이자 소림방장 소림방장 입문한 문한대사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무당장문인 무당장문인 현악진인 현악진인 개방방주 방방주 천황계 천황 홍두자 홍두자 남궁세가주 남궁세가주 제왕검 노 제왕검 노 남궁조 남궁조 이 차례로 자리하고 있었다. 화검상이 잠시 추정해본 결과 놀랍게도 이들은 나이도 백세를 훨씬 넘었지만 공력도 12갑자 12갑자를 훨씬 넘어섰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현 정무맹주인 문한대사의 공력과 무공은 대단히 뛰어나다. 하지만 이때 화검상은 기이하게도 그들의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전에 풍천비에게서 느꼈던 긴장감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즉 그의 공력이 비급을 완성하면서 완전히 단련되었으며 그 결과 그의 능력이 예전보다 두 배는 증가되었기 때문이고 기실 그도 어렴풋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화검상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들 다섯 명이 설령 한꺼번에 덤빈다고 해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고 보고 있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화검상의 추측은 바로 맞아서 눈앞의 인물들은 바로 그 사람들 이었다. 풍천비는 일일이 그 네 사람에게 절을 하게 하면서 소개했고 화검상은 그들을 재산 알아보면서 모두에게 부복하며 절을 했다. 어쨌든 이들은 당금의 무림정파를 이끌어나가는 우두머리들인 것이다. 그 네 명의 순애들은 화검상을 향해 전혀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고 그저 말없이 화검상의 전신을 예리하게 주시하기만 했다. 따라서 화검상은 절을 하는 도중 마치 철판이라도 뚫을 듯한 예리한 그들의 시선에 의해 난도질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화검상이 인사를 마치고 나자 문득 풍천비는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너는 그만 내 거실로 가 있어라. 정말 위세가 너무도 대단들 하시군. 화검상은 그렇게 하는 수 없이 자신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깎듯이 절만하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녹기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대청의 건물을 돌아서 뒤쪽으로 갔다. 그 거실은 물론 밀실로 통하는 비밀문이 있는 곳이다. 한데 그가 그 거실의 안으로 들어서니 문득 낯선 한 사람이 그를 보며 서있었다. 그 사람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방금 전에 나타난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화검상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종적을 모른다는 것은 실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 이었다.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은발 은발로 눈부실 정도로 수려수려 한 용모의 노인 노인 이었는데 화검상은 아직 그처럼 아름다운 노인을 만나보지 못했다. 실로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도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게다가 그 노인의 눈빛은 무슨 아름다운 옥옥 이 광채를 뿌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화검상은 문득 이 일이 매우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실로 조금 전에 당금강호의 최고 실력자들을 물론 소림사에는 방짱보다 더한 고수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거의 다 만나보고 온 셈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곳에 나타난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또한 어째서 이렇게 대청해서도 느끼지 못했던 두렵고도 위험해 보이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화검상은 기실 이 노인보다 더욱 위험하게 느껴지는 강호의 인들을 덜어 만나보았지만 왠지 두려움은 지금 이 노인에게서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왠지 이 사람이 이제 곧 자신에 대해서 밝힐 것 같은 예감도 들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노인은 화검상을 잠시 그 신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더니 이렇게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내 녀석은 생각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둔하구나. 화검상은 우선 마음을 여유있게 갖기 위해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고 느긋한 표정을 지었다. 노인장 께선 유명하신 분입니까? 노인은 화검상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가벼운 실소를 날렸다. 내 녀석은 정말 괴물 같은 녀석이다. 여태 천하의 그 누구도 그런 나이에 나를 귀찮게 하지 못했다. 너는 무엇을 바라느냐? 화검상은 되물었다. 혹시 노인장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천하제일가 천하제일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천하제일가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나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천하제일가 화검상은 일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경악감으로 다가 드는 순간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경악감은 처음에는 의식할 수 없었으나 나중에는 금방 그의 마음을 휘감 버렸다. 그 그렇다면 노인장 께선 천수자 천수자란 말씀이십니까? 화검상은 모처럼 말을 더듬고 있었고 태연한 듯한 안색과는 달리 그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일전에 사막 일개서 들은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일까? 그렇다면 화검상은 지금 원흉 원흉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인은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렇다. 내가 바로 당대의 천수자인 석장생 석장생 이다. 화검상은 내심 길게 숨을 내쉬어 마음을 가라앉히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럼 당금의 천하제일인 천하제일인 이시군요. 이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화검상이 길게 읍하여 절하자 천수자는 잠시 더 화검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노선배께서는 소생에게 무슨 하교 하교 하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소생은 귀를 씻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자는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과거 14년 전에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화검상은 일순전신에 심한 격동이 스치는 것을 느꼈으나 역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돌이킬 수는 없지요. 다만 가능하다면 정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천수자의 입가에 미소가 좀 더 깊어졌다. 너는 풍천비와 이미 협상을 했다면서 화검상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저는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역시 그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순리대로라. 천수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소하더니 문득 걸음을 내디뎠다. 두 걸음째 내딛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그의 신형이 사라지고 음성은 허공에서 울려왔다. 그것도 좋겠지. 화천교의 화천교의 손주 녀석이라 정말 어이가 없군. 투 비 컨티뉴 무림 야그 순 야그 출력일 98시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6장 1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천수자의 빈자리를 보며 화검상은 잠시 넋을 잃은 표정이 되었다. 그는 물론 순간적으로 천수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종적을 알지 못했고 기척도 다른 곳에서 느낄 수가 없었다. 화검상은 문득 주저앉고 싶은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감각은 이제부터의 그 무한한 위기를 직감하고 그대로 주저앉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문득 다소 피로해지고 충혈된 시선을 들어 화검상은 생각했다. 후문 뒤쪽 백리 지점의 낡은 사당이라고 했던가 천수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어쨌든 화검상은 그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과는 전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제 천수자와 만났고 자신의 능력을 보인 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천수자가 만일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과연 그는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애초에 풍천비와 협상을 하면서부터 들어선 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니 본래는 그 이전부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일까 어쨌든 이제 와서는 후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였다. 화검상은 그 쪽지의 내용대로 찾아가되 무공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이 지나칠 정도로 넘쳐 흐르는 위기감은 도저히 그를 그대로 잇도록 놔두지 않았다. 화산파는 분지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는 빠르고 은밀하게 그 분지를 좌측으로 벗어나 북쪽으로 내달렸다. 현재 그의 은 그리 먼 여정이 아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쪽지에 적혀 있었던 그 부근에 이르렀다. 그는 천청대법 천청대법 을 펼쳤으며 이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사당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 사당은 역시 오래되어 다 쓰러져 가는 곳이었는데 그는 다소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근에서 내부를 엿듣기로 했다. 뜻밖에도 그 안에서는 귀에 익은 음성이 다른 음성과 더불어 흘러나왔다. 그러지 말아요 소강 소강 그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그 녀석은 풍천비에게 간다 했으니 최소한 한 시지는 더 있어야만 올 거야. 정말 하메 하메는 아름다워. 아 소강 그러지 말아요. 그대는 지난 며칠간 나를 계속 못살게 굴고 그러고도 부족한가요? 나중에 시간도 넉넉한데 이러지 말아요. 지금은 싫어요. 그 음성이 특별히 귀에 익은 것이 아니었다면 화검상은 도중에 천청대법을 거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능히 그의 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었다. 이곳에 어여나 그녀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쪽 지는 그녀를 만나보라는 것이었나. 화검상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부딪혀보기로 했다. 그는 그냥 사당의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그 안에 상황이 불안스러워서 뒤로 30여 장쯤 물러난 뒤에 천리전음 천리전음으로 말을 보냈다. 그 안에 쪽지를 보낸 사람이 있소. 과연 그로부터 잠시 후에 그 사당의 안에서 두 사람이 걸어나 왔다. 한 사람은 정말로 어여나 그녀였고 다른 사람은 등의 장검을 맨 비슷한 나이의 젊은 청년 이었다. 그들은 어딘가 옷차림이 흐트러져 보였고 또한 어여아가 그 청년에게 보내는 시선은 상당히 애틋하게 보였다. 이 상황은 더 물어보지 않아도 명백하다. 화검상은 가슴 한쪽이 갑자기 주저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그와 혼인을 하겠다고 하던 여자였기 때문이다. 과연 그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을까? 화검상이 그들의 앞으로 다가가니 그 장검을 맨 청년이 그를 주시하다가 음침한 기색으로 말했다. 당신은 생각보다 일찍 왔군. 나는 소요검 미강이라고 하며 천상검문 천상검문의 사람이오. 천상검문은 동신맹의 주요 세력들 중에 하나이다. 어여하가 갑자기 그와 친하게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화검상은 짐짐 미소 짓고 폭권하며 말했다. 소생은 화검상이오. 귀하가 소생을 보자고 했소. 종리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북쪽을 가리켰다. 우리는 그저 은자를 받고 일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오.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북쪽으로 200여 리 더 가야 만날 수 있소. 그 부근에 백사백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하나뿐인 주루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약속이 어긋날 수도 있으니 당신은 술집에서 기다리지 말고 그 부근을 뒤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오. 화검상은 어리둥절해졌다. 종리강은 음침한 표정으로 어여하를 한번 돌아보더니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하지만 내 당신이니 특별히 가르쳐 주겠소. 그는 바로 백혈단 백혈단의 주인인 동방천서 동방천서라는 사람이오. 백혈단 동방천서 화검상은 백혈단이 바로 화산파의 반기를 들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우두머리가 동방천서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것이었고 게다가 그 사람이 자신을 찾는다니 놀랍기도 했다. 그는 저번에 만났던 석의연이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일까 하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 우두머리가 직접 나섰다니 이제는 그를 한 번쯤 만나봐야 할 것 같았다. 화검상은 이번에는 어여하를 향해 미소하며 입을 열었다. 언왕자 우리는 또 보게 되는구려. 그간 별고 없었소.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말을 받았다. 무슨 별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나는 앞으로 얼마 후면 여기에 있는 이분과 혼인을 하게 돼요. 당신도 그때 와서 축하해주면 좋겠군요. 화검상은 내심 마음이 허전해졌지만 이상하게도 직접 보고 그 말을 들으니 그다지 마음의 충격은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이요. 설령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해도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기를 바라겠소. 말과 함께 화검상은 즉시 신법을 날려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비록 200여리의 산길이라고 해도 그에게는 조금 더 멀거나 장 애를 느끼게 하지는 못했다. 이 무렵 그의 신법은 대단히 발전하여 3-400 장을 단숨에 날아가고 마치 새가 나는 것과도 흡사했다. 백사백사라는 그 작은 마을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그 마을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약속 시간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소 마음이 초조해져서 머뭇거리다가 내심 생각했다. 다시 돌아가본다고 해도 그들이 그 사당에 계속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이곳에 들어가 기다려보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마을에서 주점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주점을 찾고 보니 그곳은 이미 엉망으로 부서져 있고 한 초로의 주인이 넉 나간 듯한 표정으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주인은 화검상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라질 오늘 정호의 그런 노인 하나가 우리 가게에 찾아오기는 했소. 그런데 그 때문에 우리 가게도 이 모양이 되었고 내 아들 녀석도 죽고 말았다오. 우라질 내가 그렇게 나서지 말라고 말렸는데 노인의 슬픔에 더 이상 동조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동방천서와 비슷한 사람이 동쪽의 산으로 달아났다는 말을 듣고 그는 황급히 그쪽으로 신법을 펼치며 천청대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호의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벌써 한 시즌 이상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과연 그 동방천서라는 사람은 무사할까. 다행히도 그는 얼마가지 않아서 한계곡의 막다른 지점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비록 결렬한 싸움이라지만 그 싸움은 이미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어서 다른 한쪽은 다소 한가한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었다. 막다른 구석쪽에 지금 온통 전신이 만신창이가 된 노인이 안간힘을 다해 검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지금 그 노인과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석장로 성천익 성천익 성천익과 봉천학 봉천학 이었고 나머지 뒤에 포위하고 서있는 수십명의 사람들은 모두 화산파의 제자들이었다. 화검상은 그 노인이 동방천서일지는 모르지만 우선 화산파의 사람들과 공공연히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비상수단을 쓰기로 했다. 갑자기 화산파의 제자들이 무더기로 쓰러지고 성천익과 봉천학 이 뒤로 주춤 물러났는데 그것은 화검상이 암기의 수법으로 솔잎들을 날렸기 때문이다. 그 노인의 그것을 보자 이내 멈칫하다가 빠르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그의 뒤를 따랐다. 노인은 이미 심한 중상을 입어 백여장 정도 나아가자 점차로 그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화검상은 더 이상 그의 기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당신이 바로 동방천서 입니까? 노인은 거의 마지막 사력을 다해 달아나다가 누군가 앞을 가로 막자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장검부터 휘둘렀다. 그것이 바로 화산파의 검법 검법 이라는 것을 화검상은 이미 조금 전에 알아본 바가 있었다. 노인의 무공이 정상적이라고 해도 전혀 화검상에게는 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화검상은 먼저 노인을 제압한 다음에 진기를 주입하여 기력을 보충시켜 주었다. 노인은 잠시 화검상을 바라보는 듯하다가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시오. 화검상은 노인의 상세가 이미 심상치 않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느끼고 즉시 노인은 화검상의 풍속에 안겨있으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한 모양이었으나 왠지 깊은 회안에 젖은 듯한 표정을 풀지 않았다. 이 사람은 용모가 상당히 청수하고 젊었을 때는 제법 준수했을 듯했으나 붉어져 나온 광대뼈와 눈빛은 고집이 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화검상은 다행히 깊고 은밀한 계곡에서 쉴 수 있을 만한 한 동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굴에 이르러 다시 진기를 주입하며 치료하려고 하자 노인은 잠시 후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마도 그대는 당시 어렸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나는 그대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소. 그대는 돌아가 신조부와 많이 닮았소. 내가 바로 동방천서 동방천서 이오. 그 노인은 이미 심한 내상을 입은 데다가 어깨와 한쪽 헛벅지 그리고 가슴에 각기 한 자루식의 장검이 꽂혀있었고 전신에서 흐르는 피는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자칭 동방천서라고 한 그 노인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에 박혀있는 장검을 어루만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백혈단 백혈단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장로 장로요. 그대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14년 전에 그 엄청난 원한을 잊을 수가 없어서 화산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소. 그 내용은 화검상이 이전에 사마귀에게서 들은 것과 기이할 정도로 일치했고 또한 약간 더 자세했다. 이 동방천서라는 장로는 당시 화천교에게 많은 총애를 받던 막내 사제였고 대부분의 일에 참여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과거의 일에 대한 판단은 더욱 분명해진 셈이었다. 원흉 원흉 천수자 천수자 이고 풍천비는 야심을 가진 기회주 의자였으며 무림제국 무림제국 이라는 정파 세력의 거대한 음모에 의해 화천교 등은 희생된 것이다. 화천교 는 일세의 기재 기재였으나 무모하게도 천수자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좀 더 분명해져야 할 내용들도 있었으나 이미 그것으로 대강의 당시 상황은 확실해진 셈이었다. 우리 백혈단은 본래 그 취지가 분명했으나 나중으로 갈수록 혼탁해지게 되었고 또한 그 숫자도 이미 많이 줄어들게 되었소. 믿을 수 없겠지만 이제 그들로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소. 그대가 우리의 일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무래도 그대가 우리와 합류해야 하겠기에 혼자 목숨을 걸고 그대를 만나고자 한 것이오. 앞으로는 부디 그대가 이끌어주시오. 그들은 본래가 나쁘지 않고 또한 역시 화산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오. 나는 믿소. 언젠가는 그대가 그대가 나서줄 것을. 지하에 계신 장문사영도 그대를 가장 믿었던 것이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이 있소. 내가 은밀히 돌보아온 나의 친인척들이 있는데 그들을. 동방천서는 모든 말을 마치자 스스로 가슴에 박힌 장검을 뽑고 죽었다. 몹시 쓸쓸해 보이기는 했지만 왠지 그러한 그의 죽음에는 한가닥 평온이 깃들어 있는 듯 했고 그제야 화검상은 어렸을 적에 그를 보았던 듯한 기억이 아스라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동방천서는 비록 자신의 평생 소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었기에 눈을 감을 수 있었던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동굴 속에 그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동굴의 입구를 막 아버린 다음에 정무맹으로 다시 신형을 날렸다. 이미 사위는 황혼의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어 몹시 장렬한 느낌까지 주고 있었다. 화검상은 신법을 날리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비록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기는 했지만 화검상이 정말로 그런 과거의 일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백혈단에 대해서는 그는 여전히 합류하거나 뜻을 같이 할 수가 없고 또한 동방천서의 개인적인 부탁은 화검상에게 나중에 그럴만한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당신들은 나를 잘못 보았소. 나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못되고 비단 나약할 뿐만 아니라 소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오. 당신들은 그렇게 헛되이 목숨을 버렸지만 바로 나라는 사람에게 잘 못 기대한 것이 실수란 말이오. 나는 나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오. 몸과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발걸음도 느려지지만 이상하게 도 머릿속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심한 두통만이 엄습했다. 그리고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미칠 듯한 이 기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웃음만이 치솟으니 이 무슨 일인가. 마치 정신없이 술 취한 사람처럼 화검상은 다시 예의 그 사당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의 감각으로 사당의 아내는 이제 아무도 없지만 문득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정무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취한 것 같은 날에는 정말로 만취하고 싶다. 술을 마실 생각을 하자 그는 신범의 속도를 더하여 짧은 시간에 정무맹 의 그 주루 앞에 이르렀다. 이미 주위가 탔다. 이곳의 사람들은 그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순간 그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도 금방 자리가 비어 그는 그쪽으로 가서 앉았고 점원을 불러 술을 5병 정도 시켰다.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득 술을 기다리는 사이에 눈에 익은 한 사람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어 들어왔다. 바로 오코리 오코리 남궁설환 남궁설환 이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그녀는 또 자신의 오라비를 따라 이곳에 온 모양 이었다. 화검상은 아직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정신이 몽롱하여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걸어갔다. 왜 지금 미친 듯이 그녀에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도 알 수가 없었다. 남궁설환도 이미 술을 조금 마셨는지 안색이 약간 상기되어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화검상이 다가가자 그녀는 놀란 듯이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과 득 살기를 일으키며 장검의 손잡이를 잡았다. 지금 화검상에게는 이상하게도 모든 주위의 시선과 소음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마치 시간마저 정지되어버린 것 같았다. 만일 그때 누군가가 그를 잡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고개를 돌려보니 화산파의 제자 하나가 괴이적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야그 출력일 98시 B12 제목 화산문화 제1부 세권 제36장 3 그대의 모친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보는 게 좋겠소. 어머님이 그 한마디는 화검상을 정신차리게 하기에 좋겠다. 그래 어머님이 어머님이 날 부르신다고 하지 않는가. 화검상은 곧장 화산파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내달렸다. 그는 자신이 도중에 어떤 신법으로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켜 그 곳에 이르렀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저녁 무렵이라 출전했던 제자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었고 다소 어수선해진 가운데 대청은 그 사람들이 떠나고 비어있었다. 화검상은 장문인의 처소로 들어갔다. 과연 그곳에는 그의 모친이 탁자 앞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이뤘는데 화검상을 보자 문득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비급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참 잘했다. 이리 와서 술 한잔 하지 않겠느냐. 화검상은 마침 술이 먹고 싶은 상태였지만 아직 그의 모친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았다. 풍귀월은 짐짓은 웃음을 지으며 그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 말했다. 이번에 먼 곳을 다녀왔다. 그래서 미천어의 비급을 읽어보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건 이 어미가 그래서 따라주는 술이니 남기지 말고 어서 마셔라. 화검상은 얼른 그 술을 마셔버리고 웃으며 말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을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심한 갈증 속에 마셨던 술이라서 그런지 매우 독했고 이내 그 뜨거운 열기가 전신을 몽롱하게 마비시켜가는 것 같았다. 아무리 심하게 취했어도 이렇게 웅기웅기 조차 안 될 정도로 정신이 몽롱해지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풍귀월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이건 천하에 다시 없을 귀한 술이고 너는 이제 다시는 술을 마실 수가 없을 거다. 그냥 편히 잠자거라. 화검상은 자꾸만 모친의 모습이 흐려져가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뜨려고 하며 미소했다. 편히 잠잘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요. 하아 그렇게 귀한 술을 제가 마셨다는 말입니까? 풍귀월은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그렇다. 그건 바로 칠심의 당 칠심의 당 이다. 화검상은 일순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았다. 천하에 가공할 독들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무서운 독독은 바로 이 칠심의 당 칠심의 당이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독에 대해 연구했었는데도 정작 그보다 더 한 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했다. 이 칠심의 당은 자연의 독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며 그 어떤 인공적인 독의 배합으로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것은 무생무미 무취하며 일단 중독된 사람은 해독이 거의 불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독들 중에서 불과 잠깐 동안의 사람의 육신을 녹여버리는 독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일반인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고 무림고수들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무림고수들은 그 높은 공력으로 그러한 독들을 배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공력이 높아도 배출시킬 수 없는 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칠심의 당이다. 따라서 언제부터인가 칠심의 당은 그 무서움이 알려지게 되었고 거의 칠심의 당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었을까? 만일 칠심의 당이 그야말로 희귀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많은 무리민들이 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화검상은 잠시 멍하니 그대로 앉아있다. 넉 나간 사람처럼 그 애의 모친을 바라보고 웃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죽여야만 했습니까? 그때 갑자기 사방에서 살기가 진동하며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애워싸며 들이닥쳤다. 이대원로 이대원로와 장로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물론 풍천비였다. 풍천비는 장검을 뽑아들며 화검상을 향해 소리쳤다. 그렇다. 바로 내놈 때문에 본파가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곤욕을 겪었는지 아느냐. 내놈을 이제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다.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미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풍천비는 안면을 흉악하게 물들이며 소리쳤다. 이 더러운 개잡종놈. 누가 내놈의 외할앱이란 말이냐. 나는 너 같은 개잡종의 종자를 내 친인척으로 생각해본 일이 전혀 없다. 화검상은 전신이 주도로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칠심의 당은 정말로 무서워서 놀랍게도 그의 자랑스럽던 곡 선정 내곡마저 깡그리 말살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안간힘을 다해 무너져가는 의식의 끈을 잡으며 모친에게 다시 물었다. 제가 그렇게도 미웠습니까? 풍기월은 다소 창백해진 안색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내 장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는 본래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다. 너는 이 어미를 원망하지 마라. 만일 조금이라도 이 어미를 생각해준다면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어다오. 화검상은 잠시 더 모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소리 부르짖으며 번쩍 밖으로 신형을 날렸다. 풍천비는 이에 놀라 소리쳤다. 모두 뒤쫓아라. 화검상은 무의식 중에 서쪽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그의 골수로 파고들어 그의 육체와 정신을 갉아먹어 갔다. 그는 너무도 급격한 변화들을 체험하고 있었으며 마침내 어느 순간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은 정무맹으로부터 110이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되었다. 그의 신형이 정제한 순간 수많은 장력 장력 과 장검이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으며 희미해진 의식 속으로 귀에 익은 음성들이 들려왔다. 정말 대단한 노미록은 칠심의 당에 중독되고서도 검을 피하다니 어서 따라 내려가서 시체를 확인해라. 아버지 그 아이의 시체는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화검상의 육신은 어둠 속에서 깊은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다. 마치 그처럼 그의 의식도 어둠의 나락 속으로 곤두박지를 치는 것만 같았다. 화검상은 문득 그렇게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내심 미소를 드렸다. 차라리 잘된 일이다. 내 마음이 이젠 편안하구나.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 세상에서 노래를 불러본 들. 제 37장 동방남매 동방남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덜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것들과는 또 다른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래 일반적으로 따져본다면 화검상 화검상은 죽었어야 할 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밤중에 거의 빈사상태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리면서 그 갑작스런 이상한 일들은 벌어졌다. 그가 거의 절벽 절벽 아래쪽 무렵 갑자기 떨어지는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더니 드디어 허공에 둥둥 뜨며 떨어지는 것이 멈춰 져버린 것이다. 대개 사람이든 무엇이든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갈수록 그 속도가 증가되지 저절로 속도가 줄어들거나 더욱이 멈추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무공에 있어 소위 허공을 걷거나 날아갈 수 있다는 능공어도 능공어도 육지비행술 육지비행술 어품비행술 어품비행술 등은 공력이 16갑자 16갑자 대홍락 대홍락 심검 심검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정말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화검상은 아직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극독에 중독되어 있고 또한 빈사상태가 아닌가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는 사실 그 본인인 화검상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다. 다만 그는 이때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고요해져서 구태여 그런 이상한 일의 원인에 대해 알아내고자 하는 생각은 잃지 않았다. 다만 그의 지금의 마음은 그 한없이 맑고 고요한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가고 있었다. 마음의 힘은 왕왕 아주 신기한 일들을 만들어내 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는 육체적 혼문감과 고통을 인식하지 않게 되었고 혹은 아예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기도 했다. 대체 이러한 일들은 어째서 벌어진 것일까? 슬픔과 고통이 극에 이르러 오히려 마음이 맑고 조용해진 모양이다. 아니면 깊은 허탈감과 고뇌의 일종일까? 그런 것도 아니다. 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마음 속으로 깊이 접어들어 화검상은 거대한 슬픔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 아닌 것도 같은 일을 대면 기이 하고도 불가사의한 심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극도의 고뇌와 슬픔 허망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그 알 수 없는 마음의 힘이 그런 것들은 안개처럼 녹여버리고 마음은 매우 고요하고 편안해지게 되었다. 다만 흡사 안개와도 같아진 그 거대한 고뇌와 슬픔이 기실 그의 아닌가 생각되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크게 슬퍼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린다고 해도 백이면 백 모두 다 떨어져 박살이 나며 그런 기현상 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과연 단지 그의 현재 마음이 매우 슬프고 괴롭기 때문에 그런 괴력이 발휘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때 점차로 곤두박질 하며 혼몽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하던 그의 과연 무엇 때문일까 문득 이내 그의 귓가에 분명하게 귀에 익은 사람들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절벽 아래쪽 이었다. 아니 이 개자식이 어딜 갔지 떨어져서 벌써 박살이 났을 리도 없고 말이야 무량 수불 우리 대화 산파 대화 산파 사람들이 그런 상스런 말을 써서 야 되겠소 어험 어험 그 개자식은 이제 반드시 죽었을 테니 너무 걱정 마오 제기랄 그런 도사의 흉내는 그만 내고 어서 찾아보기나 하자고 이 개잡종 녀석이 이미 죽어서 하늘로 날았단 말인가 그 개잡종은 돼저도 이렇게 속을 썩이는 군 험험 어디 안 보이는 구석에 떨어졌을지도 모르니 좀 더 찾아 봅시다 어쨌든 이번에 그 개자식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본파의 광명에 빛이 던져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신녀 신녀 멀리까지 다녀오신 것이 아닌가 험험 저기가 수상한데 화검상은 아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또한 몸을 움직일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그저 그렇게 시체처럼 뻣뻣해진 몸으로 미끄러지듯 허공을 날아 적벽 사이에 어느 좁고 갈라진 틈새로 스며들듯 들어갔다 그 틈새는 눈에 잘 띄지도 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좁았는데 기이하게도 화검상의 육신은 스르르 안으로 들어가서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화검상의 안으로 들어간 이후 그 안쪽은 기이한 기운의 작용으로 돌과 흙이 무너져 내려 외부하의 길을 차단해버렸다 일부러 동굴 속에 갇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 동굴은 또한 비좁으면서 깊었다 그 동굴이 깊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화검상은 오히려 완전히 몸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좋아했다 그 동굴은 깊기는 했지만 그저 동굴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갈라진 틈이었기 때문에 안쪽은 막혀있었다 이런 곳에서는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일반인들은 출고가 막혀있는 상태라면 얼마가지 않아 질식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일단 그 안쪽 깊이 들어가 안전해지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금 그의 의식은 흡사 육신을 초월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니 육신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기도 했다 그의 육신은 이내 거칠고 음습한 바닥 위에 내려앉았고 혼자만의 깊은 명상의 시계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어 얼마가지 않아 그의 육신이 서서히 급격한 변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전신에서 눈부신 밝은 기운이 점차적으로 일어나더니 도저히 제거되지 않을 듯 하던 그 검은 기운을 녹여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경의적인 변화는 급작스러우면서도 외견상으로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대체 이러한 변화는 어째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무슨 공교로운 기현이나 누군가의 도움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그러한 변화의 진행이 어느 정도에 이르자 화검상은 그 맑아지고 깊어진 마음의 눈으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내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생각하기로는 씁쓸한 웃음이 나올 만한 우습고도 기이한 일이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그의 생각에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해답은 역시 그가 생각해오고 연마해온 곡선적 곡선적 무공이 있었다 본래 이 독중지덕 독중지덕 인 70회당 70회당 은 비록 대단히 무섭기는 하지만 무공이 대홍락의 심검 심검의 경지에 오르면 이겨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수 비록 무리미아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 98.10.40 제목 화산문화2 부한권 제 37장 1 그것은 이 심검이라는 경지가 이른바 수중무검 수중무검 심중유검 심중유검 즉 육신의 제약을 벗어나 뜻대로 초식초식을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공의 운용이라는 것은 역시 그 초식의 운용과 별다름이 없으므로 스스로 그 칠심의 당의 독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무공이 그처럼 높은 경지에 오르기가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당금의 강호에서도 현재 무공이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예를 들어 현재의 화산파에도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화검상의 무공은 곡선적 무공의 최절정의 경지에 올라있었다. 그 경지는 사실 곡선적이기 때문에 비록 심검보다는 두 단계나 아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스스로 움직여 칠심의 당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이 곡선적 무공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며 자체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화검상은 자신의 무공이 그러한 경지에까지는 원만해졌다고 생각했으나 기실이론적으로는 성숙했어도 실제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이 곡선적 무공이 마음을 가장 중심에 두고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곡선적이라는 요체는 역시 그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마음에 있다. 본래 화검상은 그러한 마음의 능력도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에게는 그 마음이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거대한 얽매임과 장애가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가문과 사문사문 그리고 모친 등과 얽힌 거대한 번뇌와 갈등 고통이었다. 비록 능력은 가치졌어도 그러한 것들의 장애에 묶여 그의 능력은 별로 발휘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그의 마음은 그런 온갖 번뇌와 허망함, 갈등 장애 등이 더할 수 없이 증폭되어 있어서 칠심의 당의 독은 이내 그의 곡선적 내공 내공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비록 곡선적 내공은 그렇게 심하게 몰리기는 했어도 완전히 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아 최후의 호심징기 호심징기를 이루고 있었고 게다가 아직 사태를 반전시킬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절벽에서 빈사 상태로 떨어질 때 다행히도 그는 극도의 번뇌 속에서 오히려 그러한 장애를 벗어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곡선적 무공은 본래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화검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아무리 장애가 제거되어 곡선적 무공이 발휘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몸을 멈추게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무래도 완전해진 곡선적 무공과 관련이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위력은 최소한 그 경지를 초월하는 능력이었다. 곡선적 무공이라고 해도 허공을 걸어다니려면 초절정의 경지에는 올라야 하는데 당시 그의 경지는 최절정이었다. 그 신비한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그의 마음이 그런 것을 생각해볼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아 오직 그 거대한 슬픔과 고요한 신경 속에 잠겨있었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가 당시 그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했다면 갑자기 그 신비한 힘은 빛을 잃고 그는 다시 추락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기이한 힘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분석할 수는 없지만 곡선적이란 무공과 그리 다르지 않은 부분이다. 화검상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도 그런 생각이 들이고 있었다. 만일 그런 힘을 뜻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생각하면 간단하고 우스우며 기이한 일들이다. 바로 곡선적 무공이 완전해지며 미처 생각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다. 곡선적 무공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문득 그의 내부에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기기들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의 공력이 갑자기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또 하나의 경지를 돌파했고 그의 몸에서 눈부신 광채가 발산된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는 무공이 이제 곡선적 초절정 혹은 초상승 초상승 대홍락 대홍락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다. 기실 이 곡선적 무공은 마음을 근간으로 하기에 대홍락의 경지 이후에야 비로소 참다운 위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가 있다. 대홍락이야말로 말 그대로 마음으로 펼쳐지는 무학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70회당의 도끼 도끼 인검은 기운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상처가 안팎으로 점진적으로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다른 무리민들의 능력과는 비슷한 듯해도 다른 것이다. 그럼 화검상의 몸에서 갑자기 발견된 활성화되지 못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개 곡선적 무공은 직선적 무공에 비해 같은 공력으로 3배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영양 명약에서 얻을 수 있는 공력의 양도 직선적에 비해 3배에 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래 이 만년옥장 만년옥장이라는 것은 옥옥의 정수인 만년옥정 만년옥정의 응축액이기 때문에 그 속에 겨우 3갑자의 공력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한 방울만 복용하면 3갑자의 공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직선적인 무공의 경우이다. 이 직선적 무공의 경우 그러한 공력의 증가는 마치 강물 속에서 창과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흡사하다. 덜어 잡히겠지만 그 무한한 변화를 읽을 수가 없으므로 번번이 빗나가게 되는 것이다. 직선적 무공의 경우 공력의 증가가 되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양은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어 버린다. 곡선적 무공의 경우 그 손실되는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직 쓰이지는 못해도 그 나머지의 공력을 흡수해서 잠재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 쓰이지 못함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 활성화시키면 그것은 이내 느낄 수 있게 된다. 사실 처음부터 화검상의 공력이 완전했다면 그 나머지 공력이 잠재하지도 않고 바로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그의 일부 혹은 대부분의 모습들이 직선적 특성을 닮아있는 상태에서 그 곡선적 내공은 스스로 움직여 나머지 공력들을 잠재시킨 것이다. 곡선적 무공은 이와 같이 살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화검상은 조부의 유물에서 만년옥장 3방울을 복용할 수 있었으니 이제 그의 공력은 무려 30갑자에 가까워진 것이다. 이것은 사실 공교롭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가 비급을 제작하면서 곡선적 무공의 이론에 대해 분명히 알지 않았다면 이렇게 갑자기 곡선적 무공이 완전해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 단계에서 원만하다는 것이지 아주 깊고 완전해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화검상은 문득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광채를 거두고 조용히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다니 아직 죽을 우는 아니란 말인가 그의 몸은 이제 말끔히 치료되어 있었고 느낌도 쾌적하여 그야말로 생각대로였다. 그의 몸이 생각대로라는 것은 그의 곡선적 무공이 분명히 옳다는 것이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37장 2 그는 지금 곡선적 무공의 초상승의 경지에 올라 있는데 그것은 강호인들의 말에 의하면 백맥 백맥을 융통하고 세맥 세맥을 타통하기 시작하며 뜻대로 움직이는 영기 영기인 무형지기 무형지기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맥의 타통과 무형지기의 사용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면 아마도 무형지기의 사용이 먼저일 것이다. 무형지기의 사용으로 세맥의 타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진기를 움직여 통관하는 경우와 또 다르다. 이 마음의 무예인 무형지기는 심검의 경지에 오르는 토대가 되며 심검의 경지에 오르면 백의 그런 무형지기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초절정의 단계는 백연탄과 대홍락의 중간 단계로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지니게 되며 유형 유형의 진기와 무형지기를 동시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무공이 가장 화려하고 환상적 환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무공을 펼쳤을 때 마치 머리와 팔다리가 몇 개씩 불어난 것과 같은 모습 등이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치이다. 게다가 지금 화검상의 경우는 직선적이 아닌 곡선적인 무공이기에 사실상 또 다르고 그 위력을 분명히 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오랫동안 명상 속에 몰두해 있었기에 화검상은 그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동굴 속은 어둡고 또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화검상은 시력 또한 크게 증진되어 이 어둠 속을 환하게 꿰뚫어볼 수가 있었다. 어쨌든 비록 몸은 회복되고 무공도 크게 증진되었지만 화검상은 이제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다. 화산파로 다시 돌아갈까 지금으로서 굳이 그곳으로 급하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음 그럼 어쩐다 일단 다른 곳에서 그들을 상대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긴 그들은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굳이 나를 찾지도 않을 것이다. 확실히 절벽에서의 그 일 이후 그의 생각도 다소 바뀐 것이 사실이었다. 이곳은 행동하기에 이목이 많아 불편하다. 그럼 어디로 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 음 거기가 좋겠군 지금의 상황에서 화산파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곳과 너무 멀리 떨어진다는 것도 웃어왔다. 화검상은 문득 이미 죽은 동방천서 동방천서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쓸쓸하게 죽음을 당했으며 화검상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고 또한 여러 가지 부탁을 하지 않았던가 다시 시작하는 이 일은 아마도 그쪽으로부터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화검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세밀하게 검토해보다가 이내 얼굴에 근육을 움직였다. 그의 용모는 이내 비슷한 나이의 평범한 시골 청년처럼 변모했다. 이 진기역용 진기역용의 방법은 축골공 축골공의 응용으로 다소 복잡한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백연탄의 경지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수법이다. 다만 진기를 이용하는 대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고 또한 진기를 거두면 용모는 본래대로 돌아간다. 화검상으로서는 이제 본래의 얼굴로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기에 부득이 그렇게 용모를 바꾼 것이다. 그는 이제 당분간은 모친 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보다는 앞으로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깊이 검토를 거듭했는데 그것은 얼마 전과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였다. 경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으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며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이외에도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마침 이곳은 장소가 그리 좋지는 않아도 조용히 생각을 하기에는 적당했다. 한데 화검상이 조용히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문득 한 사람이 느릿하게 그의 앞으로 걸어왔다. 화검상은 무심코 눈은 떠서 그 사람을 보다가 문득 혜연이 놀라게 되었다. 이곳은 폐쇄된 동굴 속이며 출구도 없다. 그런데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며 또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어볼 수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그리 대단하게 생기지는 않았다. 그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의원 노의원 같았고 어깨에는 하나의 약초 상자를 메고 있었다. 그러나 화검상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노의원이 아니라 하나의 움직이는 유리 조각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은 화검상에서 낯설지 않다. 그 위험하고 두려운 듯한 느낌은 화검상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 마치 그것은 화검상이 동일한 사람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화검상은 지금 보는 이 사람이 그가 이전에 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특이한 각자의 기질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적어도 화검상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느껴지는 그 위험한 느낌은 어떤 무학의 경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기이한 능력을 갖춘 강호의 2인 2인 들릴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화검상의 현재의 능력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진전을 이룬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능력이란 그로서도 아직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대체 이들은 어떤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이며 또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천하가 아무리 넓고 사람이 많다고 해도 화검상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자 잠옷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들은 무엇 때문에 화검상의 앞에 하나씩 나타나는 것일까. 요 얼마 사이에 화검상은 무공도 급증했지만 더욱 달라진 것은 마음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비록 속으로는 놀라고 깊이 상대를 파악하고자 긴장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태연하고 그저 조용하게만 보였다. 그 노의원은 천천히 다가와 주위를 살피는 듯하더니 이내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허어 젊은이가 실로 대단하군. 그런 부상을 입고도 아직 살아있다니. 음. 이거 알고 보니 내가 전혀 필요 없겠는걸. 화검상은 앉은 그대로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노인장께서는 누구십니까? 노의원은 잠시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이내 실소하듯 웃으며 말했다. 나. 허허. 나야 이름 없이 떠도는 늙은 의원에 불과하지. 세상이 무상하여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 부근에 혹시 만년하수호 만년하수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몇 달 동안 뒤지고 있는 중이네. 허허. 그 직업은 아무래도 속일 수가 없는 일이지. 한대 얼마 전 자네에 관한 일을 우연히 보고 이렇게 한번 찾아와 본 것이네. 만년하수호란 바로 희귀 영초의 하나로 하수호가 오래 묵어서 그 뿌리가 흡사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는 인형하수호 인형하수호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희귀한 영초를 태연히 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화검상은 그보다 더욱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자연 시력을 집중하게 되고 부지불식간에 그쪽으로 기운이 방출되기 마련이다. 지금 화검상도 자연 눈에서 빛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눈에서 전혀 빛이 방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빛이 한 점도 새어들지 않는 이 칠흑의 어둠 속을 간단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문득 미소하며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항권 제37장 3 노인장께서는 이곳의 질의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노의원은 역시 가볍게 마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몇 달을 헤맨 덕분에 이곳의 질의는 대강 안다고 할 수가 있지. 그래 그 만년하수호는 찾으셨습니까? 노의원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다. 찾긴 뭘 찾겠나. 그저 이제까지 헛고생을 한 셈이지. 그나저나 자네도 길을 모르면 나와 함께 가기로 하세. 마침 나도 만년하수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니. 화검상은 미소하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였다. 저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고 게다가 나가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굳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노의원은 잠시 머뭇거리며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자네는 매우 특이한 젊은이로군 그래. 내가 자네를 치료하려고 몇 가지의 약을 가지고 완내만 앞으로 내겐 쓸모없는 물건이 될 테니 자네가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것도 말하자면 인연이 아니겠나. 화검상은 노의원이 메고 있는 약초 상자를 바라보았다. 지나친 호의를 베푸시는군요. 저는 그런 약들이 필요 없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요. 노의원은 고개를 깨웍거렸다. 자네는 험험남의 호의를 무시하는 나쁜 버릇이 있군 그래. 늙은이의 호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하지만 자네의 그런 성질이 나로 하여금 흥미를 일으키는군 그래. 난 오히려 그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암 젊은이라면 당연히 그런 기계가 있어야지.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실로 오랜만에 자네 같은 사람을 보는군. 그래서 아마도 또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걸. 실례지만 자네는 어느 분의 고재고재인가. 화검상은 문득 가볍게 실소했다. 저는 노인장과 같은 떠돌이고 누구에게 특별히 사사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저 제멋대로 배운 셈이지요. 노 의원은 문득 눈빛을 잠시 번뜩였다. 그런가 허 이거 좀 이상한걸. 난 자네의 모습이 꼭 누구와 닮은 듯해서 말이야. 어쨌든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세. 다음에 만나면 피디 내 호의를 거절하면 안되네. 그런다면 내가 너무 무한해지지 않겠나. 허허허. 세상을 살려니 지겹지만 또한 떠나려니 붙잡는구나. 살 수도 떠날 수도 없으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인가. 노 의원은 몸을 돌리더니 그렇게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느릿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화검상은 잠시 그 노 의원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들은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군. 벌써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다. 계절은 이미 완연한 가을이고 드넓은 벌판은 누렇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황하 황하 그 도둑이 흘러가는 강물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데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은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한 시골 청년과 같은 젊은이가 그곳에 이르렀다. 그 시골 청년의 모습을 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화검상이었다. 그는 얼마간 강호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그곳에 이른 것이다. 바로 이곳에 동방천서의 친인척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화검상은 노을빛에 물들어가는 강물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쪽에 지금 한 소년이 우통을 벗어제치고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다. 소년의 나이는 17세 정도로 보였는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체구가 근육질로 우람하고 또한 허리가 잘록하여 헌칠해 보였다. 간혹 보이는 용모 또한 상당히 준수한 편이다. 소년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왠지 그 행동이 필요 이상으로 과격해 보이고 마치 화가 나서 물고기들과 싸움이라도 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아마도 그 소년의 신경이 다른 곳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 일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서서 소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해가 완전히 지고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드디어 그 소년은 바구니에 고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물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화검상은 그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내가 동방량 동방량이냐? 소년은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의외로 가벼운 미소를 띄고 공손히 말했다. 저를 찾으십니까? 어디서 온 누구시죠? 소년의 웃는 모습은 친근감을 주고 다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조금 전에 과격하던 모습과는 다른 일면이다. 이 소년은 본래 고기를 잡을 때 그런 버릇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화천몽 화천몽이란 사람이다. 누구의 부탁을 받고 너를 찾아온 것이지? 화검상은 용모를 바꾸었듯이 당분간 누구에게도 이름을 알릴 수는 없으므로 가명을 말한 것이다. 소년 동방량은 잠시 유심히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내 몸을 돌려 걸으며 말했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화검상은 다소 멈칫하다가 그의 뒤를 따르며 다소 우습고도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잠시 걷다가 말했다. 너는 아까는 그렇지 않던데 어째서 이렇게 내게 잘 대해주느냐? 내가 믿을 만해 보이느냐? 동방량은 힐끗 고개를 돌려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계속 걸으며 말했다. 사실 아까는 당신이 그놈들과 한패인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 놈들과 한패라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놈들이라니. 동방량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 유가장 유가장의 놈들을 모르는 모양이로군요. 그렇다면 굳이 상관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가장 화검상은 갈수록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녀는 그가 대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것인지를 묻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말했다. 너는 내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것인지 알고 있느냐? 동방량은 그 말에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누구의 부탁으로 찾아오신 거죠? 너는 동방철 동방철이라는 사람을 모르지는 않겠지. 동방철은 바로 동방천서 동방천서의 본명이다. 동방량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뭔가 생각해보는 듯하더니 그대로 말했다.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나요? 동방천서에게는 동방민 동방민이라는 친형이 있었는데 이미 10여 년 전에 사망했고 동방민의 손자와 손녀가 이곳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량에게는 동방천서가 작은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다. 화검상은 문득 놀라서 말했다. 그 사람은 내가 잘 모를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동방량은 다소 우울해진 듯한 어조로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분은 가끔 몰래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죠. 하지만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혼자 오셔서 저를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셨는데 이제 당신이 그분의 부탁을 받고 오셨다니 아마도 돌아가신 거죠. 화검상은 동방량의 그 모습을 보고 문득 가볍게 탁식했다. 그는 나에게 너를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 동방량은 고개를 들어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다. 아까는 그런 분을 제가 오해했으니 정말 미안한 거죠. 이어 동방량은 다시 몸을 돌리고 걷기 시작했다. 무성한 갈대숲을 해치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 소년의 모습은 아까의 첫인상과는 달리 왠지 듬직해 보이면서도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38장 선천 선천의 음양절맥 음양절맥 제38장 선천 선천의 음양절맥 음양절맥 화검상은 동방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부모님은 어디 다른 곳에 계시느냐 동방량은 고개를 내져었다. 저의 할아버지는 이 근방에서도 유명한 학자이셨는데 13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저의 아버님은 숭숭자 문문자의 함자를 쓰셨는데 그 2년 후 어머님과 함께 난리통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화검상은 동방천서에게 그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었다. 그는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너의 선친께서도 훌륭한 학자이셨겠구나. 동방량은 천천히 고개를 내졌다가 이어 말했다. 그런 셈이죠. 하지만 나는 문득 동방량은 말끝을 흐리다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저의 작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죠. 화검상은 언뜻 비치는 동방량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녀석이 보기보다는 제법이군. 화검상은 왠지 갈수록 이 소년이 귀엽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너의 작은 할아버지는 성미가 좀 급하고 거칠기는 했지만 아주 훌륭한 분이셨지. 성품은 대쪽같이 고닫고 또한 어떠한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셨었다. 동방량은 문득 눈을 가볍게 빛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성품이 급하고 거친 편이었다는 것은 저도 어렸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편안히 눈을 감으셨나요? 화검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비록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별로 유감이 없다고 하시더구나. 내가 보기엔 그분은 한 사람의 진정한 강호인 강호인이셨던 것 같았다. 동방량은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문득 가볍게 웃으며 몸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저의 누나를 소개해드리겠어요. 주위가 이미 많이 어둑어둑해졌다. 무성한 갈대숲을 헤치고 잠시 나아가자 하나의 섬처럼 융기한 작은 야산이 나타나고 그 야산의 중턱쯤에 작은 모옥 하나가 자리잡고 있었다. 황하의 강물은 몹시 거대하면서도 거칠다. 그것은 간혹 엄청난 기세로 범람하여 드넓은 땅을 삼켜버리곤 하는데 그럴 경우 필시 이 작은 야산은 강물 속의 작은 섬이 될 것이다. 대개 이런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다. 만일 굳이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저녁때가 되자 모옥에 불이 밝혀지고 한 소녀가 부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동방량은 모옥에 가까워지자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누나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서 나와보세요. 힘없이 기어들어가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주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소량소량 갑자기 웬 호들갑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왔니. 그게 아냐. 작은 할아버지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작은 할아버지의. 화검상은 모옥에 앞에 이르러 잠시 기다렸다. 이윽고 부엌 쪽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왔는데 화검상을 향해 공손히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누추하지만 잠시 안으로 드시겠어요. 나이는 대략 스무 살 전으로 보이는데 예상대로 매우 마른 체구에 허약해 보이지만 왠지 맑은 깊음 깊음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용모는 매우 추악한 편이었다. 추악한 얼굴 가운데 두 눈은 맑은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화검상이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자. 그 소녀는 다소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화검상은 이내 정중히 태도를 갖추고 말했다. 이거 제가 와서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저희들은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다소 적적하던 편이었지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마주 폭권했다. 그럼 폐를 끼치겠습니다. 동방량이 다시 걸어나와 화검상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이끌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방 안에는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매우 초라한 편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했고 또한 한쪽 벽에는 많은 서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런 초라한 모공에 이렇게 많은 서책들이 있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동방량은 방 안에 화검상과 마주 앉자마자 다시 입을 열어 말을 꺼냈다. 우리 누나의 이름은 동방리 동방리라고 하죠. 물론 알고 있겠죠. 우리 누나 어때요? 화검상은 이제 그 손자와 손녀를 다 만난 셈이다. 화검상은 미소를 짓고 있다가 대답했다. 너를 닮았다. 동방량은 어리둥절해 했다. 나를 닮았다구요. 성품이 맑고 또한 자존심이 강하구나. 하지만 몸이 너무 허약해 보인다. 동방량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화검상은 말을 이었다. 이곳에는 정말 너희 두 남매만 사느냐? 동방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이렇게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걸요. 이어 동방량은 몸을 일으켰다.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초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 38장 1 누나를 도와줘야겠어요. 잠시만 앉아계세요. 동방량은 일단 부엌 쪽으로 나간 뒤에는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화검상이 잠시 기다리고 인노란이 그 소녀 동방미가 밥상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소찬이라 죄송해요. 입에 맞지 않더라도 많이 드세요. 고깃국과 구운 물고기 그리고 정갈한 느낌을 주는 소체까지 있어서 그리 소차는 아니었다. 잘 먹겠습니다. 화검상이 밥을 한 그릇을 비우자 동방미는 새로 밥 한 그릇을 떠주며 입을 열었다.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소량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일부러 와주시다니 고마워요. 이 소녀는 몸이 허약했지만 매우 침착하여 별로 흐트러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실은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한 달쯤 전이었는데 그간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유체는 제가 잘 모셔두었지요. 동방미는 눈빛을 가볍게 빛내며 말했다. 본래 저의 동생은 사람을 잘 사귀지 않고 사교성도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화소협 화소협을 대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화검상은 가볍게 고소를 지었다. 거기에는 아까 약간의 사정이 있었지요. 그보다 아까 동생이 유가장의 일을 말하던데 그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동방미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웃다가 대답했다. 유가장 유가장은 남동쪽 심리쯤에 위치한 장원입니다. 그들은 간혹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지요. 화검상은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은 뒤에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낭자의 작은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렇게 신세도 졌으니 뭔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동방미는 미소하며 말했다. 화소협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하지만 저희 남매는 별로 불편한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기왕에 오셨으니 며칠 편히 쉬었다가 가세요. 그녀는 차를 한 잔 따라준 후에 물러갔다. 화검상은 차를 마시며 잠시 상념에 잠기다가 바닥에 들어놓았다. 정말 자존심이 강한 남매로군. 한데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좀 더 지켜봐야 하겠군.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동방미가 이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화검상은 처녀를 맞아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아서 얼른 몸을 일으켜 앉으며 정중히 말했다. 이거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군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미는 이불을 내려놓고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 집은 그래도 방이 여러 개이므로 며칠 더 쉬어가셔도 괜찮아요. 마침 제 동생이 화소협을 매우 좋아하는 듯하니 추석을 지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열흘이니 앞으로 닷새 후면 중추절 중추절이다. 추석이라 무척 오랜만에 듣는 말인 것 같군. 화검상은 내심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동생이 무척 훌륭해 보이더군요. 보아하니 지금도 무공을 연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밤중이지만 강바람에 의해 가리끼리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여오고 있어 조용하지는 않았고 게다가 그 소리에 섞여 다른 소음도 들려오고 있었다. 동방미는 눈빛을 가볍게 불켰다. 오늘은 쉬라고 했는데 고집이 워낙 세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화검상은 몸을 일으켰다. 실례지만 제가 직접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동방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할아버지와 아시는 분이니 상관없겠지요. 모옥의 뒤쪽으로 돌아 개간된 작은 텃밭을 지나면 몇 개의 무덤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소리가 들여오는 곳은 그 무덤의 좌측 숲속이었다. 동방리는 몸이 허약해서인지 얼마 올라가지 않아 숨이 차는 것 같았지만 일부러 내색하지 않으려는 듯한 기색이었다. 그곳은 숲이 제법 우거져 있었는데 안쪽에는 나무들이 아예 자랄 수가 없었는지 얼마간의 공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 사람이 쉬지 않고 그곳에서 매일 무공 수련을 해왔다면 풀과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동방량은 아직도 우통을 벗어버린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온몸에 땀이 가득 흐르고 있었다. 하류의 무공의 경우 땀이 흐르는 것은 열심히 연마한 흔적이 되기도 하지만 상승무공의 경우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상승무공은 조화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저 힘만 짜내어 무리하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은 진기진기의 조화를 해치기 때문에 금기시되어 있었다. 동방량은 너무나도 무공연마에 몰두하여 근처에 누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낮에 보았던 것처럼 몹시 화가 나서 금방이라도 싸울 듯이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게 운기운기하고 몸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땀을 흐르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동방량이 보이는 곳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쪽을 주시했다. 동방량은 잠시 바라보다가 문득 두 눈 가득 처연한 기색을 떠올렸다. 한밤중이라 그녀는 화검상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화검상은 지금 그녀의 표정을 대나처럼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저 내공은 눈에 익은 것이로군요. 하지만 왠지 무공과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동생은 무슨 무공을 배운 것입니까? 지금 동방량이 보이고 있는 내공은 바로 다름 아닌 화산파의 자아신공 자아신공이었다. 하지만 지금 주로 연마하고 있는 것은 건법인데 그것은 화산파의 무공이 아니었다. 마치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사방으로 비산하여 떨어져내리며 그 가운데 강한 살기 살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늘에는 지금 아직 보름달이 되지 못한 달이 중천에 둥실 떠올라 조용히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동방량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소량이 배운 것은 바로 작은 할아버님이 가져다 주신 것들이에요. 바로 자아신공과 낙성시비검, 낙성시비검, 복호권, 복호권, 연화지, 연화지, 연안원왕태, 연환원왕태, 비보, 비보 같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는 지금 스스로를 해치고 있군요. 낙성시비검이라 그렇군. 동방천서는 내공은 몰라도 감히 더 이상 화산파의 절악들을 가르칠 수 없었던 모양이로군. 2B 컨티뉴 무림야그 G 프린터 캡쳐를 정지하고 엔터를 누르십시오.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38장 2 내가 알기로 자아신공은 우레와 같은 강한 기운이 부드러움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 나름대로의 내공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저 낙성시비검의 특징은 빠름을 위주로 하고 강한 변화로 접근해가는 것이로군요. 이 두 가지는 맞지 않아 서로 상충작용을 일으킵니다. 비록 무공이 낮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뚜렷해지지 않아 상충작용도 가볍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동생의 무공수위는 이미 인류경지 인류경지로군요. 무공을 바꾸지 않고 좀 더 세월이 흐른다면 위험해질 것입니다. 동방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소량은 지금 저 때문에 자신을 해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마음의 격분을 일으키고 있어요. 참다 못해 동방리는 그만 처연한 한숨을 내쉬었다. 화검상은 문득 다소 기이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보기에 그녀는 몸이 너무도 허약하여 무공을 전혀 배울 수가 없을 듯한데도 오히려 그 지식을 뜻밖의 해박해 보였다.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어조에 따라 느낌은 전혀 다른 법이다. 흔히들 무공의 이론에 능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실 단순히 지식과 탐구만으로 그 깊은 무학의 세계를 잘 이해하기란 쉬운 노릇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동방량은 두 사람이 다가온 것을 모르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동방리의 한숨 소리에 그는 더 이상 검법 연말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검을 거두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약간 어색하게 웃으며 동방량은 말했다. 두 분께서 나와 계셨군요.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의 손을 잡아 한쪽으로 이끌었다. 나와 얘기 좀 하지 않겠느냐. 동방량은 다소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순순히 그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무덤들의 앞에 이르렀다. 이것이 너의 조부와 선부모의 무덤들이냐. 동방량은 손짓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무덤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이 할아버지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의 무덤입니다. 무덤들은 비록 초라하기는 했으나 잘 정돈되어 있었다.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너의 누나가 중병 중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동방량은 길게 한숨을 토하며 대답했다. 당신도 알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의 누나에겐 병이 있죠. 화검상은 부근의 풀밭에 앉으며 다시 말했다. 누나의 병을 고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느냐. 동방량은 마악 따라 앉으려다 불연언성을 높이며 붉어진 안색으로 대꾸했다. 뭐라고요. 고칠 겁니다. 제가 반드시 나중에 성공해서 누나의 병도 고치고 좋은 남자와 만나 잘 살게 해줄 것입니다. 그게 대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묻는 거죠. 화검상은 동방량이 그만 화가 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말을 이었다. 너의 누나는 혹시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너의 누나의 병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심한 것이지. 너는 그 병명 병명을 알고 있느냐. 동방량은 이내 크게 격분하여 안색을 여러 번 변화시키며 화검상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좀 더 차분해진 태도로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의 얘기를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나는 누가 나의 누나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높이 평가한다고. 하하 화검상은 내심 고소하며 다시 말했다. 너는 내가 너의 누나를 해치려고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의 누나의 병일지도 모르는 어떤 병의 치료법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려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격분하다니 할 말이 없구나. 동방량은 잠시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말했다. 우리 누나의 병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음절맥 삼음절맥이라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만년삼왕 만년삼왕과 같은 희구영초를 구입하고 천하제일의 의원을 만날 수만 있다면 누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이므로 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년삼왕 천하제일의 천하제일의 하하 내가 볼 때 너의 누나의 병명은 선천적 음양절맥 음양절맥의 일종이다. 동방량은 고개를 돌려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했다. 음양절맥이라고요. 화검상은 그의 얼굴을 마주보며 다시 말했다. 너의 누나의 이러한 병은 혹시 어려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냐. 동방량은 눈살을 짙게 찌푸렸다. 당신은 벌써 우리 누나를 진맥했습니까.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음양절맥이란 신체의 십이정경, 십이정경과 기경팔맥, 기경팔맥 중 음맥과 양맥이 동시에 기능이 끊어져가는 것이지. 십이정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 더 증세가 심하고 기경팔맥이라면 다소 증세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치에 따라 음양절맥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너의 누나의 경우 삼음삼음과 삼양삼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동방량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삼음과 삼양이라고요. 화검상은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말한 삼음절맥, 삼음절맥이나 육양삼맥, 육양삼맥 등도 희귀한 병이지만 이 음양절맥은 더욱 희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구분이 아니라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대개의 경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나을 수가 있으므로 설사 음양절맥보다 더한 것이라도 치료가 가능하다. 동방량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당신은 의원입니까? 화검상은 갑옷게 고소하며 말했다. 나는 비록 의원은 아니지만 일단 무공을 배우면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기 마련이다. 불행히도 너의 누나의 경우 그 음양절맥이 선천적인 것 같다. 이런 경우는 팔자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너는 만년사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또한 너는 천하제일의 의원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그러한 것들이라도 너의 누나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니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38장 3 말과 함께 화검상은 몸을 일으켰다. 하늘의 달은 잠시 구름 속에 숨어서 주위가 다소 어두워졌다. 화검상은 걸음을 옮겨 모옥으로 향했다. 동방량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화검상을 주시했으나 그만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를 잡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화검상이 모옥으로 돌아오니 그 방 안에서 동방리가 이불을 펴놓고 그를 기다리며 앉아있었다. 저의 동생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죠? 화검상은 그녀가 이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미안스러워서 가벼운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몇 가지의 충고를 해주려다가 그 녀석과 다투고 말았지요.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하겠습니다. 동방리는 잠시 뭔가 생각에 잠긴 채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문득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보통 분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당신에게는 이상한 밝은 기운이 느껴지죠. 당신의 무공은 대단한 편인가요? 화검상은 그 뜻밖의 질문에 약산 멋져거져서 대답했다. 하하 나의 무공은 그거 그렇고 강호를 떠돌다 보니 약산에 쓸모없는 지식만 늘었을 뿐입니다. 동방리는 유난히 반짝이는 시선으로 화검상을 빠니주시하며 다시 말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강가에서 밝은 서광 서광이 비춰오더니 저희 집을 감싸는 거였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이젠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일 떠나신다면 저의 동생을 데리고 가주세요. 소량은 저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죠. 빠니 바라보는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시선을 돌려 외면하고 반쯤 웃으며 말했다. 부담스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남을 가르칠 만하지도 않고 또한 그 녀석과 사이가 나빠졌으니 어찌 그 녀석이 나를 따라가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말과 함께 화검상은 보참 속에서 세 권의 비급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것들은 바로 화검상이 화산파를 떠나오면서 가져왔던 자아신공과 매화건보, 매화건보, 난화불혈수, 난 화불혈수의 사본들이었다. 비록 사본들이지만 그 내용은 원본과 다르지 않다. 이 무공들은 동생이 배운 내용과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것들로서 상충되지 않고 무공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무공을 이미 수련했으니 이 무공을 수련하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해질 것입니다. 동방천선은 정말로 그런 무공들을 동방남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동방리는 계속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그 비급들을 조용히 받아들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럼 내일 떠나시더라도 아침 식사는 하시고 떠나시도록 하세요. 화검상은 그렇게 계속 외면하고 앉아있다가 그녀가 밖으로 사라지자 비로소 한숨을 내쉬고 그쪽을 바라보며 내심 중얼거렸다. 휴우 정말 남을 도와준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로군.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웠으나 잠은 잘 오지 않았다. 아까 잠을 자고 났기 때문일까. 동방리가 가져다 준 이불은 깨끗했고 맑은 향취마저 느껴지고 있었다. 그나저나 인내심이 대단한 편이군. 이제는 거의 거동하기도 불편할 텐데 이런 집안 일들을 다 챙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인가. 계속 잠을 자려고 했기 때문에 이윽고 몽롱히 잠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갑자기 인기척과 함께 방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동방량이었다. 화검상은 비록 아쉽기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저 누운 채로 가만히 있자니 동방량이 옆에 다가와 앉으며 화난 듯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 그 방법을 말해야 할 게 아니오. 이 녀석이 내가 아직 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화검상을 불을 켤까 하다가 그냥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자해도 이미 말했다시피 나는 의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네. 그런데 그런 내 말을 무엇 때문에 들으려고 그러나. 동방량은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일단 말을 꺼냈으니 결말을 지어야 할 게 아니오.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난 자네에게 쓸데없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 없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말을 꺼냈던 것이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네. 내가 무슨 천하제일의 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겠나. 음 자네 말대로 일단 말을 꺼냈으니 결말을 짓도록 하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담화 우담화가 필요하네. 우담화 우담화라고요. 동방량은 몸을 부르르 떨며 화검상을 노려보았다. 그렇네. 전성의 그 우담화라면 어떠한 선천적 질환도 고칠 수가 있을 것이네. 전설의 이 우담화 우담화는 삼천년에 한 번씩 꽃이 핀다는 것으로 그저 전설로 존재할 뿐 이제까지 정말로 그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설령 그것을 운 좋게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꽃이 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는가. 도방량으로서는 차라리 만년 사망 열뿌리를 캐려는 쪽이 더 쉬울 것이다. 동방량이 그 말에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신은 당신은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군요. 화검상은 그가 당장이라도 발작하려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자네의 누나는 앞으로 1년 후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앞으로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네. 사실 자네의 누나는 병이 이미 골수에 맺혔지만 억지로 참아온 것이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반드시 우담화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보다 현명한 대책을 세우라는 말이네. 비록 원인을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치료를 통해 끊어진 경맥, 경맥들을 이어준다면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약간 연장시킬 수가 있네. 물론 다시 재발하겠지만 말이네. 그리고 어차피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녀를 편히 쉬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네. 화검상은 미소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자 이제 말을 끝냈으니 나를 쉬게 해주겠지. 나는 호의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거 영다른 분위기가 되어버렸군. 자네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 화를 내니 제법 무섭군 하하하. 동방냥은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생각하는 듯하다가 화검상을 노려보고는 그냥 몸을 일으켜 돌아가 버렸다. 화검상은 다시 잠자리에 들며 가벼운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휴우 이제야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군. 빌어먹을 그 녀석이 동방천서의 친인척만 아니었다면 조금 전에 가만두지 않는 건데 감히 그런 꼬마 녀석이 내게 되들어 투비컨티뉴 무리미아그 니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항권 제38장 4 하룻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여명이 밝아왔다. 화검상은 동방냥을 그렇게 보낸 이후로 과연 계속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 하지만 소위 편안한 잠이라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 깨어날 때도 조용히 하루의 일을 계획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갑자기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화검상은 모처럼 편한 잠에 여운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말았다. 아니 이거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그 소음은 가까운 모호계 마당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그 소음 속에는 고함치는 귀익은 음성도 함께 들려왔다. 화검상은 이미 잠에서 깨었으므로 의복을 걸치고 보춤까지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전혀 낯선 사람들이 십여 명이나 다가와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한결같이 좋지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 병장기를 손에 든 채 작은 마당을 차지하고 흉악한 표정으로 한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바로 동방냥이었다. 동방냥은 이번에는 언제 갖춰 입었는지 두터운 겉옷을 걸치고 장검장검을 손에 들었는데 그 눈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는지 시뻘겠다. 그들과 험악하게 대치하고 있는 동방냥의 뒤로 동방리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화검상이 나오는 것을 보자 반색하며 다가왔다. 편히 주무셨나요? 화검상은 이른 새벽부터 나타난 이 인상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한 번 둘러본 뒤에 그녀를 향해 미소하며 고개를 끄떡였다. 덕분에 잘 잤소. 한데 이게 무슨 일이오? 동방리는 다소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들은 유가장 유가장의 사람들이에요. 화소협계선 바쁘시면 이만 떠나세요. 더 이상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세요. 바쁘면 떠나라고. 이거 교묘하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군.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아니 뭐 바쁜 것은 없소.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떠나도 늦지는 않을 것이오. 어젯밤에 이미 유가장에 관한 얘기를 대강 들었다. 동방량이 그 일에 몹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화검상은 사태를 좀 더 두고 보기로 했다. 동방량은 장검을 뽑아들며 다시 소리쳤다. 내놈들이 기왕에 작정을 했다면 뭘 망설이느냐? 어서 덤벼라. 이 유가장의 인상이 좋지 못한 사내들은 그러지 않아도 막 동방량에게 다가 들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나온 화검상 때문에 잠시 멈칫하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곤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내 시선을 동방량에게 돌렸다. 맨 앞에 서 있던 한 명의 사내가 귀두도 귀두도를 번쩍이며 즉시 쇄도에 들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3, 40대로 무공은 인류 경지로 보였다. 같은 경지라면 사마외도 쪽이 보다 위험하다. 그들은 잔인하고 상대를 벗어나는 살검살검에 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당하기 쉬운 것이다. 그 사내는 귀두도를 번쩍이는 순간 벌써 동방량의 앞에 바싹 다가들었고 과연 어느새 몸을 좌측으로 완전히 굽히며 밑으로부터 변화해왔다. 대개의 경우 남자 혹은 여자라도 그러한 갑작스런 변칙 공격에는 당황하기 마련이고 우선 자신의 국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피하거나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뒤를 이어 보다 강력하고 치명적인 제2, 제3의 살검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내들의 무공은 누구에게 배웠다기보다는 스스로 실전 경험을 통해 터득한 흐름이 많은데 그러한 실전무엘 실전무엘로 인류경제에 올랐다는 것이 우선 쉬운 노릇이 아닌 것이다. 2B 컨티뉴 무림야그 1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39장 강상강상의 귀인 귀인 제39장 강상강상의 귀인 귀인 동방량이 그런 공격을 받자 뒤에서 바라보던 동방린은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동생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다소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동방량은 그 사내의 기습을 받고 몸을 피하거나 방어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사내의 가슴을 베어갔던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방량은 이미 목숨을 걸고 이자들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비문화 격돌에는 무공수위 못지않게 심리적인 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개 변칙 공격이란 미꾸라지처럼 잘 또 빠져나가고 머리를 노리면 꼬리가 대응하는 식이 되지만 오히려 그 약점을 제대로 노리면 멍청해지는 수가 있다. 그 사내의 귀도도는 마악 동방량의 낭심을 배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이미 동방량의 장검도 그자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다. 사마외도의 인물들은 대개 동패구상의 살수 살수로 적의 허를 찌르고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정작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상대와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간학스럽게 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지 결사적인 마음은 아닌 것이다. 지금 동방량의 태도는 이른바 살을 내주고 적의 뼈를 깎는 그러한 전법이었으므로 그 사내는 감히 이것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의 귀도도가 동방량의 낭심을 배려다가 지척에서 미끄러지면서 변화하여 그의 허벅지를 스치며 후퇴했다. 동방량의 이 낙성시비검 낙성시비검은 실로 쾌속하고 강력한 위력을 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는 그야말로 적절했다. 미처 방어하지 못한 사내가 급히 몸을 뒤집어 파하는 순간 그의 장검은 겨드랑이에 깊은 칼집을 내고 있었고 이어 다급히 방어하며 몸을 뒤집어 피하는 사내의 전신으로 유성 유성처럼 별빛 같은 거만 거만이 장렬했다. 비슷한 실력의 경우 한 번 수세에 몰리면 전세를 뒤집기가 어려운 법인데 사내는 너무도 심한 수세에 몰려있고 게다가 동방량은 한 번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 쉬지 않고 결사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으니 사내의 상황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나빠져갔다. 그는 아마도 느닷없이 사신 사신을 만난 기분일 것이다. 번개같이 혼신을 다해 몸을 피하고 방어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박처럼 쏟아지는 건변한 건변한에 의해 십여 군대의 상처를 더 잊고 사내의 안색은 시커멓게 질려갔다. 미처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으니 그는 자신이 먼저 나선 것을 후회할 여유도 없을 것이다. 인류 경지 이상의 고수가 무공을 펼치면 일반인은 그 장검의 움직임을 알아볼 수가 없고 일단 같은 경지의 고수라고 해도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늦어지기 십상이다. 그 사내가 다시 두어 군대에 가볍지 않은 부상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옆에 두 사내가 각자의 병장기를 번쩍이며 동방량의 배후를 노려갔다. 그들의 병기는 하나는 나리, 두 개인 단창단창이고 하나는 도끼와 같이 육중하게 생긴 칼이었는데 병기들의 모양이 하나같이 흉흉하고 또한 즉각 동방량의 급소를 노렸다. 아마도 자신들의 동료를 일단 위기에서 구하자는 생각인 모양이었다. 실전 경험이 많은 그들은 이런 때에는 어떤 공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몸으로 채득하고 있었다. 그들의 무공은 하나같이 동방량에 비해 못하지 않다. 마음먹고 그의 급소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방량은 이때는 무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잡은 적을 놓아줄 수는 없는 일이라 동방량은 등 뒤에 치명요해만을 피하며 계속 그 귀두도의 사내를 공격할 모양이었다. 이것은 비록 수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보기 드물게 살벌한 싸움이고 흉악스런 사내들을 질리게 하기에 족한 것이었다. 동방량은 그것을 보자 즉시 눈물이 두 눈에서 그렁그렁해지고 손끝을 떨었다. 동방량의 무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의도대로 등 뒤에 치명요해를 반드시 피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화검상이 문득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다. 잠깐 멈추시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로 그의 말을 따로 멈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방량은 과연 그 사이에 세 번이나 적에게 칼집을 내어 마침내 사내의 가슴에 구멍을 뚫어놓고 있었다. 이렇게 빨리 그가 사내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실력의 차이보다는 사내가 동방량의 결사적인 공격에 눌려 방어조차 변변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동방량은 그와 동시에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렇지 않았다. 몸을 돌려보니 어이없게도 그의 배우를 공격하던 그 두 명의 사내들은 지척에 다가와서 정말로 화검상의 말처럼 공격을 잠시 멈추고 있었다. 그들은 과연 그 말을 듣고 순순히 공격을 멈춘 것일까.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공이 낫지 않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쪽을 보며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두 사내도 자신들이 갑자기 왜 공격을 도중에 멈추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었다. 그런 찰나의 순간의 차이라도 상황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가 있다. 그 두 사내가 정신을 차리고 급히 재차 살수를 펼치려는 사이에 어느새 동방량도 몸을 돌려 한 사내를 공격해 들어가고 있었다. 동방량은 분명히 두 사람이 공격해오고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두 사람을 동시에 상대한다면 그는 어느 한 사람도 제거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쪽의 공격은 당해주면서 다른 한쪽은 제거해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기실 이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긴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이었다. 그가 공격하려는 대상은 적절히 맞대응을 하면서 방어하고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상대에게 그저 등을 대주고 있는 상황이니 과연 누가 먼저 죽음을 당하겠는가 이들의 무공은 모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느니 동방량이 재아무리 결사적으로 덤빈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며 혈기만 지나친 무모한 행동이 될 것이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경험이 너무 부족하군 화검상은 하는 수 없이 쓴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서 마악 동방량의 등을 찌르려던 두날단창을 가진 사내를 상대했다. 그는 어느새 장생보검 장생보검을 손에 뽑아 들었는데 마침 눈에 보이지도 않을 변화를 일으키며 빠르게 동방량의 등을 찔러가던 두날단창의 사이에 그날이 없는 누런 검신 검신이 끼였다. 그 사내는 다소 놀라 황급히 검을 떨쳐버리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고 창을 잡아당겨도 마치 달라붙은 것처럼 장검이 떨어지지 않고 꼼짝을 하지 않아 더욱 놀라며 소리쳤다. 내놈은 무슨 사술 사술을 부리는 거냐 화검상은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 내 능력이 그것뿐이니 어쩌겠소 그보다 여러 명이 한 명을 공격하는 것은 비열하지 않소 그리고 우리 대화로 이 일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사내들의 뒤쪽에 한 명의 비단옷을 걸친 중년인 중년인 이 서 있었다. 용모는 대체로 미끈했으나 코가 매부리코이고 눈빛은 음험한 도끼가 깔려 있었다. 다른 사내들과는 달리 무공이 절정경지에 오른 듯 했으니 겉모습과 비교해보더라도 그가 바로 이 사내들의 우두머리였다.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망측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항권 제39장 1 그 사내는 계속 동방리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화검상도 계속 보게 되고 이어 그의 이상한 능력을 보았으므로 즉시 손을 들어 싸움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잠깐 물러서자. 이때 당연히 동방량과 그 도끼 칼을 쓰는 사내와의 격돌이 치열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양상이 되어 있었다. 동방량은 본래 빨리 그 자를 죽이고 다른 자를 노리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산착오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마저 잘못 골랐다. 그는 차라리 단창을 쓰는 자를 고르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 사내는 이미 동방량의 전법을 보았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고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아 초반부터 수세에 몰리지 않았다. 동방량이 결사적으로 방어없는 공격만 퍼부어도 그자는 적당히 허실허실을 보이며 피했다가 마주 달려들곤 했다. 바로 이 사내의 장기가 이런 결사적인 근접전에서 유리하게 상황을 이끄는 것이었다. 그 육중한 도끼칼은 때로는 두터운 방패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허를 찌르는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했다. 동방량은 계속해서 전력을 다한 공격을 방어없이 퍼부었지만 대부분이 빗나가고 오히려 그 사내의 도끼칼에 몇 군데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비록 동방량은 아직도 결사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공격을 퍼붓고 있었지만 이렇게 되자 상황은 오히려 그가 엉뚱하게도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그 사내는 중년인의 지시가 떨어진 이후에도 두 눈을 번뜩이며 아쉬운 듯 두어 번 더 공격해보다가 여유있게 물러갔다. 동방량은 아까는 상대의 허를 찌르고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추격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잠깐 동안에 그는 어느새 지치고 허탈해진 것 같았다. 그 중년인은 화검상을 향해 음험한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다. 내놈은 누구냐? 화검상은 장생보검을 도로 검집 속에 넣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꾸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떠돌이지만 잠시 이 집에서 신세를 찌고 있는 형편이요. 그러는 내놈은 누구요? 중년인의 좌우에 있던 사내들이 그 말에 크게 화가 나서 병장기를 휘두르며 험악하게 소리쳤다. 아니 저놈이 감히 우리 소장주 소장주님께 노 놈이라니. 당장에 쳐죽일 놈. 중년인은 의외로 쉽게 동요하지 않고 침착해 보였다. 그는 손을 내져 주의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본인은 지금 저 계집에게 볼일이 있어 온 것이니 내놈은 순순히 뒤로 물러나라. 본 공자가 한 번 은전을 베풀 때 물러나지 않으면 본 공자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뭐 용서하지 않는다고. 정말 말은 근사하게 하는군. 화검상은 다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좋소. 기왕에 은전을 베푼다는데 감사하게 받아야지. 마침 나도 사실은 지금 떠날 생각이었소.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미 관여했으니 그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앞쪽에 있던 사내 하나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죽지 못해 환장을 한 훌의 자식이로군. 다른 사내 하나가 중년인을 향해 말했다. 소장주님 저런 불황화를 일일이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쓸어버리고 저 계집을 데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말했다. 저 낭자는 내가 보기에는 못생긴 데다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데려가려는 것이지. 중년인의 옆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음침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쓰레기와도 같은 내놈이 어찌 고상한 우리 소장주님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그때 아하는 동방리의 외침이 들려왔다. 아까 동방량과 격돌하던 그 도끼칼의 사내가 어느 틈에 몰래 움직여 기습적으로 그녀를 제압하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도 동방리는 무공은 없어도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기습을 눈치채고 소리친 것이다. 동방량은 그 소리에 놀라 급히 정신을 차리고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어느새 그 도끼칼의 사내는 동방리의 주위에 접근하여 그 도끼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있었다. 모두 꼼짝 마라. 안 그러면 즉시 이 계집을 난도질해 버리겠다. 동방량은 급히 자신의 누이를 구하려다 멍청이 그 자리에 서버렸고 동방미도 물론 방법이 없어 보였다. 화검상은 천천히 걸어서 그쪽으로 다가가며 그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 정말로 그녀를 죽일 생각이요. 그 사내는 음험한 눈빛으로 빠르게 생각을 굴려본 후에 대꾸했다. 멈추라. 내놈들이 정령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겠다는 것이다. 소장주께서 비록 이 계집의 눈독을 들이셨지만 팔 다리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다. 화검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몸을 돌려 그 중년인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낭자에게 장가를 들려는 것이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벌하게 된 것이로구먼. 중년이는 음침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내놈은 제법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화검상은 다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정말 이런 청혼은 처음 보겠군. 음. 혼인은 일륜지대사라고 했으니 다소 거칠더라도 내가 관여할 수는 없지. 게다가 신부의 팔다리를 베어가겠다니 여기에는 무슨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지 않소. 중년이는 음산한 표정으로 화검상을 주시하며 대꾸했다. 으흐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화검상을 주시하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강호의 실정 경험이 많은 만큼 이런 곳에서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은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다시 그 도끼칼의 사내에게 몸을 돌려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그것 보시오. 당신이 틀렸소. 우선 그 이상하게 생긴 칼이나 좀 봅시다. 그 도끼칼의 사내는 비록 눈치 빠르게 행동하기는 했지만 목적의 동방리에게 있는 만큼 그녀를 인질로 삼기는 곤란한 일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면서 즉시 도끼칼을 돌려 화검상의 미간과 목적 가슴을 동시에 노리며 베어갔다. 칼은 하나이지만 급빠른 변환 변환이 일어나기에 마치 서너 개의 도끼칼이 동시에 화검상을 공격하는 것과도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어찌 되었는지 그 칼날은 얌전히 화검상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 화검상은 가볍게 잡아당겨 그 도끼칼을 입수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To be continue 무림약은 무림약의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항권 제39장 2 그렇게 장난을 치다니 하마터면 손이 베일 뻔하지 않았소. 사내가 너무도 간단히 칼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치 옆에서 보기에는 그가 일부러 칼을 건네준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인류 고수들이 검강검의 초보 단계인 검망검망을 일부러 시전하지 않더라도 그 검끝에는 항상 예리한 검기검기가 실리기 마련이었다. 사내는 너무도 놀라서 어리둥절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크게 놀랐다. 음 과연 제법 예리하게 날이 섰군. 하지만 당신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서 기다리시오. 화검상은 다시 도끼칼을 사내에게 쥐어주고 그의 등을 밀어서 중년인이 있는 쪽으로 가게 했다. 사람들은 그 사내가 멍청하게 등을 떠밀려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밀려오는 것을 보고 더욱 경악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도끼칼의 사내는 이제 더 더욱 놀라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다. 화검상은 동방리를 한번 돌아본 뒤에 중년인을 향해 다시 말했다. 나는 이렇게 여기에 서 있을 테니 당신은 알아서 하시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좀 비열하지 않소. 당연히 처남과 매부가 싸워야 하는 거지. 당신은 그래 저 녀석과 싸울 용기가 없단 말이오. 동방량은 그 말에 중년인을 주시했지만 당연히 그 중년인은 지금 그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잠시 화검상을 노려보다가 음험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흐흐 내놈은 반드시 이 일에 나서세 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자 모두 일단 돌아가자. 중년인이 그 말과 함께 먼저 신형을 날리자 나머지 사내들도 모두 그 뒤를 따라 순식간에 멀리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음 제법 눈치가 빠른 녀석이로군. 하긴 그러니 이 험한 강호에서 여태 살아남았겠지. 화검상은 그들이 모두 사라지자 눈살을 찌푸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잠시 뭔가 상념에 잠겼다. 동방량은 얼른 동생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보살피고 있었다. 동방량의 상처는 덜어 뼈가 드러나는 깊은 것이 있기는 해도 그다지 심각한 것은 없었다. 화검상은 이윽고 그들에게 다가가 폭권하며 말했다. 자 그럼 두 분은 편히 잘 사시기를 바라겠소. 동방량은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지금 떠나시려는 것인가요? 동방량은 어둡고 무거운 기색으로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있었다. 화검상은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그렇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게다가 낭자의 그 작은 할아버지와 나와의 인연은 이것으로 모두 상세되었다고 생각되니 나로서는 해야 할 일을 다한 셈이오. 동방량은 눈빛이 어두워지고 동방량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자 그럼. 화검상은 가볍게 인사한 뒤에 홀가분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인연이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잔머리만 굴리고 감상에만 빠져있다고 되는 일인가. 진실로 구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도 없는 것을. 화검상의 발걸음은 빨라서 어느새 예의 그 강가에 이르렀다. 강가에는 작은 배가 한 척 있었는데 사공은 없다. 한 번 무리를 걸어가 볼까. 무공이 대홍락의 초입에만 이르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냐 공연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지. 그는 그 작은 배로 다가갔다. 그가 노 젖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그 흐름은 역시 무공의 그것과도 다르지 않은 만큼 금세 그는 편히 배 위에 안아서 노를 젖기 시작했다. 황하의 강물은 거색에 흘렀지만 그가 탄 배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갔다. 그는 지금 황하를 건너 서쪽에 태행산 태행산으로 가려는 것이었다. 태행산에는 이른바 백혈단 백혈단의 본거지가 있다. 지금 그가 그곳으로 가려는 것은 반드시 그 세력을 손에 넣으려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가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이다. 반드시 세력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세상의 일은 정해지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이 되어 있다면 그 임기응변의 결과도 좋은 것이다. 강물은 절반쯤 지나는데 배 주위로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펄떡거리며 뛰어올랐다. 마침 시장 한 대 저놈을 잡아다 구워먹을까.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귀에 익은 음성이었고 목 쉬도록 애타게 부르는 소리였다. 화공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것은 바로 동방리의 음성이었다. 돌아보니 그 강가에 어느새 그녀와 동방량이 다가와 있었다. 무공도 없고 허약한 그녀가 이렇게 크게 소리칠 수 있는 것은 혼신을 다했기 때문이리라. 화검상은 고개를 돌리고 대꾸했다. 무슨 일이요? 그저 가볍게 말했지만 그의 음성은 자연히 천리전성 천리전성의 수법으로 그들 남매에게 날아갔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그곳에 잠시만 계셔주세요. 이어 동방리는 동생 동방량에게 부축을 받아 강물을 건너오기 시작했다. 허약한 동방리는 말할 것도 없고 동방량도 이미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 물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위험했다. 화검상은 그쪽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탄식하며 배를 돌려 다가갔다. 동방량은 수영실력이 대단하지만 안색이 파래져서 화검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들의 몸이 더 나빠질까봐 신형을 날려 물위에 내려섰고 이어 두 사람을 가볍게 건져올려 배위에 태워주었다. 화검상이 물위를 걸어 뒤따라 배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동방량은 일순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검상의 물위를 걷는 신법은 거의 완벽하여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그들과 마주 앉으며 말했다. 내게 할 말이 있다니 무슨 말이오. 동방량은 이미 기운이 쇠진하여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몸을 일으켜 절을 하며 말했다. 제가 귀인 귀인을 몰라배웠으니 용서해주세요. 부디 화를 내지 마시고 저의 절을 받아주세요. 그녀는 너무도 기운이 없어서 절을 하는데도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물속을 지나왔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 정신적인 고뇌와 갈등 번뇌가 증폭되어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다.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 절을 받으며 대꾸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동방량은 이어 동방량에게 말했다. 너도 어서 절을 올려라. 지금 동방량의 상태는 그야말로 숨이 끊어지기 일부 직전인 것 같았기 때문에 동방량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화검상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부디 절을 거두어 주십시오. 화검상은 눈살을 다소 찌푸렸다. 거두어 달라니. 그럼 나더러 자네를 제자로 사무라는 말인가. 동방량은 엎드린 채 더듬거리며 말했다. 예 저는.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화검상은 가볍게 실소하며 말했다. 이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로군. 자네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한 사람에 불과하네. 내가 자네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거두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나. 그런데도 자네는 마치 마지못해 나를 사부로 모시겠다는 말투로군. 동방량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몸이 문득 그대로 늘어졌다. 가볍게 실신한 것이다. 동방량은 그것을 보자 급히 일어나 다가가 동방리를 흔들어 깨웠다. 누누나. 동방량은 이내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이제는 가물가물해진 희미한 음성으로 말했다. 소량 내가 그렇게 건성으로 나를 속이겠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 죽고 말 거야. 동방량은 이에 화검상을 노려보더니 다시 엎드려 이마로 바닥을 열댓번이나 세차게 부딪히며 소리쳤다. 부디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배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의 머리는 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부딪히다 보니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나왔다. 화검상은 내심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어쨌든 일단 몸을 치료해야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너는 노를 저어라. 동방량은 고개를 들고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일어나 노를 적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곧장 동방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맥이 가물가물하고 싸늘했다. 그는 마음을 모은 뒤에 공력을 주입하여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화검상의 지금의 내공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영성영성을 띄고 있어서 모든 탁기를 제거하고 그 어떤 영약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치료가 시작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방리는 전신이 마치 감노수에 잠긴듯이 쾌적하고 편안해졌으며 끊어졌던 절맥들이 이어져서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마치 거짓말 같다거나 할까. 그녀는 이제까지 21살이 되도록 그렇게 편안하고 쾌적한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었다. 처음에는 일부러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지만 이윽고 참다 못해 눈을 떠보니 조용히 자신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있는 화검상의 얼굴에는 밝은 서광 서광 같은 기운이 가득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한 그녀의 상식으로도 그건 불가능했다. 대체 그의 이 얼굴과 손 그리고 전신을 감싸고 있는 상서로운 기운은 무엇일까. 그녀가 잠시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검상이 손을 놓고 눈을 떴으므로 그녀는 깜짝 놀라 급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몸은 어떻소? 동방리는 갑자기 고개를 숙인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얼른 고개를 들고 웃으며 대답했다. 이상해요. 갑자기 몸이 날아갈 것 같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치 몸이 다 나아버린 것 같아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근원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다 나은 것은 아니오. 다시 병이 발작하게 될 것이니 앞으로는 힘든 일은 하지 말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소. 동방리는 약간 처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한 번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소원을 풀었으니 여한이 없어요. 어느새 배가 강가에 도착했으므로 두 사람은 배에서 내렸다. 동방량은 먼저 배에서 내려 있다가 자신의 누나가 가뿐하게 내리는 것을 보고 놀라 멍청한 표정이 되었다. 동방리는 그런 동방량의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다. 뭘 그렇게 보니? 어서 가서 아침밥을 준비해야지. 화검상은 그 남매의 뒤를 따라 천천히 다시 그 모혹에 이를 얻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동방량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잠시 후에 동방리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다. 화검상은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가볍게 놀란 듯한 표정을 보였다. 동방리는 깨끗한 새옷으로 단정히 갈아입었는데 용모가 아까와는 달리 추악하지 않고 갸름하면서도 매우 아름다웠던 것이다. 다만 약간 심하게 마른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안색에는 밝은 홍조가 감돌고 눈빛도 광채를 띄고 있었다. 그녀는 화검상의 앞에 밥상을 내려놓은 뒤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간 화공자님을 속여서 죄송해요. 저는 힘도 없고 해서 남자들을 멀리하기 위해 그렇게 역용역용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말했다. 어쩐지 그 육아장에 소장죽과 난리를 치더라니. 하지만 생각보다는 훨씬 미인인 것 같소. 생각보다. 그럼 이분은 이미 내가 역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었다는 말인가. 동방리는 왠지 안색이 붉어지는 것 같아 얼른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 일은 얼마 전에 제가 세수를 하다가 그만 얼굴을 그자들에게 보이게 되어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자들은 매우 흉악하여 저를 마구잡이로 데려가려고 했고 제 동생이 성질이 급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To be continue 이 부근에는 농림 36방, 농림 36방의 하나인 천하방 천하이 있다고 하던데 그 육아장은 그들과 어떤 사이오? 동방리는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육아장은 천하방의 일개 분타와 같다고 해요. 장주 장주는 염왕도 염왕도 유백호 유백호란 사람인데 특기가 상문십이도 상문십이도라고 하고 무공은 거의 최상승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요. 그곳에는 백여명의 인원들이 있는데 대개가 인류고수 인류고수 이상이고 또한 아까 그 소장주는 등용검 등용검 유원 유원이란 사람인데 단혼검법 단혼검법을 사용하죠. 화검상은 그녀가 뜻밖에도 그들의 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 당장 생사가 걸린 문재인이 알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불편한 몸으로 이곳에 살면서 그쪽의 상황을 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화검상은 미소하며 화제를 돌렸다. 동생은 지금 괜찮소. 동방리는 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량은 자존심이 강하고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고집을 부려도 나중에는 잘못을 미우칠 것이니 화공자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손을 내져었다. 나는 그 녀석의 상처를 묻는 것이오. 동방리는 이의 안색이 다시 밝아지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그 아이는 몸이 아주 건강해서 여태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는걸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화검상은 천천히 걸어서 예의 그 염무하는 장소에 이르렀다. 하늘은 거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며 강바람은 조용한 편이었고 반쯤 드러누워 드넓게 펼쳐진 가립들이 따가운 햇살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참으로 좋은 날씨다. 아직 한여름의 열기가 곳곳에 남아있는 듯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땀방울을 이내 시원하게 씻어버린다. 상승무공을 수련하는 무리민이라면 설령 더 없이 무더운 한여름이라고 해도 땀을 흘려서는 안 될 것이다. 동방량은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며 검광검광을 일으키고 있었고 어젯밤과는 달리 그 주위의 잔목들이 흡사설이 맞은 듯이 우수수 가지와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었다. 동방량은 지금 제법 굵은 소나무 하나를 상대로 검광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었다. 그 소나무는 잎과 장가지들이 이미 모두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껍질들이 조각나고 있는 중이었다. 화검상은 그의 주위에 이르러 미소하며 입을 열었다. 그들은 머지않아 또 올 것이다. 너는 다시 그들을 상대할 자신이 있느냐.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살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0장 108108 제40장 108108 동방량은 잠시 멈칫하더니 검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화검상은 미소하며 다시 말했다. 나는 내가 아까 억지로 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그게 정말로 제자라는 것인지도 의심스런 노릇이지만 따라서 이제는 제 누나의 병세가 많이 좋아졌으니 그 말을 물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동방량은 여전히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화검상은 다소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기왕에 서로 간에 그런 말이 오갔으니 우리는 일단 사제지간 사제지간이라고 치자. 하지만 나는 결코 내게 부탁하거나 강요할 생각이 없으니 앞으로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도 좋다. 지금 이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다. 동방량은 이윽고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엄격히 말해서 너는 나의 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내게 지금 무공을 가르치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가지 나에 관해서 가르쳐줄 생각도 없다. 너 역시 지금 나를 경계하며 모든 일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동방량은 그제야 고개를 돌리고 그를 한번 노려보더니 그를 스치고 모옥 쪽으로 내려갔다. 화검상은 문득 가볍게 웃더니 신형을 움직였다. 동방량은 분명히 앞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성처럼 화검상이 눈앞에 나타나고 손바닥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라왔다. 동방량은 그래도 이미 인류급의 무공을 가지고 있으므로 즉시 신속하게 그것에 대응하거나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피하려는 순간 갑자기 반대쪽에 뺨이 철썩 울리며 정신이 아득해졌고 대응하려던 손발의 움직임도 기이하게 마비되었다. 그것은 마치 기이한 시간의 단축과도 같은 것이었다. 분명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화검상의 손은 어느새 반대편에 도달해 있었고 마치 그가 일부러 뺨을 갖다 대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철썩철썩 울리는 것이었다. 동방량은 그 뺨을 얻어맞는 순간 고통이나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정신이 계속해서 아득해졌다. 화검상은 이윽고 손을 거두더니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비록 무공은 가르치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나의 제자라는 이름이 있는 이상 나는 나의 앞에서 그따위의 행동을 하는 꼴은 볼 수가 없다.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떠나는 게 어떠냐. 동방량은 정신을 차리자 문득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으며 그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다. 좋소. 당신은 이제 나의 사부가 아니고 나도 당신의 제자가 아니오. 이제 됐소. 제발 우리 집에서 꺼져주시오. 화검상은 미소하며 그를 주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부터 너와 나는 상관도 없는 남남이며 내가 너의 일에 상관할 필요도 없겠지. 내가 떠나려던 것은 미리부터 생각했던 일이다. 말과 함께 화검상은 즉시 모옥 쪽으로 내려갔다. 동방량은 잠시 우두커니 서서 화검상의 등 뒤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검상이 모옥에 당도하니 동방리가 텃밭 쪽에 나와 있다가 그를 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저의 동생이 아직 철이 없어서 화공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는군요. 화검상은 처연한 기색을 하고 있는 그녀를 향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은 즉시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소. 낭자는 이제 몸도 어느 정도 좋아졌으니 그럴 때가 되지 않았소. 동방리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그를 보았다. 지금 떠나시려는 것인가요?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만일 달리 갈 곳이 없다면 태행산 태행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오. 만일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이어 화검상은 간단히 태행산의 백혈단의 위치와 내용 등을 설명해준 후에 몸을 돌렸다. 화검상은 모옥을 나온 뒤에 으슥한 곳에 이르자 이내 신법신법을 펼쳤다. 공연한 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는 강쪽으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남동쪽으로 나아갔다. 그쪽에는 야산들도 많이 있고 제법 험준한 산들도 있다. 그 계곡의 안쪽 평지에 하나의 견고하게 지어진 장원장원 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바로 유가장 유가장이다. 화검상은 곧장 시간을 아끼기 위해 그 장원의 안으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인의 마음을 정하고 모옥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기다렸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좋은 날씨라서 그런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40 무렵이 되자 과연 그 유가장에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나와 이쪽으로 달려왔다. 그 숫자는 30여 명이어서 아까보다 3배는 많았고 그 소장주의 좌우에는 제법 나이 많은 자들도 있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비스듬히 마른 갈대밭에 누워서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윽고 그들 중 가장 먼저 다가온 자가 놀라 신형을 멈추며 소리쳤다. 앗! 그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장주님 그 산에는 아까 왔었던 자들 중에 하나이다. 아까 왔었던 자들은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거듭 생각해볼수록 화검상의 능력이 기이하여 은근히 두려움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을 시사구로 속속 다가드는 사람들이 일제히 화검상을 주시하며 일자 일자로 늘어섰다. 그 소장주 등용검 등용검 유원 유원은 화검상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 처음에는 다소 놀라는 눈치더니 이내 그 좌우의 노인들과 함께 천천히 앞에 나섰다. 유원이 그렇게 앞으로 나서자 다른 사내들도 천천히 다가들어 마치 화검상을 반쯤 포위하는 활 모양의 대형을 이루었다. 유원은 은근히 좌우의 노인들을 의식하며 흉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흥 내놈이 감히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 흐흐흐 정말 죽고 싶어 환장한 놈이로군. 화검상은 그 말을 듣자 드디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의 신형이 오 장을 이동하여 어느새 유원의 앞에 이르러 있었다. 유원의 말을 듣고 따라온 그 두 노인들은 내심 설마했는데 조금 전에 화검상의 용모나 나이 등을 보고는 더욱 우습게 보고 있었다. 한데 마치 사술사술을 보는 듯한 화검상의 갑작스런 신법을 보고는 그만 놀라 어리둥절해 하다가 급히 좌우에서 화검상을 향해 병자기를 내뻗었다. 그 두 노인의 병기는 하나는 갈고리와 같은 것이었고 하나는 쌍날 도끼였다. 2B 컨티뉴 무림야그 은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0장 1 그 두 가지의 병기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은 모두 괴이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는 멀고 하나는 가까우니 괴이한 살초 살초를 전개하면서도 둘은 교묘한 조화를 이루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한 장점은 더욱 신랄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수십 년간이나 실전 경험 속에서 살아온 노강호 노강호들로서 무공이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르고 절정 경지에 올라있었다. 경장기를 내뻗는 순간 어느새 그들의 몸은 좌우로 화검상의 몸을 애워싸며 각기 10여 개의 변환 변환을 만들고 있었다. 갈고리를 상대하려면 어느새 쌍날돗기가 파고들고 쌍날돗기를 상대하려면 어느새 갈고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치명요해를 노리며 파고든다. 서로의 변기가 아직 부딪히기 전에 변환이 일고 있다는 것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포함하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 번 부딪힌 다음에도 그러한 변화는 계속된다. 하류의 무공은 일단 상대의 허실 허실을 모르기에 무모하게 공격하기 쉽지만 상승하는 무공은 그러한 허실에 능암으로 부딪히기 전에 먼저 변화하고 부딪힌 이후에도 또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신중하면서도 기실 무서운 변화의 흐름은 지척에서 서로 얽혀들 수도 있고 또한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서 일어날 수도 있다. 아마 동방향과 같은 사람은 이들 중 하나만 만나도 도저히 얼마 견딜 수도 없었을 것이다. 화검상은 그저 가볍게 양손을 좌우로 내뻗었다. 갈고리는 길고 쌍날 도끼는 짧은데 어느새 그것들을 각기 화검상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무공을 연마한 사람은 특히 절정고수가 아니라 해도 말할 것도 없이 공격의 폭이 넓으며 상대의 전면 중앙을 향해서만 공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그저 가볍게 내민 듯한 그의 손에 동시에 두 변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상하게도 그 두 노인이 동시에 얌전히 변기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무리민에게 있어서 병장기를 빼앗긴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한 치욕스럽기도 했다. 두 노인은 느닷없이 병장기가 화검상의 손에 들어가자 놀라서 안색이 시퍼레지며 황급히 공격을 모아 병장기를 잡아당기려고 했다. 공격이 비슷한 경우 노인들은 손잡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퍼런 나를 잡는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급히 병장기를 당기는 순간 마치 공력이 부드러운 손뭉치를 후려치는 것과 같아서 기운이 오히려 빨려들어가는 느낌이고 그 기운들은 이어 빠르게 되돌아 내공이 허해진 그들의 가슴을 쳤다. 두 노인이 절정고수인 만큼 이러한 변화는 실로 잠깐 사이에 빠르게 벌어졌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노인들이 공격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병기가 화검상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그들은 뒤이어 입에서 피를 토하며 날아가는 것들만 보일 뿐이었다. 화검상은 뒤를 이어 그들의 병기들을 각자에게 돌려주었다. 그 병기들은 쾌속하게 날아가 각기 주저앉아 있는 노인들의 미간을 노리다가 마치 살아 움직이기라도 하듯 옆으로 빙글 미끄러지며 그들의 낭심 앞에 내리박혔다. 그것은 이기어검술, 이기어검술 등의 수법과는 흐름이 다소 달랐다. 게다가 서로 특성이 상반된 병기들이 동시에 비슷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도 이미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유원은 노인들보다 대담하지 못하여 겨우 노인들이 나가 떨어진 이후에야 검을 뽑아들어 공격했는데 소위 단원검법 단원검법이라는 이 검법은 오직 살초들만을 연결한 것으로써 갈수록 위험한 살초가 중첩되는 무서운 위력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미처 그 검법을 펼쳐보기도 전에 상대를 잃어버렸다. 노인들이 화검상을 공격하자 이내 사내들은 화검상을 포위하고 사방팔방에서 공격해들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화검상의 신형은 그쪽에 있었다. 아니 어느 쪽에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이 화검상의 신형은 사방을 뒤덮고 있었는데 어느 것은 팔다리가 서너 개는 되는 것 같고 어느 것은 팔과 다리가 하나씩 둥둥 떠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다. 유원은 도무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저 30여 명의 사내들이 단시간 내에 와르르 쓰러져 뒹구는 것을 보고 절로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었다. 등룡검 유원은 비록 고도의 무공 수련을 쌓아 절정 경지에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실전 경험은 거기에 못 미쳤다. 그는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무공에 그저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질 뿐이었고 뒤이어 화검상이 다시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전혀 공격할 생각을 못했다. 조용히 그를 바라보는 화검상을 보면 전혀 조금 전에 일이 없었던 것 같았다.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나를 공격해볼 생각이냐. 유원은 스스로도 두 노인 중 하나의 적수가 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두 노인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기에 이번에 그들의 실력을 믿고 다시 모혹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이다. 그는 거칠고 험악한 사마외도의 세계에서 악독하게 성장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리 대담하지는 못했다. 그는 겉으로 평범하게 보이는 이 시골 청년을 더 이상 함부로 볼 수 없었다. 다 당신은 누구요? 화검상은 손을 내밀어 그가 들고 있는 장검을 집어들었다. 너는 설마 사마귀를 모르지는 않겠지? 화검상의 손놀림은 그리 빠른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유원은 전혀 그것을 피할 수도 방어할 수도 없이 그냥 장검을 빼앗기고 말았다. 병장기를 빼앗긴 것은 치욕스런 일이지만 그보다 유원은 문득 두려움이 치솟았다. 화검상은 빼앗은 장검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마치 그것을 감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유원은 놀라며 말했다. 당신은 그분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확실히 알고 있긴 한 모양이군. 화검상은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만일 내가 그와 약간의 안면이 없었다면 오늘 너희들은 한 사람도 살아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너희들이 계속 그 동강 남매를 해치거나 못살게 군다면 나는 사마귀를 만나 따지는 것은 물론이오. 너희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유원은 문득 이 사람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정신이 어지러워졌다. 예예. 그것은 화검상은 장검을 곧장 뻗어 유원의 목 밑에 이르게 했다. 이번에도 그리 빠르지는 않았지만 유원은 도저히 그것을 피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까지 부단한 노력으로 연마해온 자신의 무공이 이렇게 장난처럼 무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너는 유가장에서 좀 더 오래 살면서 세상 구경을 하고 싶으냐? 유원은 자신의 겁날이 자신의 목젖을 압박하자 안색이 시퍼렇게 변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망측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0장 2 예예 그렇습니다. 화검상은 그를 주시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약속을 해라. 하나는 그 동강남매를 최대한 보호해줄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를 희망할 경우 암중에서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 만일 지금 내가 그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너의 무공을 패하도록 하겠다. 무공은 무리민에게는 생명과도 같다. 유원은 드디어 손발이 다 떨리기 시작했다. 여러 뭐로 생각해도 이 사람은 도저히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었다.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끝내는 것이 여러 수화들의 앞에서 이롭다고 생각한 그는 얼른 대답했다. 아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대협의 성함이라도 이런 녀석에게서 대협 대협의 소리를 듣는군. 내 이름은 지금 알 것은 없다. 나중에 사마귀를 만나 물어보면 자연이 알게 될 것이다. 말과 함께 화검상은 장검을 돌려주고 즉시 신법을 펼쳤다. 그의 신형 신형은 마치 환상처럼 그 자리에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유원은 그제야 길게 안도에 한숨을 쉬며 자신의 몸을 살폈다. 한 노인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정말 무서운 능력을 가진 자로군요. 언제 저런 자가 나타났을까요? 다른 노인이 말했다. 일단은 그 남매를 건드리지 말고 그 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원은 주위를 두루 살피며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소. 그냥 돌아갑시다. 화검상이 그런 높은 무공들을 선보인 것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고 물러서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으로 그 동방 남매에게 해야 할 일은 다해준 세미로군. 유원들이 모두 장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근처의 숲속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는 이윽고 서쪽으로 신형을 날렸다. 서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역시 황하의 거센 강물과 만나게 된다. 화검상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신법을 펼쳐 그냥 강을 건너고 계속 서쪽으로 향했다. 왠지 그냥 두고 온 동방 남매에 대한 걱정이 내리를 가득 메워서 도무지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 낭자는 기실보기보다 현명하다. 상황도 많이 좋아졌으니 필시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은원의 문제는 그것으로 대충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도 이 2년 2년의 족쇄는 질기고도 질기다. 화검상은 간혹 쓸쓸히 산속에서 상념에 잠기기도 하면서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서 며칠 후에는 드디어 태행산의 아래에 이르렀다. 이 태행산은 황하 황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남성 하남성의 적경지대에 속하고 그 유명한 숭산에서 불과 북쪽으로 4,500 리만 올라가면 있다. 이곳의 산세는 험준한 편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금의 화산파의 저항세력인 백혈단 백혈단의 거점이 이곳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사실이다. 태행산이 워낙 거대하여 그저 찾으려면 쉽지 않겠지만 화검상은 이미 그 위치를 알고 있기에 백혈단의 거점과 가까운 한 마을에 들어섰다. 일명 오가촌 오가촌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은 비록 작지만 찾는 손님들이 적지 않아 객점과 주루 등이 발달된 파였고 사람들도 친절한 편이었다. 화검상은 본래 이곳을 찾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어 드디어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는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일단 찾아가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며 나머지의 일들은 그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기 위해 하룻밤 묵어갈 작정으로 마을의 객점에서 방을 하나 빌렸는데 잠시 방 안에 누워 뒹굴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바로 8월 대모름 중추절이다. 문득 추석을 지내고 하라고 하던 동방리의 모습이 내리에 떠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의 마음은 심란해졌다. 오늘 같은 날은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오늘은 그저 떠오르는 달을 보며 한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주저하기는 했으나 이윽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루를 찾아 객점을 나섰다. 아직 달이 뜨지는 않고 어둑어둑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대개 추석 기분을 내느라 각기 의복들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두어 개의 객점과 주루들이 있다. 무심코 그 중 가장 큰 주루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화검상은 느닷없이 깜짝 놀라 신형을 멈춰 세우고 말았다. 주루의 입구에서 다소 떨어진 한쪽 옆에는 그의 눈에 익은 사람들 둘이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 보구산 보구산의 정파집 결소 주루에서 보았던 사천당문 사천당문의 혈갈혈갈 당청당청과 추온편 추온편 당욱당욱이었다. 그들과 얘기를 나누지도 않았고 사건도 없었지만 그러나 화검상은 그들을 보자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것과 같은 심정이 되었다. 그들은 이른바 정파의 사람들로 소위 현재의 화산파의 인물 등과 모두가 한통속이다. 일순 당황해하다가 화검상은 자신이 지금 변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서야 비로소 겨우 안도에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다. 화검상의 이 진기역용술 진기역용술은 거의 완전하여 그들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왠지 안심이 되지 않아 화검상은 우선 한쪽으로 물러나서 그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기로 했다. 당연히 정무맹 정무맹에 있어야 할 듯한 그들이 이 궁벽한 시골 마을에 어째서 나타난 것일까 추온편 당욱은 다소 격앙되어 있어서 음성도 그에 따라 약간 고조되었다. 제기랄 우리도 그래 사천 땅에서는 황제 황제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누이는 어째서 그렇게 계속 저자세로 나갈 것을 고집하는 거지 혈갈 당청은 동생의 언성이 높아지자 약간 당황해져서 주의를 살피며 말했다. 소옥소옥 목소리를 낮추라니까. 그들은 천하제일가 천하제일가의 사람들이야. 너는 소림사의 방장스님도 그들에게는 잘 대해주는 것을 보지 못했니? 아냐 우리 저놈으로 말하기로 하자. 추온편 당욱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내져으려 말했다. 굳이 저놈을 쓸 건 없어. 우리가 무슨 못할 말이라도 하고 있나? 나는 그 나이 어린 녀석이 제멋대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우라질 놈들이라고 독독에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당청은 당욱이 여전히 언성을 높이자 다소 화가 나서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좋아.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나도 앞으로는 너를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 그러자 당욱은 일시 당황해져서 벌깨진 얼굴로 저놈으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그들의 얘기를 엿들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느라고 미처 그들의 저놈을 엿들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막 다시 저놈을 엿들으려는데 의외로 대화가 빨리 끝났는지 그들은 어느새 환한 표정들이 되어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화검상은 느닷없이 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이거 마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여 내심 크게 뜨끔해졌다. 그는 한순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느라 머리가 다 어지러워졌다. 그런데 당욱은 그에게 다가오더니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봐 자네는 이곳에 사는 사람인가 이 자식이 나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군. 화검상은 내심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래도 조심하기 위해 고개를 반쯤 숙였다. 비록 언젠가는 그들과 부딪혀야 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놀러온 것입니다. 당욱은 찬찬히 화검상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이곳 사람인 것 같지는 않군. 그런데 왜 그렇게 몸을 사리는 거야. 마치 남의 말이나 엿들은 사람처럼 말이야. 흠 그 검은 멋으로 달고 다니나. 말과 함께 당욱은 다가와서 그 장생보검 장생보검을 뽑아보려고 했다. 화검상은 내심 고소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0장 3 이 자식이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군. 그때 당청이 다가와서 당욱에게 말했다. 소욱 왜 그래. 당욱은 마악 장생보검을 잡으려다가 멈칫하여 손을 도로 거두며 웃으며 말했다. 난 이곳에 쓸만한 물건을 파는 곳이 있는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글쎄 조금 전부터 우리의 말을 엿듣는 것 같아서 말이야. 화검상은 갑자기 그들을 만나는 바람에 어수선해진 데다가 심하나여 그만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청은 시선을 돌려 화검상을 주시하다가 이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 너만 잘한다면 천하의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당욱은 어색한 표정이 되어 손을 내져었다. 나는 그 석사공자 석사공자에게 선물이라도 해주려는 것이라고. 당청은 그의 손을 잡아 주루의 안으로 이끌었다.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또한 이런 작은 마을에는 쓸만한 것도 없을 거야.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전에 빨리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야. 당욱은 할 수 없이 이끌려 함께 주루의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한 번 고개를 돌려 화검상을 기분 나쁜 시선으로 주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 놈이 나를 죽이고 싶어진 모양이군. 하지만 내 누이 덕에 내 목숨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다. 화검상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내심 다시 생각했다. 그나저나 이곳엔 또 다른 녀석들도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천하제일가 석사공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흔히들 천하제일가 하면 천륭무가 천륭무가를 떠올리기도 한다. 게다가 그들의 가문은 석시석시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이곳에 와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본래 그 세외팔세 세외팔세는 세상에 거의 나서지 않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곳에 그들이 와 있겠는가. 어쨌든 사천당문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 해도 이상하므로 화검상은 일단 안으로 들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어서 오십시오. 소영웅 소영웅 나으리. 일행이 있으십니까? 아, 없다고요? 그럼 저쪽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화검상은 가능하면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쯤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섰어도 내부를 살필 수가 없었다. 그는 점원의 질문에 손짓으로 대꾸했으며 점원이 말해준 대로 주방과 가까운 쪽의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 자리는 가장 작고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내부를 살피기에는 더없이 좋아서 화검상으로서는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었다. 뭘 드시겠소? 처음에는 소영웅 운운했지만 화검상에게 일행이 없나는 말에 점원의 태도는 그리 공손하지 않았다. 술과 안주를 갖다 주시오. 점원은 물러가지 않고 비아냥거리듯이 다시 말했다. 우리 집의 술은 10년이나 묵은 것들이고 또한 안주도 이 근방에서 소문나 있소. 다만 그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약산 흠이기는 하지. 화검상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그 점원은 40, 50대의 중년인으로 눈치가 빠르고 음침한 편이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그 순간에 슬쩍 주루의 내부를 살필 수가 있었는데 어느 한 곳을 바라본 순간 놀라서 그만 입이 딱 벌어질 뻔했다. 지금 은근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 결코 그런 내색을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었으므로 화검상은 얼른 품속에서 한 양 정도 되는 은자 부스러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것은 우선 그대의 수고비요. 계산은 따로 할 것이니 어서 좋은 술과 안주를 갖다 주시오. 그 빛나는 은자를 보게 되자 갑자기 그 점원의 안색은 달라졌다. 그는 얼른 그것을 집어넣으며 은근히 웃으며 말했다. 헤헤의 소년 영웅이 확실히 배포가 넓군. 혹시 이곳에서 추석을 지낼 작정이오. 화검상은 주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마당이라 차라리 이 점원을 상대하는 것이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른바 견문을 넓히고 천하구경을 하기 위해 강호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오. 하하하. 추석이라는 것은 명절이지만 그러나 사내대장부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한잔하는 것도 좋겠지. 소심해서 얼굴도 못 뜨는 듯하던 이 시골 청년은 갑자기 대범해진 것 같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바라보았지만 오히려 흥미를 잃고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점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천하를 유람하려면 고생스럽고 또한 위험할 텐데 그렇지 않소. 화검상은 짐짓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물론이오. 따라서 그러기에는 우선 두 가지의 기술에 필요하지. 하나는 겸손이란 것이오. 만일 천하에서 제일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오만하면 온갖 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오. 오직 겸손하여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아야만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력이라는 것이지. 화검상은 말과 함께 한쪽에 있는 나무젓가락 두 개를 양손에 하나씩 집어들고서 오른쪽의 나무젓가락 끝을 왼쪽 나무젓가락의 중간에 대고 가볍게 그었다. 오른쪽 나무젓가락의 끝에서는 느닷없이 푸른 기운이 뱀의 혓바닥처럼 일어나더니 왼쪽의 나무젓가락을 싸악하고 잘라버렸다. 그것은 검법을 나무젓가락에 운용한 것으로써 소위 건망건망이란 것이다. 그것은 아직 조절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건강검의 시초로 인정되고 인류경지라면 시전이 가능하다. 나는 이와 같은 무공무공을 가지고 있소.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는 이것으로써 적을 제압하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점원은 화검상이 느닷없이 무공을 보여주자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러갔다. 예, 예 그럼 술과 안주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점원이 그렇게 물러가자 화검상은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로 다시 은근히 그쪽을 살폈다. 놀랍게도 지금 그곳에는 그의 눈에 너무나도 낯익은 사람들이 각기 자리를 차지하고 안아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정무맹, 정무맹의 총단 주루에서 보았던 소천계, 소천, 홍개남, 홍개남, 소신룡, 소신룡, 남궁신, 남궁신, 오코리, 오코리, 남궁설환, 남궁설환, 패왕도, 패왕도, 팽이노, 팽이노, 그리고 당청, 당욱과 화산일용, 화산일용, 풍검진, 풍검진, 화산옥녀, 화산옥녀, 풍검심, 풍검심 등이었다. 화검상을 마치 사갈 보듯했던 오코리, 남궁설환이 이곳에 와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풍검진과 풍검심이 이곳에 있다는 일은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때 화검상의 신경을 가장 자극한 것은 그들보다는 오히려 상석 쪽에 앉아있는 삼나밀려 삼나밀려 4명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눈부신 백색백색의 비단회복을 걸치고 있었으며, 용모는 대부분 대단히 수려하고, 기질기질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이는 17,8세에서부터 27 정도까지였는데 기이한 것은 그들의 머리카락은 의복보다도 더욱 눈부신 백색이라는 사실이었다. 화검상은 그 가문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백발을 하고 있다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았다. 천하제일가 천하제일가 일명 천륭무가 천륭무가라고 불리는 그곳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종의 천형 천형인 천상절맥 천상절맥을 타고난다. 서로 모순된 말인 듯한 이 천상절맥이라는 말에는 그야말로 천상의 능력과 저주의 절망이 얽혀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기이한 체질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을 거의 천재 천재로 만들지만, 그 부조화로 인해 원기 원기가 소모되어 급격히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무학이 백연탄의 경지에 오르면 진기는 선천화 선천화되어 부족한 원기가 보충될 수 있다고 했다. 원기 즉 진원진기 진원진기와 이 선천진기 선천진기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무학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들이 천하제일의 가문이고 세외팔세 세외팔세의 으뜸이며, 무학이 그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이른다고 해도 그 소모되는 원기가 보충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현실이 다른 무학상의 가장 커다란 숙제라고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천륙무가의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도 했다. 현재 천륙무가는 여러가지의 노력으로 수명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노력도 한계에 이르렀고 점차로 수명이 감소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일부 그것을 두고 하늘이 천재들의 가문을 이 땅에 보내고서 또한 그것을 시기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천륙무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머리카락이 백색인 것은 바로 그 천상절맥의 표시인 것이다. 화검상은 눈앞에 이 사람들 백발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천륙무가의 사람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천륙무가의 사람들은 그동안 은둔해 있었는데, 어째서 공교롭게도 지금 이곳에 나타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들은 지금 모두 백발일 뿐만 아니라, 무학 또한 비범하여 결코 평범한 수제수제가 성취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닌 듯했다. 그렇다면 놀랍게도 이들은 정령, 그 천륙무가의 사람들이라는 말인가. 화검상은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또한 반대로 그럴 경우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이에 이들이 강호에 나타난 것이라면, 이는 실로당금의 강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째서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설마하니 지금 이들이 백혈단이라도 토벌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인가. 제기랄 이거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군. 화검상이 갑자기 그와 같은 무공을 펼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중 일부의 시선을 끈 것 같았다. 홍계남과 남궁신이 각기 한 번씩 이쪽을 바라보았고, 당천과 당욱은 계속 그를 주시했으며, 그 백발의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도 한두 명이 이쪽에 관심을 보였다. 어쨌거나 화검상은 풍검심과 풍검진이 가장 껄끄러웠다. 하지만 왠지 그들은 풀이 죽은 표정들이었고, 별로 말도 없이 주위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 화검상은 그 가운데에서도 은근히 남궁설환을 살폈는데, 그녀는 여전히 남궁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혹시 자신의 오라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실내의 손님들이 또 있었지만, 그들의 기세에 눌렸는지 조용했고, 그들도 지금은 대화가 끊어졌는지, 무겁고도 기이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화검상은 점원이 술을 가져오면, 그것을 천천히 마시며, 상황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빨리 마시고, 이곳을 떠날 것인지를 생각해보았다. 잠시의 시간이 흘러 점원이 술과 음식들을 들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점원이, 미처 이곳이 이르기도 전에 두 사람이 차례로 일어나, 화검상의 앞에 다가왔다. 바로 당천과 당욱이었다. 이거 오늘 편안히 마시기는 글렀군. 점원은 분위기가 험악한 것을 보고 얼른 되돌아가 버렸다. 당욱은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고 있다가, 대뜸 그의 앞에 탁자를 후려치며 말했다. 내 놈은 어디서 온 누구냐. 당욱은 어딘가 자신의 성질을 많이 죽이는 듯했지만, 그러나 그 바람에, 화검상의 탁자가 박살이 나며, 그 파편이 어지러이 난무했다. 화검상은 일순 당욱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가볍게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일도 없고, 또한 무례하게 대한 일도 없는데, 어째서 시비를 거는 거요. 뭐라고. 당욱은 대뜸 다가 들더니, 화검상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 쳤다. 화검상의 몸은 그 바람에 주방으로 들어서는 입구의 모서리에 세차게 부딪힐 뻔했다. 하지만 당욱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약간의 탄력을 이용하여, 그의 신형은 공중에서 대여섯 번이나 빠르게 회전을 하였으며, 이윽고 한 잔아 옆으로 이동하여 입구의 옆에 가볍게 내려섰다. 빌어먹을 이게 내 꼴이 말이 아니군. 당신이 이렇게 계속 무경호하게 나온다면, 나 역시 진실을 밝히고 상대하는 수밖에 없소. 당욱은 뜻밖에도 화검상의 그와 같은 신법신법을 보자, 그만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그저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면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자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세게 내던졌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자신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당욱은 이 시골 청년의 실력이 상상외로 놀라운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진 것이다. 당청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마악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당청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허리춤의 채찍으로 매섭게 공격해왔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급한 살초, 살초를 맞이하게 된 화검상은 우선 피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장생보검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의 신형이 이리저리 피하자 채찍은 그의 몸을 뒤조치며 주위에 어지러이 편한 편안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채찍의 환영은 화검상이 펼치는 보법의 심한 심한의 극소를 각기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화검상의 변화는 그녀의 것보다는 하나가 더 많았고 무사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더 빠르다는 증거이다. 화검상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설마하니 저런 촌뜨기가 당청보다 무공이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당청은 점차로 다급해지자 무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는 우아한 솜씨를 발휘하여 탁자나 기물들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살수 살수만을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1장 1 그녀의 벼루가 혈갈혈갈이다. 갑자기 탁자나 의자 등이 비산하고 점원들이나 손님들이 놀라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반격을 전혀 하지 않고 간혹 피하기만 하면서도 몹시 다급하고도 난처한 기색이 되어 다시 말했다. 어쩔 수 없군. 난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조금 전에 밖에서. 그때 당청이 너무나 다급해서인지 그만 실수로 발이 걸려서 앞으로 휘청하고 쏠리며 초식이 흐트러졌다. 그것은 비록 잠깐이지만 화검상으로서는 궁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 그가 지금 그 허점을 이용하여 빠져나간다면 다소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 그녀의 옆으로 빠져나가려던 그는 문득 주춤하며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 다급하지 않아서 본 것이겠지만 당청은 실수로 허점을 노출시켰는데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아니었고 게다가 기이하게 두 눈에서 살광살광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화검상은 이 순간 그녀의 채찍이 초식은 흐트러졌지만 오히려 소매 속으로 숨겨진 왼손 부분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잘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벼로에서 혈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용독술 용독술에 능하다는 점이다. 소위의 앞으로 실수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도구로 치는 이러한 수법으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는지도 모른다. 기실 그녀와 같은 절정고수가 쉽게 탁자 따위에 걸려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었다. 비록 맞지 않기는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람에게는 많은 일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려는 듯한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뒤로 물러서며 다시 말했다. 당신들은 무슨 석사공자 석사공자가 함부로 대하니 그를 도구로라도 해쳤으면 좋겠지만 천하제일가가 있으니 지금은 은인자 중하고 후일을 기약하자고 말하지 않았어. 당청은 술수를 화검상에게 발견당하자 내심 크게 당황하여 즉시 그를 향해 좌수의 독을 발출했다. 대뜸 뿌연 독 안개가 날아가며 가구 등을 시커멓게 변색시키고 화검상의 몸을 휘갚는 듯했으나 그는 어느새 그곳을 벗어나 다른 쪽에 서 있었다. 화검상은 여전히 말을 계속했다. 당신들은 석사공자에게 무슨 선물을 선사한다면서 나에게 물었고 내가 엿들었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었지만 살려주었다면 이제 와서 또 죽이려는 이유가 뭐요. 내가 무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요. 어쨌든 나는 이와 같이 아무런 죄도 없이 당하고만 있으니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지 않겠소. 당청은 독을 상대방이 쉽게 피하자 이번에는 다시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당욱도 멍하니 있다가 옆에서 가세했다. 화검상은 과연 이번에는 피하기만 하지 않고 장생보검을 검증제 들어 응수하기 시작했다. 그 두 개의 채찍은 삽시간에 허공에 편한 편환을 가득 채우며 화검상의 몸을 조각내는 듯했지만 화검상은 혹은 피하고 혹은 공격까지 하며 아직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다.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군. 하지만 나는 아직 검을 뽑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두시오. 내가 만일 검을 뽑게 되면 당신들은 다치게 될지도 모르오. 그러니 이 정도에서 당신들은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소. 문득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풍검심이었다. 호호 정말 웃기는 자로군요. 그는 자기가 호랑이를 건드렸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죠. 그들은 아직 화검상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자 화검상은 절로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너희들은 아직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로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번쩍 신형을 날려 무수한 편한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사람의 무공은 당혹 당첨보다 훨씬 우월했다. 쌍수 쌍수를 그저 가볍게 밀고 당기는 듯한 동작으로 두 사람의 공격을 무산시켰으며 나머지 반탄력 반탄력을 이용하여 그들을 각기 석자나 뒤로 물어나게 만들었다. 그 수법은 실로 신속하고 위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간단히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삽시간에 실내에 어지러운 채찍들의 움직임이 사라지고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뜻밖에도 갑자기 뛰어든 그 사람은 백발의 젊은이들 네 명 중에서도 가장 나이 어린 소년 소년이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그가 그런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사실보다는 다른 것에 내심 크게 놀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펼친 그의 신법과 무공에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청육무가의 절악이라는 여의신행 여의신행과 귀결수 귀결수를 닮은 것 같았는데 비록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크게 불길한 예감이 그의 내리를 스쳤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들이 철륭무가의 사람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머지 세외칠세 세외칠세는 정말 어지럽군. 그 백발소년 백발소년은 매우 냉혹하면서도 오만한 기색을 짓고 있었는데 이어 비웃듯이 당청과 당욱에게 말했다. 이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다시 살인멸구 살인멸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음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 당청과 당욱은 일시경악해서 멍하니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윽고 당청이 급히 말했다. 석사공자 그건 날조된 말이에요. 설마 하니 우리가 감히 석사공자를 해치려고 하겠어요. 그 백발소년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당욱에게 고개를 돌렸다. 흥 물론 날조된 말이겠지 하지만 어째서 너희들은 저자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지 너는 이 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욱은 잠시 동안 안색이 여러 번 변화했다. 그는 조금 전에 실제로 백발소년과 부딪혀봄으로써 비로소 그의 능력을 실감했고 자신이 무모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까지의 쌓인 감정도 있고 체면도 남아있고 하여 입술을 깨물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 가문은 그래도 한 지방을 다스리고 있소. 솔직히 내가 말을 잘못하기는 했지만 석사공자 석사공자도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돼요. 백발소년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음침하게 웃었다. 그래서 장차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려면 차라리 용기있게 지금 덤벼보지 그러느냐. 당청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당욱의 심정이 경량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불리하다고 느끼고 급히 당욱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석사공자께서 지금 저희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 달리 해명할 도리가 없어요. 저희들은 지금 그만 물러가기로 하고 나중에 해명할 테니 기회를 주세요. 백발소년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백발의 낭자를 바라보았다. 문득 그 낭자가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럼 두 분은 먼저 돌아가도록 해요. 그 백발의 낭자는 마치 얼음을 조각한 듯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차가워 보였는데 지금의 그 음성도 역시 서늘했다. 화검상은 이 순간에는 은근히 모든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조금 전에 그 백발소년을 제지했다는 것을 전음을 엿듣고 알 수 있었다. 그 백발랑자의 음성은 비록 싸늘했지만 당청등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즉시 백발랑자에게 그 자리에서 큰절을 하며 말했다. 석소군주 석소군주께서 이렇게 은전을 베푸시니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어요. 그럼 다음에 뵙겠어요. 확실히 이 백발의 젊은이들의 능력은 놀라웠다. 고작 가장 나이 어린 두 명이 나섰을 뿐인데도 이러하니 다른 두 명의 능력은 또한 어떠할까. 사실상 화검상은 이제는 그들이 천륙무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당청과 당욱이 그렇게 사라져버리자 화검상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어 그만 몰래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미처입구에 당도하기도 전에 한 사람에게 앞을 가로막혔다. 그 백발소년이었다. 흐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좋은 일을 했으면 의당 그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화검상은 손에 들었던 장생보검을 다시 허리에 차며 한숨과 함께 말했다. 조소 사내대장부가 한 가지 일을 했으면 그 결과도 따르는 법 나는 비겁하게 회피하지는 않겠소. 말과 함께 화검상은 도로 몸을 돌려 남은 탁자 하나 앞에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백발소년은 차갑게 화검상을 주시했지만 느닷없는 그런 행동에 그만 어이가 없어서 실수하고 말았다. 너는 대체 무슨 일을 했으며 무엇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짐짓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은근히 속으로 부하가 치밀어서 생각했다. 저 어린 녀석은 정말 무례하고도 건방지군. 기분이 나빠지면 우선 저 녀석부터 해치워버릴까. 화검상은 점원이 술을 가져오기를 기다렸으나 이미 점원들은 모두 달아나버려서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남궁신 등이 있는 쪽을 슬쩍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얘기는 을의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일단 술이 한 잔 들어가야만 하오. 사내대장구나 영웅영웅도 때로는 술을 마셔야 할 때가 있는 법이오. 백발소년은 더욱 어이가 없어했다. 그는 잠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내 그의 앞에 다가가 앉으며 말했다. 내가 그럼 영웅이란 말이냐. 화검상은 이런 꼴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어 기분이 나빴지만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나는 비록 영웅은 못되지만 그러나 사내대장부는 된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역시 사내대장부에게는 간혹 술이 필요하오. 최근에 나는 비교적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었소. 아! 나는 비교적 철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그 무상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소. 백발소년은 그가 너무나도 엉뚱해서 이제는 별로 우습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너는 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상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오. 무상함은 술로 치유될 수 없소. 술로 무상함을 달래려고 하면 더욱 더 허망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로. 내가 지금 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약간의 용기를 얻기 위함이오. 백발소년은 그만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설마 하니 너는 무슨 죄라도 저질렀느냐. 화검상은 손을 내져었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마오. 나는 이 무상함을 치료하려는 것이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디 사랑만 하겠소. 모든 것들이 부지럽지만 나는 이 사랑만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소. 세상의 사랑을 잃고 천하를 얻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만일 진실된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천하에 관한 일이 또한 무슨 상관이 있겠소. 하지만 여기에는 술이 필요하오. 백발소년은 더욱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다. 어째서 술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짐짓 아쉬운 듯 다른 탁자 위에 놓인 술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일 누군가가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도 상관없는 일이오. 하지만 그는 진실로 절실한 사랑을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오. 만일 누군가 절실한 사랑을 했다면 비록 사내대장부라고 해도 그 사랑을 고백할 때는 마음이 떨려서 용기를 얻기 위해 술을 마셔야 할 것이오. 비록 남들은 다 그를 바보로 볼지라도 그는 굳이 술이 필요한 만큼의 사랑에 빠지니 그 떨리는 마음이 좋고 또한 그 마시는 술이 좋지 않겠소. 백발소년은 안색이 다시 싸늘해져서 말했다. 그럼 너는 이곳에서 사랑 고백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며 대꾸했다. 그럼 그대는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곳으로 화를 자처하러 들어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오. 백발소년은 뜻밖에도 화검상이 겁도 없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반박하자 그만 몸을 벌떡 일으키며 소리치려고 했다. 한대 그때 문득 좌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천천히 걸어서 화검상의 앞에 다가와 앉으며 술병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비록 천천히라고는 했지만 실제는 그 걸음이 느린 듯 빨라서 거의 한순간에 다가와 앉은 것이다. 바로 백발의 젊은이들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고 용모가 여자처럼 중미수려한 청년이었다. 좋지. 그 마시는 술이 정말 좋구나. 어서 그대는 한 모금 마시도록 하오. 그 백발의 청년은 입술이 흡사조소하듯 비틀어져 있고 매우 마른 것이 다분히 신경질적으로 보였다. 음성은 마치 깊은 슬픔 속에 잠겨있는 듯하고 두 눈은 공허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녀석이 갖다 준 술이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군. 화검상은 내심 은근히 경계했으나 그 술은 그저 맛이 좋을 뿐 독과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았다. 화검상은 단숨에 그 술병을 비우고 나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하오. 나는 그만 마음이 급해 다 마시고 말았소.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주용. 프린터 캡쳐를 정지하고 엔터를 누르십시오.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1장 3 백발청년은 화검상을 주시하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지극히 감상적인 느낌이 실려있는 웃음소리라 듣는 이의 마음이 괴롭고 흡사 까마귀가 우짖는 것만 같았다. 좋아. 그대가 만일 더 마시고 싶다면 내가 더 갖다 줄 수도 있지.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랑을 고백하는 데는 이 정도로 충분하오. 만일 좀 더 마시게 되면 그 술기운 때문에 참다운 사랑의 기분을 느낄 수 없게 되오. 그것은 너무 위험하오. 백발청년은 화검상을 주시하다가 말했다. 그럼 어디 사랑 고백을 해보시오. 화검상은 고개를 다소 갸웃거리다가 말했다. 술은 이미 충분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소. 그럼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소. 솔직히 아시겠지만 천하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란 실상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오. 안 그렇소. 백발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해둡시다. 화검상은 눈살을 다소 찌푸리며 말을 이었다. 음 내가 보기엔 그건 무공을 연마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 같소. 솔직히 솔직히 내가 지금 사랑을 고백하려는 그녀는 그녀는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이오. 그리고 나는 아직 그녀의 이름이나 나의 신분 등을 전혀 모르고 있소. 이해하겠소. 백발청년은 어리둥절해 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첫눈에 깊이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로군. 그래 그런 사람이 이곳에 지금 있단 말이오. 화검상은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보다시피 나는 그리 대단한 영웅 오거리 못되는 것 같소. 아까도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으며 지금도 용기가 부족해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으니 말이오. 하지만 만일 그런 사랑을 발견했다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오. 백발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음 만일 그런 사랑을 발견했다면 놓치지 말아야겠지. 화검상은 그 말을 듣자 즉시 벌떡 일어서서 남궁설환 남궁설환에게 다가갔다. 이곳에는 그럴싸한 여자들이 모두 세 명이 있었는데 그 백발랑자와 풍검심은 화검상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정작 남궁설환은 관심이 없어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화검상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였다. 당신은 내게 무슨 볼일이죠. 화검상은 그 자리에 뻣뻣이 서서 폭권하며 말했다. 나는 지금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요. 부디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남궁설환은 이내 눈살을 찌푸렸고 어느새 뒤따라온 백발 청년이 화검상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이로는 제법이지만 실제는 형편없군. 사랑 고백을 그렇게 멋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소. 화검상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백발 청년은 웃으며 대꾸했다. 음 당신은 제법 눈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꽃이라도 한아름 들고 와서 정중히 사랑 고백을 해야지. 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구해올 수가 있소. 화검상은 남궁설환에게 다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만일 내가 지금 가서 꽃을 구해온다면 내 사랑을 받아주겠소. 당신은 당신은 대신 이곳에서 나를 기다려줘야만 하오. 남궁설환은 그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화검상을 주시하다가 이윽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설사 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모두 따온다고 해도 싫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서 꺼져줘요. 화검상은 그녀를 주시하며 다시 말했다.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오. 남궁설환은 이런 작자에게 걸린 자신이 한심스러운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건 내가 당신이라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실로 당신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도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날 귀찮게 하지 말아줘요. 화검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두 손을 머리를 싸매고 엎드렸다. 백발 청년을 다시 따라와서 말을 걸었다. 왜 잘 되지 않소. 화검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나의 이 고통을 알 수 있소. 백발 청년은 절로 웃음 말했다. 물론 알 수 있소. 그래서 내 벼루가 바로 상심공자 상심공자가 아니오. 상심공자라고. 화검상은 갑자기 탁자를 치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흥. 지금 나를 놀리고 있군. 말과 함께 그는 일순 오만상을 찌푸리며 밖으로 도망치듯 달려나가고 말았다. 백발 청년은 그것을 보자 그만 어하니 벙벙해져서 말했다. 정말 웃기는 녀석이로군. 백발랑자가 말했다. 우리는 아직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백발 청년은 기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까 일부러 어깨를 쳐봤는데 대수롭지 않은 녀석이었어. 만일 또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꼼짝 못하게 해놓고 물어보면 되지. 정말 우리가 운이 좋다면 말이야. 흐흐 모든 일이 잘 되겠지. 화검상은 일단 밖으로 나오자 곧장 신법을 펼쳐 은밀히 백혈단 백혈단의 거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그 백혈단의 거점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하늘에는 중추절의 둥근 보름달이 어느새 떠올라 사위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그 무리들이 혹시 백혈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해서였다. 화검상은 솔직히 이 백혈단이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다. 다만 동방천서와의 인연도 있으니 모른 척할 수는 없고 한 번은 가봐야 할 것이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온갖 수단을 부려보는 수밖에 없다. 나의 실력은 비록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절대적인 경지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으로서 그 많은 적들과 공공연히 대적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화검상은 문득 그 차갑고 오연하던 남궁설환을 내리에 떠올려 보았다. 정말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군. 차라리 좀 더 멋있게 변장할 것 그랬나. 기실 지금 화검상의 실력으로서는 아까 보았던 그 천륜 무가의 사람들 정도는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천륜 무가에서 그들은 아마도 가장 무공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의 부모나 조부 등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윗대의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화검상은 일전에 보았던 그 천수자 천수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과연 그는 그를 상대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무리라는 결론이었다. 게다가 천수자 이외에도 세월 7세의 주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신비롭게 나타나는 의문의 노인 노인들. 화검상은 아직도 확실히 매우 힘겹다는 느낌이 들었다. 과연 그 노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태행사는 비록 거칠지만 그런 것이 화검상의 발길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말 달이 밝군. 지금 가면 혹시 송편이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을까? 하긴 가서 잘못 얻어맞지만 않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군. 화검상은 빠르게 달리다가 이내 신법의 속도를 늦추어 작은 계곡 하나를 건너며 다시 생각했다. 내가 신분을 밝힌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모두 내 말을 잘 따라줄까? 게다가 지금은 그 천륙무가의 사람들이 쳐들어올 경우 그들을 모두 제거할 수도 없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마치 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천하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이곳에서도 수단을 부려봐야 하겠군. 배열단의 거점은 아주 은밀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것은 백혈단이 소수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잘 버텨온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다섯 개의 험한 계곡들이 연이어지는 곳에 이르러 두 번째의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거센 폭포수가 나온다. 그 폭포수의 연못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가 전면으로 나아가면 위로 올라가는 수중 동굴이 나타나는데 그 동굴에 위로 올라가면 텅빈 천연동굴이 나타나고 우선 그 입구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 곳의 입구를 막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동방천서는 화검상이 그곳에서 서귀현 서귀현을 찾으면 무난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서귀현이란 사람은 일전에 화검상이 태평진의 산 꼭대기에서 만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비단 은밀할 뿐만 아니라 천엄의 인공을 가미한 요새와도 같아서 입구를 잘 지키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몰래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고생은 해야 할 것 같군. 폭포수의 앞에 이르러 주위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화검상은 곧장 몸을 날려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 연못의 물은 비록 서늘했지만 그리 깊지는 않았다.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자 이내 바닥에 닿았고 미미한 물살의 흐름이 느껴졌다. 수영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무공에 능하면 이내 쉽게 그 흐름에 익숙해지게 되는 법이다. 전면으로 얼마간 나아가자 과연 수중 동굴이 나타났고 그 위쪽으로부터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화검상은 이번에는 신중을 기하여 공력을 끌어올린 채로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2장 백혈단 백혈단 제42장 백혈단 백혈단 화검상의 생각은 우선하기는 없더라도 물 표면에 가까이 접근한 다음에 빠르게 몸을 날려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부터 제압하고 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물 표면에 올라간 화검상은 일순 다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이 정도라면 부근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인기척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도 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지키는 사람이 없을 리가 있나. 혹시 내 실력이 갑자기 녹슨 것은 아니겠지. 다소 망설이다가 화검상은 이윽고 내친 김에 번쩍 신형을 솟구쳐 무리로 올라갔고 그와 동시에 지체하지 않고 급히 몸을 날려 그 천연동굴의 구석진 위치에 몸을 숨겼다. 한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 천연동굴에는 그저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을 뿐 조용했고 입구를 가로막는 성문도 열려 있었으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화검상은 공력을 일으켜 귀를 기울여 보다가 문득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혹시 그들이 벌써 이곳에 쳐들어왔단 말인가. 하나의 성문을 지나 좌측으로 구부러지는 동굴을 따라가자 그곳에 등불이 켜진 채 아직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부근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머물며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았다.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군. 화검상은 왠지 마음이 급해지자 더 이상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곧바로 안쪽으로 내다랐다. 동굴이 끝나는 부분에는 한두 사람 정도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화검상은 아주 편안하게 그 내부로 진입했다. 이곳은 마치 거대한 호리병을 연상시키는 지하의 광장이었다. 위쪽은 아주 작은 구멍처럼 보이고 사방은 거친 기암 절벽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절벽이 안쪽으로 오므라들기 때문에 설령 위쪽에 그 작은 구멍을 발견한다고 해도 이곳으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과거에 용암이 분출되었다가 가라앉으며 이런 공간을 만든 것 같았다. 광장의 안쪽에는 수십 채의 초라하고도 작은 모옥들이 여기저기 늘어서 있고 또한 곳곳에는 횃불들이 밝혀져 있었다. 설령 횃불이 없다고 해도 화검상이 이 내부를 살피는 되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모옥들의 앞쪽에는 연무장 연무장으로 쓰이고 있는 듯한 제법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지금 그곳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아마도 이곳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것 같았다. 그 긴장되고 살벌한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혹시 누군가가 침입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의외에도 그들의 옷차림 등이 비슷하여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았다. 아까 주루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물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하긴 그자들이 벌써 이곳에 도착했을 리는 없겠지. 이곳을 노리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다만 화검상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의 낯익은 듯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억이 다소 희미하기는 하지만 화검상은 이내 그가 바로 그 태평진의 산 꼭대기에서 만난 서기현 서기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견하기에도 그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었다. 한 무리가 다른 한 무리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포위를 당한 무리의 숫자는 훨씬 적고 서기현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 뭐야 내분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니 이상한 일이군. 화검상은 좀 더 그들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엿듣기 위해 빠른 신법을 펼쳐 안쪽 모옥의 뒤편으로 기척 없이 돌아갔다. 비록 위쪽에 작은 구멍에서 달빛이 스며들고 있고 곳곳에 횃불이 밝혀져 있지만 아무도 화검상의 그런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설령 대낮이라고 해도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사람들이 모두 광장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모옥 뒤편에서 화검상이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도 없었다. 화검상은 광장과 가까운 모옥의 안으로 들어가 대들보 위에 앉아서 지붕을 조금 뜯고 그쪽을 내다보았다. 포위를 당하고 있는 쪽의 인원은 모두 7명이었는데 최절정급의 인원이 2명이고 절정급의 인원이 5으로 보였다. 최절정급의 인원은 나이가 50대이고 절정급의 인원은 40대였는데 나이에 비해 그들의 무공 차이는 두드러져 보였다. 그러고 보니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무리들도 어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무리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았다. 가장 가운데에 있는 무리는 모두 10명이고 좌측의 무리 그러니까 서기현이 속해 있는 무리는 모두 5명 우측의 무리는 3명이었다. 서기현이 속해 있는 무리는 모두 5명이지만 나머지 4명을 무공이 절정급이어서 가장 힘이 약해 보였다. 오른쪽에 3명만 해도 인원은 적지만 모두가 최절정급이기 때문이다. 오른쪽에 무리는 관망하는 자세였고 가운데의 무리는 어정쩡한 태도였으며 좌측의 무리만이 가장 붕괴해 있는 것 같았다. 그 포위를 당하고 있는 무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흐흐흐 상사형 상사형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버틴다고 해서 결국 살아남을 수가 있겠소. 아니 앞으로 며칠도 살 수가 없을 것이오.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아야만 하지 않겠소. 살아남아야 무슨 본파의 일도 다시 해볼 수가 있는 일이겠지. 서기현이 붕괴하여 소리쳤다. 허기철 허기철 이제 본파를 배신한 내놈이 감히 다시 본파의 일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느냐. 돌아가신 사부님께서도 미리 내놈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계실 것이다. 그 허기철이란 자는 서기현을 슬쩍 바라보더니 입가에 더욱 음침한 웃음을 떠올리며 말했다. 내놈이 감히 호랑이의 간담이라도 삶아 먹은 모양이로구나. 하긴 그 동방 늙은이는 비단 고집불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해서 감히 내 상대도 되지 못했지. 서기현의 옆에 있던 사내가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쳤다. 내놈이 감히 사부님을 그렇게 부르다니 이런 나쁜 놈. 허기철은 그 사내를 상대하지도 않고 다시 가운데의 무리를 향해 말했다. 상사형 이제 시간이 별로 없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요. 그들이 오기 전에 저런 귀찮은 녀석들을 제압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준다면 좋지 않겠소. 그 가운데에 무리를 이끌고 있는 상사형이란 인물은 나이가 가장 많았고 또한 무공도 가장 높은 것 같았다. 그는 짐짓 주위를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음 허사제 허사제 자네의 충정은 내 익히 알고 있네. 하지만 우리는 본래 한 가족이 아닌가. 마땅히 모두가 무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할 걸세. 서기현이 격분하여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2장 1 상사형 그게 무슨 소리요. 저 허기철이란 자는 명백히 본파의 반도인데 무슨 가족이란 말이오. 어서 그를 처치하고 입구를 지켜야만 하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요새에서 얼마간 버티면서 대항할 수 있을 것이오. 그 상사형이란 사람은 그 말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대신 허기철이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흐흐 이제 입구를 지킨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걸. 그들이 벌써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우리는 이미 입구를 열고 기관장치를 모두 파괴해버렸지. 서기현 옆에 사내가 말했다. 그 그래서 내놈들이 오늘따라 그 당번을 자청했었구나. 허기철은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간다고 생각되자 음산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흐흐 이미 후회해도 너희들은 때가 늦었다. 서기현은 마음이 급해져서 말했다. 상사형. 어서 결정을 내리시오. 사형이 저들을 제압하면 나는 즉시 입구로 달려가 봉쇄하겠소. 그러고 난 후에 사형은 우리의 장문인이 되어 함께 움직입시다. 상사형이란 자는 서기현을 돌아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음 약간 때가 늦은 것 같소. 이번에 오는 그 천륭무가의 사람들은 무공이 풍장무님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하오. 우리는 그들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뭐라고? 서기현은 소리치며 즉각 몸을 날려 허기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상귀황 상귀황 내놈은 돌아가신 상장로 상장로를 생각해보아라. 그래도 그분은 본파의 안이만을 걱정하셨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번에 서기현이 허기철을 공격한 것은 오히려 허기철이 먼저 그쪽으로 슬그머니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서기현은 소리침과 동시에 전력을 다해 허기철을 공격했으나 그는 나이도 적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허기철의 상대가 아니었다. 첫 번째의 공격에서 그는 벌써 어깨에 일검을 당했으며 말을 하는 도중 다시 옆구리에 제법 깊은 부상을 당했다. 기철 그들은 모두 화산파의 검법을 사용하고 있고 서로의 무공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부상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그 화산검법이 살검 살검 위주로 다소 변질되었고 또한 서기현이 무모하게 피하지는 않고 공격만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서기현은 마음이 급해 결사적인 공격을 퍼부었으나 허기철은 그보다 공격이나 권법도 우월하여 교활하게 미끄러지듯 되받아치고 있었다. 서로 간에 살검 위주의 권법을 펼치는 만큼 허기철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으니 그의 상처에 비해 서기현의 부상은 최소한 그 깊이나 정도가 두 배는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둘 다 최절정의 고수들이지만 같은 경지라도 공격이나 그 수위의 차이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상사영 즉 상귀왕이란 자는 그것을 보고 짐직곤의 어린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내져었다. 싸우지 마시오. 싸우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존망존망의 위기에 처한 만큼 서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본래 허기철의 주위에 있던 자들은 즉시 움직여 서기현 쪽의 사람들을 주살하려고 했다. 인원의 숫자나 실력으로 보아도 그들이 훨씬 우세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귀화의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들은 눈치를 살피며 즉각 멈춰섰다. 서기현 쪽의 사람들은 즉시 서기현을 돕고 싶었으나 우선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허기철 쪽의 사람들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분격한 표정만 드러낼 뿐 꼼짝할 수가 없었다. 기이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만이 격돌하게 된 것이다. 허기철은 지금 상귀화의 말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으나 서기현이 결사적으로 공격해 들어옴으로 몸을 뺄 수 없는 처지였고 서기현만 죽이면 상황이 완전히 자기 쪽에 유리해짐으로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서기현은 몸과 마음이 모두 다 다급했다. 그는 안간힘을 다해 공격하면서도 맞은편에 방관하는 세 명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들은 어째서 가만히 있소. 이곳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오. 그러나 그 세 명은 모두 묵묵히 사태만 주시할 뿐 됐고도 하지 않았다. 실로 이들은 적은 인원인데도 뿔뿔이 갈라져 있다. 동방천선은 그래서 내게 이곳을 부탁했던 것이로군. 화검상은 내심 그와 같은 광경을 바라보며 절로 쓴 웃음을 지었다. 제발 지금 당장 달려가서 입구라도 지며 주시오. 우리는 그래도 한 사형제가 아니었소. 그렇게 말하는 도중 석의연은 다시 피를 뿌리며 헛벅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번에 부상은 가장 깊어서 하마터면 그는 움직이기 어려워질 뻔했다. 기실 허기철은 의외로 노련해서 승부가 좀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었으나 석의연은 간혹 기발한 변초 변초로서 허점을 찌르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그들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석의연은 공력을 최대한 일으키며 초식을 바꾸었다. 갑자기 칼날 같은 감기기가 일어나며 또한 좌수로는 연달아 위맹한 장력장력을 세 번이나 퍼부었다. 석의연은 이제 겨우 최절정의 경지에 진입한 상태로서 아직 건강검을 일으키기에는 무리였다. 게다가 이 수법은 공력을 급격히 소모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허기철은 상대가 건강을 일으키자 다소 주춤했으며 그 와중에 첫 번째 장력에 우측 어깨를 가볍게 가격당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새 두 번 좌우로 미끄러지고 한 번 돌아서는 사이에 나머지 2장 2장을 간단히 피해내고 이어 허공으로 떠올라 다섯 번의 변초를 일으켰다. 대개 비슷한 실력일 경우 허공에 떠오르게 되면 손해를 보기가 쉽다. 그것은 운신운신의 민첩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기철은 초식의 운용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압박하고 접근하여 싸움을 일찍 끝낼 속셈으로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안되겠다. 어서 그대들이라도 달려가서 입구를 지키게. 석의연은 연달아 오장오장을 날리며 남은 자신의 무리에게 소리쳤다. 허기철은 두 번은 마주 장력을 날려 대응하고 세 번은 피하면서 더욱 접근하여 석의연의 가슴과 머리를 노리며 배워왔다. 서사형 서사형 석의연 쪽에 그 네 명은 자신들이라도 떠나면 석의연의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이내 입구 쪽으로 신형을 움직였다. 허기철의 무리는 마치 이때를 노리기라도 한 듯 그들을 가로막았으며 그곳에서도 쌍방간의 치열한 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2장 2 그쪽에는 최절정 고수가 하나 더 있었으나 이번에 석의연 쪽 사람들을 가로막은 것은 절정급의 5명이었고 공격도 그다지 악착 같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단지 석의연만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모양이었다. 상귀황은 그것을 보고 눈살을 지푸렸으나 말리지 않고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싸워서는 안 돼요. 모두들 냉정을 되찾도록 합시다. 이제 그의 의사는 허기철 쪽으로 거의 기울어진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만 할 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석의연 쪽의 그 네 사람의 무공은 각기 상대방인 5명의 무공과 비슷했다. 하지만 네 사람이 결사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받는 쪽은 당황했고 나머지 한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위기에 몰린 쪽을 도와주었다. 이 싸움은 그다지 심한 부상도 없이 오래 갈 것 같았다. 석의연은 상대방의 공격이 급박해지자 약간 당황해 보였으나 이어 주저없이 오히려 다가들었다. 상대방이 비록 위력적인 공격을 퍼붓지만 지금은 운신이 불편하여 그의 공격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가들은 것에 몸을 들이대는 것은 분명히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지만 그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목도 날려버리겠다는 계산이었다. 일면 가슴을 노리는 듯하지만 기실 나중에는 꼼짝 못하게 목을 날려버리는 살초, 살초라는 것을 허기철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또한 그는 함께 죽는 것을 바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식을 거두고 피하거나 방어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허공에 떠있기 때문에 그는 급격히 수세로 몰리고 서기현은 승기를 몰아 거듭 살초를 전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살초를 전개했을 때 상황은 조금 바뀌었다. 허기철의 건 끝에서 느닷없이 칼날 같은 강기기가 일어나더니 그것이 돌연 세치나 길어졌다. 지금 두 사람은 변화된 180 광풍쾌검, 180 광풍쾌검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은 일면 옥력음 침십삼검, 옥력음 침십삼검처럼 되어버린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옥력음 침십삼검에도 그렇게 건강이 갑자기 길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 고수들의 대결이란 몹시 빠르고 변화막측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치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예상 못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석의연의 몸에는 지금 호신강기 호신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그의 검이 다가가기도 전에 허기철의 그 늘어난 강기는 그의 호신강기와 부딪히게 될 것이고 허기철의 운신은 그때부터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석의연의 살초는 빗나가게 될 것이고 건강은 그 날카로움으로 호신강기를 꿰뚫었으며 이어 목을 노리게 될 것이다. 석의연은 일순 아득한 기분을 느꼈지만 상황은 급박하여 도저히 판단을 내릴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계속 살초를 펼치며 일부러 발동시켰던 호신강기를 풀어버렸다. 호신강기가 없었다면 반발력도 적어져서 허기철의 변화의 여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이었다. 호신강기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반탄력은 어느 정도 생겨나며 오히려 그 일식일식에 의해 건강은 호신강기가 없는 그의 가슴을 갈라놓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면 위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석의연의 살초은 빗나가기 쉬우며 허기철이 당할 위험은 크게 적어지게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허기철은 아예 약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끝장을 내려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늘상 두 사람의 생각대로만 이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석의연이 호신강기를 풀고 검상을 가중시켰으며 허기철의 건강이 막 석의연의 가슴팍을 헤집으려는 순간 갑자기 이상하게도 허기철은 가슴이 크게 뜨끔하여 진기진기가 이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검상이 새치나 늘어난 것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갑자기 도로 사라지는 것도 역시 그 못지않은 변화를 일으킨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진기의 산물이므로 진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건강이 사라지는 것도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허기철은 일순간 공격과 방어의 중심을 잃게 되었으므로 그야말로 절대적인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석의연의 검은 다음 순간 허기철의 호신강기를 꿰뚫고 그의 가슴을 헤집었다. 본래 그의 살초는 먼저 가슴을 노리는 것이지만 상대가 그것을 방비하지 않을 리가 없으므로 상대의 대응에 따라 여러 변식 변식을 낳으며 목을 노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허기철이 오히려 전혀 가슴을 방어하지 못했으므로 다른 변식으로 이어지기도 전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무공에는 그 흐름의 특성과 초식이 있는 것이지만 흐름이나 초식 둘 다 그 마음이 실려있다. 그것을 이른바 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모든 초식을 깊이 이해해도 검에까지 정통하기는 어려우며 그렇다고 해도 또한 그것을 능숙하게 연마하여 돌발적인 상황이 드러나게 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 돌발적인 상황 변화에 대해 가장 놀란 사람은 물론 허기철 본인이겠지만 역시 그 상대인 석의연도 다소 놀라게 되었다. 초식이 먼저 변화에 따라 가슴을 노리는 것은 당연히 상대가 방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검의에는 당연히 그 방비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있는 것이며 만일 석의연이 이 검의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 일식일식으로도 거의 허기철에 숨을 끊어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석의연의 검의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했고 또한 상대는 무공이 그보다 우월했다. 이번에 일검일검으로 허기철의 가슴은 피가 뿜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깊은 중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치명상은 아니었다. 게다가 석의연은 비록 아주 잠깐이지만 다소 놀라서 주춤하는 바람에 그 검의에 맞는 변초를 이루지 못했고 그것이 또한 상대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다. 허기철은 갑자기 무엇인가 잘못되는 순간 석의연의 검을 절묘하게 피하여 치명상을 면하게 되었고 또한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석의연의 검과 그의 호신감기가 부딪히는 그 탄력을 이용하여 이 순간 그의 신형은 그대로 빙글빙글 돌아 우측으로 이동하였으며 마치 물고기가 거센 물살을 차고 오르듯 몸을 뒤집어 그 흐름을 차고 오르는 동작이 거의 한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일단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 실로 그러한 임기응변은 무공의 노련함이 어떤 경지에 오르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 번의 위기는 또 한 번의 위기를 초래한다. 석의연은 한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급히 허기철의 뒤를 추격했으나 허기철은 이미 그보다 먼저 허공에서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좌수로 장력을 쏟아내고 있었다. 석의연의 초식은 또 빗나갔고 허기철의 장력이 연달아 4, 5장이나 날아오고 있었다. 그 장력을 맞받거나 몸에 맞을 경우 상대에게 숨을 돌릴 기회를 줄 수가 있으므로 석의연은 일단은 보법보법으로 피했는데 장력은 배신지면을 후려치게 되고 그 반탄력을 받아 허기철은 멀찍이 물러나게 되었다. 이번에는 차라리 장력을 맞더라도 계속 공격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석의연은 내심 아차하고 다시 허기철에게 달려들었으나 이미 허기철은 숨을 돌리고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상태였다. 석의연은 결사적인 맹공을 퍼부었으나 허기철은 즉시 건강을 일으켜 그의 옆구리에 다시 칼집을 내놓았다.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반쯤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2장 3 석의연은 이제야 그 기이한 건강의 위력을 본 것이다. 그는 일단 한 걸음 뒤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다. 적절한 대비책이 없는 한 무모하게 목숨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허기철은 마침 심하게 놀라고 한순간 전력을 다해 위기에서 벗어난 참이기 때문에 내심 진땀을 흘리면서 지혈을 하는 한편 빠르게 생각을 굴렸다. 그의 이 건강은 화산파의 정통무공과는 거리가 먼 다른 곳에 무공에서 따온 것이고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흐름이 다른 만큼 위력은 감소되지 않는다고 해도 진기의 흐름상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무공이 일단 최절정의 경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웬만한 무리는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전에도 그랬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석의연의 검을 맞받으며 소리쳤다. 혹시 철륙무가에서 오시었소 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편이오 이번에 공방은 그리 격렬해질 수가 없었다. 허기철이 건강을 쓰는 한 석의연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 수가 없었고 또한 허기철은 조금 전에 그 기이한 일 때문에 모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석의연이 그 건강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다시 격렬해지게 될 것이다. 화검상은 뒤편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내심 생각했다. 그 철륙무가의 녀석들은 과연 정말로 이곳을 노리고 온 것이고 사전에 또한 치밀한 공작을 해두었었군. 그렇다면 저 싸움이 오래가게 되면 이로울 것은 없다. 기실 허기철이 조금 전 결정적인 순간에 가슴이 뜨금했던 것은 물론 화검상이 은밀히 지풍지풍을 날려 그의 무리한 단점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것은 또한 허기철과 같은 무공을 상대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했다. 지금 계속 화검상이 은밀히 도와준다면 석의연 등은 무사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루에서 보았던 인물들이 금방 나타난다면 상황은 곤란해지게 된다. 따라서 화검상은 즉시 석의연에게 전음을 보냈다. 나는 당신의 사부 동방노인이 보낸 사람이오. 그러니 빨리 싸움을 중지하고 동료들과 함께 물러나시오. 석의연은 그렇지 않아도 내심 조금 전에 누군가가 암중에서 자신을 도왔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사부에 관한 얘기까지 나오자 일순 크게 주춤했다. 내색하지 마시오. 내각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태연히 물러나시오. 치명적인 상대의 허점만을 노리며 공격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주춤한다는 것은 곧 위기로 직결된다. 허기철은 노련한 만큼 기회를 이용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즉시 그 허점을 파고들며 살초를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끼고 놀라 황급히 뒤로 일장이나 물러나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누가 오셨소? 나는 당신들 편이라니까 왜 자꾸 나를 곤란하게 하는 거요? 화검상의 전음을 듣고 나자 서기현은 절망적이던 기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공격할 생각이 사라졌다. 그는 허기철이 뒤로 물러서자 역시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먼저 지혈을 하고 몸을 보호했다. 그리고 아직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네 명의 동료를 향해 말했다. 잠깐 이리들 오게. 우리는 역시 아무래도 좀 더 대화를 해야겠네. 그 네 명의 동료는 서기현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자 다소 어리둥절해졌으나 즉시 뒤로 물러섰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다섯 명의 사내들은 그렇지 않아도 허기철이 부상을 입고 엉뚱한 말을 해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어져서 역시 싸움을 중단하고 그쪽으로 돌아갔다. 상귀황은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짐짓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잘 생각했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하네. 또한 그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힘을 합하고 있다고 하면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네. 화검상은 서기현이 다소 주저하는 것을 보고 전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말했다. 머지않아 그들이 도착하게 될 것이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 일단은 몸을 피하여 후위를 기약하는 게 좋겠소. 어디 몸을 피할 만한 좋은 장소라도 있소. 서기현은 복잡한 표정으로 급히 생각을 굴려보다가 전음으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화검상은 그가 자신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미 말했다시피 나는 동방노인이 보낸 사람이오. 잠시 후면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은 저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소. 그러니 일단 내 말을 믿고 몸을 피하시오. 이곳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후위를 기약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오. 우리 사부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오? 그분은 유감스럽게도 한 달쯤 전에 돌아가셨소. 나는 그분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니 빨리 움직이시오. 만일 그들이 나타나게 되면 늦어버릴지도 모르오. 서기현은 가볍게 탄식을 바라고 허기철을 향해 말했다. 기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싸워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오. 당신은 그럼 다른 방법을 제시해보시오. 허기철은 놀란 표정으로 주의를 살피고 있다가 서기현의 그 말을 듣고 다소 의아한 기색을 지었다. 그럼 너도 우리와 뜻을 함께 하겠다는 말이냐? 서기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는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오.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들은 막지는 않겠소. 각자 뜻대로 행동하도록 합시다. 허기철은 음침하게 웃으며 고개를 내져었다. 흐흐 그러나 이 일은 오직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만일 내가 엉둥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겠느냐? 상기황이 그것을 보고 나서서 말했다. 허사제 내가 보기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게 좋겠네. 서사제는 그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게.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 사형제끼리 피를 봐야 할 것은 없지 않은가? 허기철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가 전음으로 말했다. 상사형 일당 그들이 오고 나면 우리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을 것 같소. 일처리를 희미하게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오. 그럴 바에는 저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임을 얻어 살아남는 것이 좋지 않겠소. 상기황은 다소 주저하며 전음으로 대꾸했다. To be continue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을 떠날 수도 있지 않은가? 허기철은 응흉한 모습으로 웃었다. 달아난다고? 흐흐 그게 가능할 것 같소.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 그들에게 몰살을 당할 것이오. 상기황은 눈살을 찌푸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이어 그는 육성으로 자신의 무리에게 지시했다. 어서 저들을 잡도록 합시다. 석의현은 이미 그 두 사람의 전음을 나누는 것을 눈치채고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몰려들자 이내 동료들을 질기하여 화검상이 있는 쪽에 모옥으로 물러섰다. 화검상은 석의현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음으로 말했다. 내가 저들을 상대할 수 있소. 그러니 여러분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시오. 석의현은 다소 주저하다가 전음으로 말을 받았다. 일전에 선사선사께서는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는 것을 느끼시고 은밀히 또 다른 비밀 통로를 개척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석의현은 이어 4명의 동료에게 하나씩 그 비밀 통로 쪽으로 갈 것을 전음으로 지시했다. 그 비밀 통로의 입구는 뒤쪽 중앙의 가장 큰 모옥의 내부에 있었다. 상귀황과 허기철 등의 무리는 석의현의 동료 하나가 빠르게 그쪽으로 내달리자 그렇지 않아도 다가들어 험악한 기세를 올리고 있다가 즉각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이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던 또 다른 무리인 3명의 최절 정고수들도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거기에 합세했다. 허기철은 먼저 달려가는 그 석의현의 동료를 추격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또 신형을 날리는 도중 가슴이 짓눌린 듯이 답답해져 왔다. 이번에 그는 미리 거기에 대비한 듯 그 이상한 기운에 대항하며 당기고 늦추는 등의 변화로 반탄력 반탄력을 형성하며 그것으로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했다. 2B 컨티뉴 무림야그 4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3장 천하제일가 천하제일가의 무예 제43장 천하제일가 천하제일가의 무예 그러나 그 이상한 기운은 실로 기이하여 그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기려고 하면 늦춰지고 늦추려고 하면 달라붙어서 그가 전혀 기운을 쓸 수 없었고 오히려 그의 몸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반대로 거세게 뒤로 튕겨져 나동그라졌다. 실로 그와 같은 무림고수가 이렇게 심하게 나동그라지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허기철은 멍청한 표정으로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모금의 피를 토해냈고 서기현 등을 공격하던 다른 사람들은 잠시 멈칫하며 어리둥절한 표정들을 보였다. 아까도 그는 혼자서 뭐라고 이상한 말을 하더니 이번에는 마치 허공에 떠올라 재주를 부리는 것처럼 하다가 넘어져 저 몰골인 것이다. 무슨 일인가? 상귀황이 묻자 허기철은 고개를 내져우며 정신없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나도 모르겠소. 화검상은 이때 문득 입구 쪽에서 인기척과 나직한 말소리 등을 감지하고는 급히 서기현 등에게 말했다. 그들이 지금 도착했소. 빨리 모두 피하시오. 서기현은 그 전음을 듣자 안색이 변하여 즉시 남은 사람들과 함께 신형을 날려 중앙의 그 모옥 쪽으로 향했다. 상귀황 등은 갑자기 그들이 모두 달아나자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어 추격해왔다. 화검상은 뜻밖에도 그들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 것을 보고 당황했다. 이 추격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존재가 노출되기 쉬운 것이다. 그는 부득이 무공이 높아 서기현 등을 추월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제재한 다음 급히 은밀히 몸을 숨기며 그 모옥 쪽으로 신형을 날렸다. 상귀황을 비롯한 최절정고수들이 갑자기 어섯하며 놀란 기러기처럼 황급히 뒤로 물러나자 그들과 함께 서기현 등을 추격하던 자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 보면 그 방법이 가장 좋았다. 게다가 다행인 것은 그 주루에서 보았던 자들이 여유 만만하게 농담까지 짓거리며 천천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추격하는 자들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에 화검상과 서기현 등은 무사히 그 모옥의 안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다. 상귀황 등이 다시 추격하려고 할 때 문득 뒤따르던 한 사람이 소리쳤다. 안 입구에 사람들이 나타났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백발의 젊은이들을 맞이하는 일이다. 상귀황과 허기철 등은 하는 수 없이 무리들을 이끌고 퇴각하여 그쪽으로 나아갔다. 서기현 등은 이에 다소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고 문득 그들의 앞에 나타난 화검상을 대할 수가 있었다. 서기현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을 방금 도와준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같이 놀란 모습들이었다. 당신은 바로 조금 전에 화검상은 폭권하고 어색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화천몽 화천몽이라고 하오. 사실 나는 여러분과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오. 동방노인에게 부탁을 받은 일도 우선 서두릅시다. 그리고 이제는 전음으로 말해야 하오. 그들이 우리를 발견할지도 모르니 서기현은 고개를 내저으며 가볍게 탄식했다. 정말 강호 강호에는 인재도 많구려. 조소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소. 어서 입구 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화검상은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아니 이곳이 비밀 통로의 입구가 아니었단 말이오. 서기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 이런 곳에서는 은밀히 비밀 통로를 만들 수가 없소. 이곳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이오. 나는 만약을 대비해 잠시 거짓말을 한 것이오. 화검상은 그만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속으로 놀라며 중얼거렸다. 우라질 이런 다급한 마당에 뭐라고. 아이쿠 정말 못 살겠군. 서기현은 화검상의 안색을 살피며 전음으로 다시 말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곳에서 그쪽으로 가는 통로가 또 있으니 말이오. 화검상은 눈살을 찌푸린 상태로 밖에 상황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어서 가도록 합시다. 이 중앙에 목은 일종의 회의실을 겸한 지휘소인 셈이었다. 비록 초라하기는 하지만 제법 널찍한 거실이 있고 안쪽에는 작은 집무실이 있으며 집무실의 한쪽 벽면에는 제전이 있고 조사조사의 영정과 또 한 사람의 영정이 걸려있었다. 그 사람은 화검상의 눈에 익었는데 바로 다름 아닌 화산파의 전대장문인 전대장문인 화상검신 화상검신 화청괴 화청괴의 영정이다. 화검상은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조부의 영정을 보게 된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몹시 복잡하고도 심란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석의연은 재빨리 그 두 개의 영정들을 거두어 품속에 잘 갈무리한 뒤에 의자 하나를 뒤로 젖히고 중앙에 탁자를 뜯어냈다. 그러한 석의연의 동작은 제법 익숙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바로 그 탁자의 아래에 작은 지하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통로가 드러나자 네 명의 동료들은 빠르게 그 안으로 사라졌고 석의연의 뒤를 따르며 전음을 보냈다. 어서 오십시오. 화검상은 조부의 영정을 본 탓에 멍하니 복잡한 감회에 젖어 있다가 이내 뒤늦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는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폭이 좁기는 했지만 이내 끝났다. 그들은 위로 오르자 다른 작은 모호개 안에 도착해 있었다. 화검상은 이렇게 행동이 늦어지게 되자 마음이 울적한 상태이면서도 다급해졌다. 앞쪽에 상황에 귀를 기울이니 금방이라도 이쪽으로 다가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석의연은 의외로 침착한 구석이 있어서 화검상을 향해 전음으로 말했다. 이 통로가 만들어진 이후 이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호개는 그저 평범하여 사람이 거주해온 곳인 듯했고 하나의 침상과 탁자 그리고 한쪽의 벽면에는 날이 잘 세워진 병장기들이 걸려있었다. 다른 한 사내가 웃으며 화검상에게 전음으로 말했다. 이곳은 바로 우리 서사형 서사형의 거처입니다. 화검상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했다. 이들은 아주 여유가 만만하군. 그나저나 제법 이런 사태를 대비해 준비해본 모양인데 석의연은 그 병장기들이 걸려있는 벽면으로 다가가 장력장력을 일으켜 그 벽을 허물었다. 그 병장기들은 벽 위에 다소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었는데 벽을 허물자 바로 떨어져 내려 석의연의 손에 작은 상처를 입혔다. 석의연은 그 떨어지는 병기에 나를 피하지도 않고 막고 있다가 상처를 입고서는 화검상을 돌아보며 전음으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죽더라도 이 통로는 열지 않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문득 바라보니 석의연과 그의 동료들의 두 눈에는 모두 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있었다. 실상 이들은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화검상은 그러한 광경을 보고 내심 가슴이 뭉클하여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는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문득 그의 내리에는 언젠가 화산의 채석장에서 죽은 딸기코의 사내에 대한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 무너진 벽면의 뒤쪽에는 지하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석의연의 동료들은 급히 그 안으로 사라졌고 화검상과 석의연도 그 뒤를 따랐다. 통로는 다소 비좁고 어두웠는데 안쪽으로 급히 꺾여져 절벽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석의연은 이내 그 비밀 통로의 입구를 기관을 작동시켜 폐쇄했으며 절벽의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은 통로가 급격히 위로 향하고 있었는데 조금 위로 올라가자 희미한 빛의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석의연이 그쪽에 작은 석판 하나를 드러내자 그것은 좀 더 분명해졌다. 바로 그곳은 절벽의 안쪽으로써 그 구멍으로 밖에 상황을 훤히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 부분의 통로는 다소 넓어져 있다. 동료들은 계속 안으로 사라져갔고 석의연은 남아 그 구명으로 밖을 내다보며 화검상에게 전음으로 말했다. 이곳은 저의 선사 선사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이죠. 저의 선사와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들이 이 안에 들어온 직후 소천계 홍계남과 패왕도 팽인호 등이 그 모옥 근처를 수색하고 있었다. 화검상은 밖을 내다보면서 역시 전음으로 대꾸했다. 나는 그때 우연히 그 백사백사라는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화산파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죠. 나는 간신히 그분을 구해서 어느 동굴로 피신시켰지만 그때는 이미 그분이 치명상을 당한 뒤였습니다. 그분은 죽기 전에 여러 가지의 일을 내게 말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무슨 화검상 화검상이란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화검상이란 사람은 느려터져서 한참 후에나 나타났는데 내가 그에게 그런 얘기는 들려주었죠. 한데 얼마 후에 그 화검상이란 사람은 변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석의연은 가볍게 탄식하고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하다가 전음으로 말했다. 그렇게 된 것이로군요.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백혈단 백혈단은 이제는 유명무실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사를 포함한 3명의 장로, 장로와 27명의 1대 제자, 1대 제자 45명의 2대 제자, 2대 제자 등 화산파에서 떠나온 정식 제자들만 해도 70여 명이었고 또한 속가 제자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최근에 돌아가신 선사를 포함하여 장로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2대 제자들도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가 제자, 속가 제자였는데 우리들까지 모두 25명만 남은 것입니다. 화검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어째서 그런 얘기를 묻지 않아도 말해주는 것일까? 혹시 갑자기 내가 믿음직스러워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석의연은 전음을 계속했다.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사람들 강의 갈등과 반목이 심해져서 분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선사 이외에도 상천장, 상천장, 허천도, 허천도 장로가 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 상천장을 따르던 천장파, 천장파와 허천도를 따르던 천도파, 천도파 그리고 우리 천서파, 천서파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파, 중간파 이렇게 4개의 파벌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고 선사께서도 그 일을 고민해오셨습니다. 우리 천서파는 그 4개의 파벌 중에서도 이제 힘이 가장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속가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화검상은 속으로 고소하며 생각했다. 정말 심하긴 하군. 웃기는 일이야. 고작 25명이 남았는데 그것이 다시 4개의 파벌로 나뉘어졌다니 화검상은 전음으로 말했다. 동방노인에게 은밀히 돌봐주고 있던 친인척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석의현은 화검상을 슬쩍 돌아보며 전음으로 말했다. 당신은 그 일도 알고 있군요. 선사께서는 그 일을 비밀로 하셨지만 간혹 바쁘실 경우 저를 그곳으로 보내 몰래 일을 처리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된 일이로군. 화검상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전음으로 말을 받았다. 실은 나도 그 부탁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곳으로 가서 그 남매를 약간 돕기도 했었지만 그곳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서대영이 나중에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좋겠군요. 석의현은 잠시 묵묵했다. 지금 밖에 상황은 뜻밖에도 그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져가고 있었다. 홍계남과 팽인호 품검진 등은 한참 동안 모혹들을 수색하다가 그 광장으로 돌아갔는데 광장에는 그 천륜무가의 사람들과 남궁신 등이 묵묵히 상기왕 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였다. 남은 다섯 명은 비밀 통로를 통해 이곳을 빠져나간 모양이오. 홍계남의 말에 허기철이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이건 저희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밀 통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가 나타나 암중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바람에 나이가 가장 많고 좌측 뺨에 긴 검상 검상이 있는 날카로운 인상의 백발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서더니 느닷없이 상기왕에게 일장 일장을 날렸다. 그 모습은 마치 느릿하여 그의 모습이 갑자기 길쭉하게 늘어나서 상기왕에게 다가서며 장력 장력을 갖다 붙이는 것과도 흡사했다. 화검상은 그 광경을 보고 드디어 그 옥색 옥색 투명한 장력이 바로 천륜무가의 옥황장 옥황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상기왕은 기세에 눌려 감히 피할 생각도 못했지만 그 옥황장의 특이한 위력 때문에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별로 타격음도 잃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기왕이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상기왕은 대경한 표정으로 입에서 피를 한 사발이나 쏟아냈는데 그것에는 잘려진 내장 조각들도 섞여 있었다. 상기왕은 이 사실이 믿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는 잠시 그 백발 청년을 바라보다가 갈에 끓는 음성으로 소리쳤다. 우리는 이미 항복했는데 왜 나를 죽이느냐.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반쯤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3장 2 상기왕이 이렇게 허망하게 당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우선 그 백발 청년의 손속은 느린 듯하면서도 빨랐고 그 옥황장은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면서도 많은 변화를 함축하고 있었으며 흡인력 흡인력으로 상대의 변화를 제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옥황장의 특유한 파괴력은 위험한 무공의 하나로써 백발 청년이 막대한 공력에 의해 위력을 발휘하여 상기왕의 내장을 단숨에 박살내버렸다. 백발 청년은 즉시 지풍지풍을 가볍게 튕기며 대꾸했다. 항복이라고 흐흐 정말 말이 좋군 상황이 나빠지면 항복만 하면 다란 말인가 나는 너희들에게 항복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 백발 청년이 발출한 지풍은 옥황지 옥황지라는 것으로 그 위력이 옥황장과 비슷한 것이었다. 상기왕은 본래 내장이 박살나서 얼마 살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그 옥황지가 미간에 적중됨으로써 백발 청년의 말을 채 듣지도 못하고 뇌수가 터져서 즉각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 천하제일가라는 말은 결코 실없이 나온 말이 아니다. 백발 청년의 가공할 무공에 의해 상기왕이 맥없이 죽는 것을 보고 남은 사람들은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다. 허기철은 안색이 급변하여 안면근육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이 이러는 법은 없소. 우리는 개과천선하여 항복했으니 당신들은 최소한 목숨은 보장해줘야 하오. 가장 나이 어리고 막내 격인 백발 소년이 즉각 앞으로 나서서 그를 공격하며 코웃음을 쳤다. 흥 뭐라고 개과천선. 말은 좋지만 내놈들 같은 배신자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번에 백발 소년이 사용한 것은 무구곡 황검 무구곡 황검이라는 것이었다. 비록 장법이 아닌 검법이라고 해도 이 천륙 무가의 무공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었다. 일견하여 정파 정파의 무공을 담기는 했으나 오히려 정파 무공의 흐름을 파해하고 결판낸다는 점이었다. 허기철은 말하면서 홍계남과 팽인호 쪽을 바라보았으나 그들은 그저 모른 척할 뿐이었다. 허기철은 백발 소년의 검이 다가들자 반격할 수도 없었고 방어할 수도 없었다. 반격하여 상대의 살을 배려고 하면 벌써 상대의 검은 그의 뼈꼴을 갈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천륙 무가의 무공이 정파 무공의 천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견 초식이나 흐름에 문제가 있는 듯해도 근본적으로 그 차이는 검기검기에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첫 번째의 격돌에서 허기철은 감히 반격하지 못하고 황급히 보법으로 그것을 피했고 이어 두 번째의 초식 초식에서 허기철은 그것을 미처 피하지도 못해 어깨에 검상을 입었으며 세 번째의 초식에서 그는 그만 왼팔이 싹 잘려나갔다. 지금 백발 소년의 공력은 허기철보다 일갑자 이상 우위에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노련한 경험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어이없는 결과이기도 했다. 아까 그와 석의연은 이와 비슷한 차이가 있었어도 제법 오래 격돌하지 않았는가. 마치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도 같았다. 무공이 비슷하다고 해도 초식의 흐름에서 상대의 흐름은 최소한 두 배 이상은 빠른 것 같았고 이쪽에서 무슨 초식을 반도 펼쳐내기 전에 상대의 검은 이미 그의 급소에 닿아있는 것과도 같았다. 그것은 어떤 무공 수법의 차이이지 실력의 차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럼 천륭무가의 무공은 아주 훌륭하고 화산파의 무공은 저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화검상은 그것을 바라보며 문득 속으로 주멀거렸다. 이는 명문정파 명문정파의 무공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만든 무공이기 때문이다. 그 천재적 발상으로 인해 그 무공은 정파무공의 극성이 된다. 하지만 그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저런 무공은 대개 날카로운 만큼 아주 위험한데 그 단점을 분명히 찌르지 못해서 저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상황이 그와 같으니 허기철은 반격할 수도 없고 갈수록 바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허기철이 그렇게 허망하게 당하기는 했어도 그것은 어쩔 수 없기도 했지만 일종의 궁여지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허기철의 무공수위는 그 백발소년보다 많이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랫동안 실전 경험을 치러내므로써 임기응변은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그는 이미 등골이 오석해지는 기분으로 겨우 백발소년의 공격을 피해냈지만 그 사이에 벌써 일종의 감각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그의 임기응변에서 나온 것이다. 세 번째의 공격에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목숨 대신 왼팔을 희생하게 되었지만 감각적으로 그는 잘려나갈 팔개 호신감기 호신기를 최대한 집중시켰다. 검강검 이 일어난 백발소년의 장검은 그 어떤 보건보다도 예리하게 그의 왼팔은 간단히 잘라냈다. 하지만 그 건강이 호신감기를 파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연 어떤 저항력을 일으키게 되기 마련이었다. 만일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면 허기철은 그 반탄력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순간 그 반탄력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몸이 백발소년의 앞으로 다가들었다. 그것은 반사적인 임기응변이지 무슨 초식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웠다. 그의 몸이 다가드는 순간 그의 장검도 어느새 소년의 가슴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실로 그와 같은 광경을 보자 화검상은 내심 탄식했다. 저자는 정말 아까운 자로구나. 그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도 마음이 좋지 못하여 무너지니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천륙무가의 무공의 장점은 상대방 무공의 흐름을 꿰뚫어 먼저 도달하고 먼저 파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신기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파무공의 그 깊은 흐름마저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서두르는 만큼 그 깊이를 실을 수가 없다. 문제는 현재의 정파무공 자체도 그 깊은 흐름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천륙무가의 무공을 당할 수가 없고 선불 맞은 돼지처럼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정파무공을 깊이 이해하는 자가 그 깊이 있는 흐름을 펼쳐낸다면 오히려 천륙무가의 무공의 단점을 압박할 수가 있고 못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 무학의 깊은 흐름에 들어가기 어렵기에 현실에서는 자연 천륙무가 등의 무학이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허기철이 순간적으로 감각에 의해 펼쳐낸 일련의 수단은 일련의 궤도를 벗어난 것으로써 진정한 깊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한 번 그 깊이를 찌른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천륙무가의 무학과 같은 서두르는 무학의 경우 그 깊이나 파격에 약해지기 쉬우며 게다가 백발소년의 경우 아직 경험이 부족했다. 또한 허기철의 장검은 그러한 파격으로 인해 초식을 펼쳤다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백발소년이 가슴을 들이댔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로 이정재동 이정재동 둥검둔검으로 쾌검쾌검을 이긴다는 이치와도 흡사하며 천륙무가 무공의 단점의 하나를 잘 찌른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다. 천륙무가의 무공과 같이 서두르는 무학의 경우 상대의 흐름을 압도하여 제압하는 성질이 있지만 흐름이 없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된다. 실상 깊은 무학의 위치로 본다면 그런 깊이 없는 무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반쯤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항권 제43장 3 하지만 설령 껍데기에 불과한 무학이라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백발 소녀는 일순간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허점을 찔린 데다가 경험이 없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검법은 본래 기이할 정도로 빨랐지만 일단 그렇게 허점을 찔리자 또한 기이할 정도로 둔해졌다. 그는 다급한 나머지 몸을 틀어 급소만을 면하고자 했지만 상대방의 검은 옆으로 베고 지나간 이후에도 역행역행하여 바싹 달라붙고 계속 그의 급소를 노릴 것이다. 바로 그때 갑자기 옥색 투명한 지풍이 날아들어 허기철의 우수를 가격했다. 그 지풍을 날린 사람은 바로 백발랑자이며 그녀는 적절한 시점에 지풍을 날려 동생의 몸을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본래 허기철이 정말로 무학의 깊은 흐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지풍마저도 이용할 수가 있었을 것이나 그는 그렇지 못했고 또한 백발랑자의 무공은 초절정의 경지라 차원이 달랐다. 지풍에 맞는 순간 어쩔 수 없이 허기철의 우수는 진기의 흐름이 무너졌고 그 검은 다만 백발소년의 좌측 옆구리를 베고 미끄러졌을 뿐이었다. 물론 그는 더 이상 백발소년을 따라 붙을 수가 없었다. 백발소년은 일단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자 동작이 다시 기민해졌다. 이 죽일놈의 늙은이가 허기철이 급히 무력해진 오른손을 거두는 순간 그의 장검은 그 오른손도 싹하고 베어버렸으며 뒤뚱거리며 보법으로 몸을 피하려던 허기철의 변화를 제압하며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허기철은 회심의 한 수가 백발랑자에 의해 저지당한 이후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서 대번에 줄줄이 가슴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 감각이란 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정신이 혼란스럽다면 더욱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백발소년의 장검이 자신의 가슴을 깨뚫어버리자 일순 그는 두 눈을 번쩍 바랬다. 그대로 뒤로 쓰러지는 듯하면서 비스듬히 돌아가며 그는 발길질로 백발소년의 아랫배를 후려쳐버렸다. 이번에도 역시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며 실상은 그가 발로 찬 것이 아니라 백발소년이 일부러 거기에 부딪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이번에 백발소년은 약간의 내상 내상을 입고 장검도 놓친 채 뒤로 날려갔다. 비록 형편없이 나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창백한 안색으로 내려선 것이 그 오만한 기질에 낭패감을 준 것임에 분명했다. 허기철은 이번 마지막의 한수로 자신의 모든 여력을 다 발휘한 것이다. 솔직히 이번에 그 한수는 백발랑자조차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똑바로 몸을 일으켰지만 이제 끊어진 양팔등에서 쏟아지는 핏물로 이내 전신이 악귀 악귀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문득 음침하던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고개를 젖히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흐흐 하타타타 난 난 믿을 수 없어. 그는 아마도 자신의 이런 최후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이다. 하긴 사람들은 누구나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허기철은 그렇게 울부짖으며 숨이 끊어졌고 이내 그의 육신도 썩은 집단처럼 뒤로 무너졌다. 백발소년은 뒤늦게 그 앞으로 다시 다가들었고 이어 검을 뽑아 미친 듯이 시신을 난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건법도 멋도 아닌 광란의 몸부림이었고 오만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데 대한 분노였다. 죽어라! 이 더러운 종자! 더러운 후레자식! 백발소년은 그런 가운데 눈부신 백이가 붉은 혈이 혈이로 변해갔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고 장내에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남은 무리는 그래도 17,8명이나 되었지만 감히 그러한 분위기에 짓눌려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작적으로 각자의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달아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다. 기실 이들의 무공도 약하지만은 않아서 개중에는 아직 홍개남과 남궁신 등이 상대하기 어려운 고수들도 남아있었다. 게다가 그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무공이 약한 쪽이었기 때문에 남궁서관과 풍검심 그리고 팽인호 등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는 것이다. 이 중에서 겉으로만 우람하고 팔척 장신인 팽인호의 무공이 가장 약했는데 그는 어느새 양쪽 다리와 옆구리에 각기 일검 일검씩 격중당하고 있었다. 지금 그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허기철의 뒤에 있던 자로 그 또 한 명의 최절 정고수였다. 그가 아무리 체구가 우람하고 기운이 세다고 해도 이런 고수에게는 당할 수가 없었다. 그때 자칭 상심공자 상심공자라고 말하던 백발 청년이 달려들어 간단히 팽인호를 구해냈고 백발랑자는 남궁서관과 풍검심을 구했으며 백발 소년은 다시 이쪽으로 달려와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했다. 홍개남과 남궁신 그리고 풍검진은 쉽게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백발 청년은 달아나는 사람들을 추격하며 하나씩 죽여버렸는데 그 속도와 수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것 같았다. 백발 청년은 뒤이어 돌아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무공이 뛰어난 그가 다가들자 상황은 급격히 끝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최절정고수 6명과 절정고수 10여 명이 모조리 죽음을 당했다. 팽인호 등의 부상도 있었지만 그들의 피해는 상대에 비하면 그저 미미할 뿐이었다. 싸움은 끝나고 모혹들에 불을 지르면서 문득 백발랑자가 그 검상이 있는 백발 청년에게 말했다. 둘째 오라버니 이제 앞으로 어쩔거죠. 백발 청년은 무의식적인지 바로 화검상 등이 숨어있는 절벽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다니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사실 우리는 이런 녀석들과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백발랑자는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남은 5명은 대수로 올 것이 없겠지만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자가 왠지 신경이 쓰여요. 그런 자를 두고 간다면 후환이 있지 않을까요? 백발 청년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그런 놈 하나 때문에 산속을 헤매며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냐. 그 놈은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여 숨었으니 나중에 후환이 된다고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을 것이다. 백발랑자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긴 둘째 오라버니의 말이 맞을 거예요.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면 을에 큰일을 놓치게 되는 법이죠. 나중에 놈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때 와서 다시 제거해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이내 간단히 상황을 수습하고 떠나갔다. 아직 불타고 있는 모옥들을 바라보며 서기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3장 4 그들이 이렇게 참혹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그 길을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만 우리 백혈단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화검상은 밖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그들의 태도가 수상하니 빨리 행동을 취합시다. 통로를 따라 좀 더 나아간 뒤에 서기현은 기관을 작동시켜 그 뒷방문도 폐쇄시켜버렸다. 두 사람은 이제는 빠르게 계속 나아갔는데 동굴은 여러 차례 돌고 돌아서 어느 지하수가 흐르는 거대한 천연동굴로 이어졌다. 그 지하수를 따라 잠시 더 나아가자 두 사람은 달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위로 갈라진 틈을 헤치며 올라가자 어느 작은 기암계곡이었다. 그곳에는 먼저 나온 4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중추전의 보름달은 아직 지지 않고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린 후에 화검상은 서기현에게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서기현은 무거운 표정으로 생각을 굴리다가 말했다. 오늘 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근의 동굴에서 은신하며 훈리를 도모해볼 생각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실 의향은 없습니까? 서기현은 웃으며 고개를 내져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간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다행히 이곳에는 은신할 장소가 많으니 우리는 계속 이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몸을 일으켰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부디 모두들 무사하시길 빌겠습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아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4장 곰 제44장 곰 서기현 등과 헤어진 이후 화검상은 다음날 정오까지 그 부근에 은밀히 머물며 그들이 다시 화를 당하지 않나를 살폈다. 그 철육무가 사람들의 떠날 때의 모습이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후로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서기현 등이 무사할 듯해서 그는 이윽고 그곳을 떠났는데 험한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불과 수십리도 가지 않아서 그는 문득 생각했다. 그 철육무가의 젊은이들의 무공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 그 윗대의 사람들과 부딪힌다면 내가 고전고전하게 되지 않을까. 화검상은 이제 곧장 정무맹의 총단으로 가려는 것이었다. 현재의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직접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마침 그의 현재의 무공은 곡선적 초절정의 경지에 있지만 곡선적 심검심검의 경지에 거의 육박해 있었다. 비록 초절정의 경지로 대홍락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그러나 진정한 대홍락의 경지라면 육신의 제약을 초월하여 무형지기 무형지기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심검 이상의 경지에 올라야만 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경지를 돌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발상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검상은 현재의 상황은 무학의 이치에 대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력의 도움만 받는다면 하나의 경지를 돌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곡선적 심검의 경지에 오르려면 30이 각자의 공력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화검상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 두 알의 자아신단 자아신단만 복용하면 그는 육갑자 육갑자의 공력이 증진되어 34갑자 34갑자의 공력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자아신단은 일반인이 복용할 경우 1갑자의 공력을 증진시키지만 그는 그것으로 한 알의 10갑자의 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금 그러한 성취에 오르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자 그는 즉시 움직여서 근처에 조용하고 은밀한 동굴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 정저했다. 현재 그는 모두 세 알의 자아신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한 알은 남겨두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일단 하나의 경지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 갑자의 공력이 더 증가하는 것은 그다지 커다란 의미가 없는 일이다. 0-0-0-2 다소 깊어질 것을 대비하여 벽곡단을 한 알 복용한 다음 그는 곧장 옥병에서 두 알의 자아신단을 꺼내 복용했다. 28갑자 28갑자나 되는 마당에서 고작 6갑자가 증진되는 것이기에 갑작스런 공력의 증가로 인한 무리는 전혀 없었다. 운기행공 운기행공에 들어가자 자아신단의 양력 양력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그의 신형은 앉은 채로 석자 가량 떠올랐으며 곧장 삼매 삼매경으로 접어들었다. 이 무공상태로 떠오르는 높이는 공력이나 경지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이며 일정할 수는 없는 법이다. 마치 밝고 투명한 광채에 막막 이 흡사 갑자기 확산되듯 둥글게 일어나 그의 몸을 애워 쌌으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투명한 광채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미하게 열버져 갔는데 그것은 이른바 일천세맥 일천세맥이 타통되어 가는 것이며 진기가 무형지기 무형지기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생각보다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었는데 그로 인해 시간도 많이 소모되게 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들었으며 거의 자정이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다. 갑자기 비릿한 냄새와 함께 기척이 일더니 무슨 커다란 물체 하나가 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사람처럼 두 다리로 지면을 딛고 서 있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의 곰이었다. 그놈은 소리를 죽이고 거의 지척까지 다가왔지만 처음에는 흉악한 눈빛을 빛내며 허공에 떠있는 화검상을 주시하기만 했다. 혹시 이곳은 곰이 거주하던 동굴이 아니었을까 이윽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놈은 갑자기 그 큰 덩치를 날려 덮치며 앞발을 휘둘러 공격해왔다. 화검상은 지금 산매경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러한 광경을 잘 보고 있었다. 무공이 초상승의 경지에 오르면 의식하지 않아도 호신강기 호신기가 절로 일어나 있는 것이니 이렇게 운공 중에 습격을 받는다고 해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다. 덩치만큼이나 그 곰의 힘은 엄청났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화검상의 몸은 앉은 자세 그대로 동굴의 뒤쪽으로 날려갔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즉시 호신강기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동굴의 벽에 부딪히는 충격을 완화시켰고 이어 마치 둥근공처럼 가볍게 탱겨져 나와 그의 몸은 원래의 자리에 그렇게 되돌아왔다. 화검상의 몸에서 자연이 일어나는 호신강기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등의 여러가지 변화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써 그 반탄력 반탄력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 덩치 큰 곰은 마치 자신의 공격을 자신이 받는 것과도 같아서 벼랑간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고 잠시 정신이 어지러운 듯 멍청한 표정을 보였다. 하지만 그놈은 일순 크게 노한 듯 크악하는 괴성을 지르며 재차 공격을 해왔다. 이번에 놈의 공격은 그저 단순히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앞발을 동시에 휘둘러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써 앞의 것은 허초허초와 같고 뒤의 것은 실초실초와 같은 것이었다. 앞의 공격은 가볍게 스치는 정도이고 뒤의 공격은 아주 맹렬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가벼워도 그 기운이 있는 만큼 처음의 공격에서 다시 반탄력을 받고 놈은 뒤뚱거렸으며 뒤이은 공격에서 허치면서도 다시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화검상의 몸은 이번엔 아까의 절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한 번의 경험이 있는 만큼 호신감기의 움직임이 보다 영안해지게 된 것이다. 이 곰은 아주 크고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병장기와 다름이 없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들은 전혀 화검상의 몸에 닿지도 못했다. 화검상은 처음에는 운공을 중단하고 놈을 우선 물리칠까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한두 번 부딪히고 나자 그의 생각은 이내 달라졌다. 비록 일방적으로 위험하게 얻어맞는 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호신감기와 같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기운의 움직임을 단련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현재의 운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심검의 경지에 오르는 것은 그런 호신감기도 무협지기가 되는 것이며 이런 단련을 통해 그 경지에 오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화검상의 내공이 거의 완전한 곡선적인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지 만일 직선적이라면 도움을 죽이는커녕 주화인만은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방해만 될 것이다. 그 곰은 이미 약간의 내상 내상을 입은 것 같았다. 놈은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마치 원수를 노려보듯 적개심을 가지고 화검상을 노려보면서 이번엔 달려들어 껴안고 이빨로 깨물려고 했다. 화검상이 가만히 떠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놈은 껴안는 일에는 성공을 했다. 그러나 막상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깨물려고 했을 때 갑자기 옆구리와 가슴 팔뚝 등이 심하게 아파오며 목이 옆으로 돌아갔다. 비단 아파서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이 옆으로 꺾여져 부러질 것 같으므로 놈은 즉시 괴성을 질러대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고소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4장 1 물러서는 동작에서는 반탄력이 작용하였으므로 놈은 이번에도 쿵하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이 곰은 보기에 그저 평범한 놈이 아니라 거의 역물에 가까워진 놈인 듯했다. 행동하는 것이 그저 마구잡이가 아니라 제법 영악스러운 면모가 있었다. 이번에 입은 상처는 제법 컸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놈은 화검상이 지금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지 그대로 벌렁 들어놓은 상태로 염두를 굴리며 눈알만 반짝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더욱 움직임이 신중해졌다. 조용히 화검상의 지척까지 다가든 그 놈은 갑자기 몸을 번쩍 날려 화검상의 머리 위를 뒤덮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그 육중한 몸을 이용하여 화검상을 압사시킬 모양이었다. 당연히 그 놈은 이번엔 더욱 큰 실수를 한 것이다. 화검상의 몸을 압사시키기는커녕 미처 머리에 다치도 못하고 심하게 튕겨져 날려가 동굴의 천장에 부딪혔으며 괴상한 비명소리와 함께 다시 바닥에 떨어졌다. 동굴의 천장에는 뾰족하게 생긴 종류석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심한 외상 외상을 입었을 것 같은데도 놈의 가죽은 의외로 튼튼한지 전혀 외상을 입지 않았고 다만 내상만 훨씬 가중되었다. 놈이 아무리 역물에 가깝다고 해도 일단 그 흉성 흉성이 폭발하게 되면 더욱 미련스러워지게 되는 법이다. 이제 극심한 내상을 입고 흉성이 폭발하게 되자 놈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마구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대부분은 덩치로 압박하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것이었는데 물론 화검상의 몸은 갈수록 조용해졌고 놈의 내상만 늘어갔다. 놈은 의외로 지구력이 강한 편이었다. 그렇게 계속 내상을 입고 나뒹군은 가운데에서도 놈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 공격을 해왔다. 그 공격은 밤이 지나고 다음날 정오까지 계속되었다. 그 놈은 이제 흉성이 발작하여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지구력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정오 무렵이 되자 놈은 드디어 심하게 지치고 깊은 상처를 입어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마침내 벌렁 나가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흉성이 폭발하던 두 눈은 이제는 고통에 겨워하고 있으면서 애처롭게 보이기까지 했다. 화검상은 이에 분산되었던 마음을 정리하고 깊이 삼매경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도래한 것이다. 깊은 삼매경에 이른 상황에서는 시간의 흐름조차 망각하기가 쉽다. 마치 화살처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해가 지더니 어느새 자정 무렵이 되었다. 이때 화검상은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 있었다. 과양으로 그의 무공이 심검의 경지에 도달하면서 일천세맥 일천세맥이 완전히 파통되는 순간인 것이다. 이 곡선적 무공은 본래 완전한 흐름을 타고 있어서 그러한 경지를 넘어서는 일도 특별한 장애를 느끼거나 충격을 받지 않는다. 마치 그것은 갑자기 마음이 트이고 전신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느낌의 변화와도 흡사한 것이었다. 이제까지 허공에 떠있던 그의 몸이 느릿하게 지면에 내려앉았고 그의 몸에서 터져나오던 진기의 막막이나 광채도 사라졌다. 마치 그는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이는 실로 그가 비로소 곡선적 심검심검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화검상은 00002 끝나자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두 눈은 맑고 고요한 것이 마치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은 자정이라 다소 어두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눈앞에 무엇인가가 앞에서 달빛을 가로막고 있었다. 바로 그 덩치 큰 곰이 어느새 그의 앞에 일어나 앉아 멀거니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화검상은 손가락을 들어 놈의 머리를 가볍게 두들겼다. 혼이 나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앉아 있단 말이냐. 화검상은 그 손짓은 비록 가벼웠으나 놈은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심하게 고통스러워 했다. 그 엄청난 능력을 보자 놈은 일숭놀라고 괴상한 비명을 마구 내지르며 황급히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아 그래도 덕분에 심심하지는 않았군. 화검상은 미소한 뒤에 몸을 일으키며 가볍게 움직였다. 어느새 그의 신형은 허공을 가볍게 날아 동굴밖에 이르렀고 몸은 아직도 구름처럼 허공에 떠 있었다. 비록 중추절의 보름달과 같지는 않지만 이날의 달빛도 휘영청 밝아 사위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생각보다 더 시간이 지체되었군. 서둘러야 하겠다. 일순 그의 신형은 밤하늘을 날아 남쪽으로 아득히 사라져갔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소림사가 있는 숭산숭산의 부근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화검상은 아직 그곳에 볼일이 없기에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노산성 노산성 이곳은 이제 서남쪽으로 백여리만 더 가면 정무맹의 총단에 이르게 되는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근래에 이르러 제법 문물이 번성해졌다. 이것은 오가촌과 같은 작은 마을이 아님은 물론이다. 대략 이틀 가까이 지나서 화검상은 그 노간현성의 어느 주로 앞에 이르렀다. 지금은 정오 무렵이라 식사를 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주루는 가득 차있었고 화검상도 또한 배가 고파왔다. 하지만 그가 유독 이곳으로 온 것은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2년 2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더러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늘 그는 제법 은자를 썼다. 포목점에서 화려한 의복을 사서 설쳤으며 변기점에서 제법 멋들어지게 보이는 장검장검을 하나 사서 걸쳤다. 물론 가지고 있던 장생보검과 당검을 몰래 부근의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었는데 그것은 화산파의 사람들이 알아볼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평범한 용모로 했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었으나 도단한 수염을 깨끗이 밀고 얼굴도 단정히 했다. 누가 본다면 그를 그저 시골의 부잣집 도령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주로의 안으로 들어가자 점원 하나가 다가와 그의 위아래를 살피며 말했다. 손님은 식사를 하실 거요. 아니면 술을 마실 거요. 약간 이상한 질문이기는 했지만 화검상은 1층 내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미 그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한 양쯤 되는 은덩이를 그의 손에 건네주며 다소 오만한 듯이 말했다. 나는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잠시 쉬러 가려고 하네. 좋은 자리로 안내하게. 점원은 뇌물을 받고 나자 이내 안색이 부드러워지고 움직임이 빨라졌다. 아 예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사실 2층은 중요한 손님들만 대접하는 곳입니다. 과연 점원의 말대로 1층과는 달리 2층은 그렇게 손님이 많지도 않았고 시끌벅적하지도 않았다. 시설 등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지만 이들을 이렇게 구분하여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2층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망이 좋다는 것이다. 점원은 화검상을 2층에 구석지고 작은 자리로 안내한 다음 말했다. 사실 이런 곳에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죠. 그것은 이런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마땅히 그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화검상은 내심 눈살을 찌푸리며 욕을 했다. 이런 미꾸라지 같은 자식이 겨우 이런 자리를 주고 또 뇌물을 달라고 하는군. 화검상은 품속에서 10냥짜리 은원보 은원보 하나와 2냥짜리 은덩이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뒤에 보란듯이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보다시피 여기에는 두 개의 은자가 있네. 자네는 이중 어느 것이 말을 할 것 같은가. 점원은 어리둥절해하는 한편 눈빛이 탐욕으로 빛났다. 그야 헤헤헤 나리는 정말 영웅 호걸이시군요. 정말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말과 함께 점원은 재빨리 그 은원보를 집어들려고 했다. 한데 어찌된 셈인지 그 두 개의 은자는 각기 화검상의 양손에 어느새 들려져 있었다. 화검상은 짐짓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네는 큰 것이면 말을 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인에만 기실이 두 개의 은자는 둘 다 말을 하지 못하네. 말을 하는 것은 오직 이 사람이지. 자네는 어떻게 하면 은자를 벌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점원은 이미 무리민들을 많이 상대해봤고 또한 조금 전에 신기한 화검상의 손속을 보고 그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다. 점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내져왔다. 소희는 지금 무척 바쁜 몸입니다. 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주문을 하시면 음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고 내심 소리쳤다. 아 실수다. 이 녀석은 눈치가 빨라 도저히 먹혀들지 않는군. 화검상은 이어 그 두 냥짜리 은자를 흡사 가위질하듯 두 손가락으로 잘라 두 개로 만든 다음 그 두 개에는 조각 모두를 점원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음 그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일세. 나는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술과 음식을 맛보고 싶네. 자네가 수고해주도록 하게. 하지만 만일 술과 음식이 늦어지게 된다면 나는 자네의 머리가 이 은자보다 더 단단한지 봐야겠네. 단단한 은덩이를 그렇게 반듯하게 간단히 자르려면 손가락에 검강검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역시 흔하게 볼 수 없는 재주이다. 인류급의 건망건망이나 절정급의 검기검기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가 어렵다. 점원은 안목이 제법 있어서 다소 놀란 표정으로 화검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화검상이 계속 거만한 눈초리로 바라보자 이내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예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점원이 그렇게 물러가자 화검상은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는 문득 크게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 뜨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아니 당신들은 바로 하하하 이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가에 천륜 무가의 사람들과 남궁신 남궁설환 등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화검상은 이어 빠르게 그쪽으로 다가가서는 예의 그 상심공자라는 백발 청년에게 쓱 오른손을 내밀었다. 하하하 오랜만에 다시 보는군요. 그 백발 청년은 차가운 기색으로 화검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냉소하며 대꾸했다. 흥 이건 바로 당신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겠지. 우연일 리가 있겠는가 화검상은 멍하니 그를 마주 바라보다가 문득 머스크해진 표정으로 손을 거두어들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해 당신은 과연 몫이 총명하여 내 의도가 단숨에 탈론하고 말았군요. 하하하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수단을 써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백발 청년은 냉소하며 말했다. 전날에는 그렇게 바쁘게 달아나더니 오늘은 또 무슨 속셈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왔는가? 화검상은 눈살을 찌푸리며 짐짓 무겁게 손을 내져왔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오. 내가 얼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으니 하지만 나의 이 사랑은 진실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 점에 부끄러움도 없다고 생각하오. 말과 함께 그는 은근히 견눈질을 하여 차갑게 외면하고 있는 남궁설완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백발 청년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흥 또 사랑 때문이란 말인가? 화검상은 슬쩍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오늘 어떤 비법 비법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할 거요. 백발 청년은 그의 차림새를 한 번 살피더니 조소하듯 말했다. 그새 당신은 부자가 되었나 보죠. 화검상은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그렇지 않소. 나의 이 깊고 깊은 사랑에 비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재산은 실로 아무것도 아니오. 하지만 당시 당신이 그 많은 꽃들을 사라고 했을 때 나는 깨달았어야만 했소. 백발 청년은 실소하며 말했다. 뭘 깨달았어야만 했다는 말이오. 화검상은 다시 한 번 남궁설완을 지그시 훔쳐본 후에 말했다. 꽃을 산다는 것은 곧 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오. 그 은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나는 실로 이 죽음보다 더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소. 하지만 빌어먹을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일종의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소. 이런 이런 회의가 든다는 것은 실로 나의 못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소. 백발 청년은 실소하며 화검상을 주시하다가 말했다. 당신은 대체 사랑을 하러 온 거요. 아니면 말을 하러 온 거요. 어이쿠 이런. 이 자식이 또 눈치를 채는군. 화검상은 내심 안색이 붉어지며 말했다. 물론 사랑 때문에 온 거요. 한데 당신은 어째서 내게 이런 회의가 일어났는지 묻지 않는 거요. 백발 청년은 실소하며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안 프린터 캡쳐를 정지하고 엔터를 누르십시오.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항권 제44장 3 대체 어떤 회의가 일어났단 말이오. 화검상은 무겁게 한숨을 내쉰 다음에 말했다. 이런 이런 분위기는 음 매우 좋소. 음란은 당시 또 한 명의 절세미인 절세미인을 보게 되었소. 나는 생각했던 거요. 왜 나는 하필이면 보다 어려운 쪽을 택했을까. 저 너그러운 눈에 여왕여왕 아니 공주 공주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건 바로 운명의 화살을 맞은 것이 아니겠소. 백발랑자가 문득 차갑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보이나요. 어째서 내가 너그럽다고 생각을 하죠. 화검상은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낭자는 내 사랑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총명하며 지혜롭소. 그런 사람이 너그럽지 않을 리가 있겠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낭자는 내게는 관심을 갖지 말아주길 부탁드리오. 나는 오직 내 사랑에게만 열정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말이오. 백발랑자는 싸늘하게 냉소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행복하겠군요. 화검상은 짐짓 한식하며 고개를 내져웠다. 그렇지 않소. 휴. 나는 여기에 이르러 인생을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소. 과연 사랑은 무엇이고 이별은 무엇인가. 과연 인생 인생이란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것일까. 백발 청년이 문득 차갑게 말했다.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오. 인생이란 이렇게 괴롭고 애절한 것일까. 내 스스로 가슴을 베었어도 눈물은 떨어지는구나. 화검상은 그를 돌아보더니 말했다. 당신의 말은 일리가 있소. 백발 청년은 어느새 애상이 가득한 표정이 되어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상심 상심 상심. 무엇이 상심인가. 이 마음을 이미 배워버렸는데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저 하늘은 저토록 푸르는데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은 막을 길이 없구나. 마침 그때 점원이 눈치 빠르게 이쪽에 탁자에 술과 음식들을 차려놓고 돌아갔다. 화검상은 술잔에 술을 따르고 들어올리며 말했다. 우리 술이나 한잔합시다. 백발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오 나의 이 눈물은 오직 흐르는 피만이 멈추게 할 수 있소. 화검상은 내심 크게 뜨끔하여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이런 우라질 녀석이 나보다 한술 더 뜨는군. 그러나 화검상은 겉으로는 태연히 손을 내져었다. 그건 안 될 일리구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 자격이 없소. 당신은 진정한 상심이 무엇인지 아시오. 이른바 상심 상심이란 것이오. 사랑하는 내님을 찾아 벨리 길을 걸어서 왔네. 이미 왔어도 볼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내님은 다른 사람을 사모하여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거늘. 나는 다만 먼 길을 떠나는 길에 들렀을 뿐이라고 말하였네. 백발 청년은 화검상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이 지금 그렇다는 말이오. 화검상은 손을 내져었다. 아니 나도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을 뿐이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심정이오. 백발 청년은 잠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다만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풍류 풍류를 알지 못하니 반드시 당신을 죽이게 될 것이오. 화검상은 들고 있던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남궁설환을 바라보며 말했다. 들었소. 나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왔는데 당신은 얼굴을 한 번 돌리지 않는구려. 남궁설환은 드디어 참다 못해 고개를 돌리며 살기 띈 시선으로 싸늘하게 말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이렇게 능욕하다니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죽이고 말 것이다. 이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일까. 화검상은 남아있는 술을 병째 들고 들이키더니 몸을 일으켰다. 알겠소. 우리는 이제 서로 남남이고 나는 앞으로 그대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먼 길을 떠나는 길에 들렀을 뿐이오. 말과 함께 그는 느릿하게 휘청거리며 밖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홍계남이 문득 전음으로 가장 나이 많은 백발 청년에게 물었다. 지금 바로 저자를 잡아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날카로운 인상의 백발 청년은 싸늘하게 웃으며 전음으로 대꾸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저자가 일단 이곳으로 온 이상 쉽게 떠나지는 않을 테니. 화검상은 그 주루를 나와 느릿하게 거리를 거닐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멍청한 표정으로 계속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윽고 그는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걸어가지 시작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록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그가 워낙 느리게 걷고 있었기 때문에 숲속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황혼 무렵이었다. 이 숲은 비록 험하지는 않지만 산짐승들이 덜어 있었다. 마치 그 산 위로 오르려는 듯이 계속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측면에서 기척이 일어나며 무엇인가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화검상은 마치 너무나도 멍청해져서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일숭쾅하는 소음과 함께 그의 신형이 허공으로 날려가 근처의 나무에 사정없이 부딪히며 굴러떨어졌다. 느닷없이 달려와 그를 들이받은 것은 한 마리의 커다란 멧돼지였다. 그놈은 자신이 들이받았으면서도 그 반탄력에 의해 석차나 뒤로 밀려났으나 지면을 힘차게 딛고서 간신히 넘어지지 않고 있었다. 화검상이 잠시 누운 그대로 있다가 일어나자 그놈은 몹시 화가 난 듯 씩씩거리며 다시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검상은 멍청한 표정으로 그 멧돼지를 바라보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 사방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다. 그런데도 너는 굳이 내가 먹고 싶었단 말이냐. 그 멧돼지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다시 거세게 달려들었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자 제삼 탄식하며 허리춤에서 장검장검을 뽑아들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안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4장 4 어쩔 수가 없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건법 하나를 떠올리며 엄숙한 표정으로 비스듬히 초식초식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변이 발생했다.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서인지 그는 그만 멧돼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초식을 전개해버렸다. 그는 한순간 빠르게 멋들어진 초식을 전개했으나 그가 초식의 전개를 끝내고 멋진 자세를 잡을 무렵 그 멧돼지는 그제서야 그의 앞으로 돌진해들고 있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멋진 자세로 고개를 숙인 그의 이마와 멧돼지의 머리가 그만 정통으로 부딪혔다. 그가 조금 움푹 패인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멧돼지는 부딪힌 다음 뒤로 튕겨져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에 화검상은 고개를 들며 멍청한 표정으로 이마를 툭툭 쳤다. 이거 희한한 일이로군. 내가 갑자기 철두공 철두공이라도 연마한 것이 아닐까. 그의 이마는 물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멧돼지는 이미 머리가 깨져서 죽어 있었고 두 개의 송곳니도 부러져 있었던 것이다.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게다가 나도 너처럼 이마로 들이받지 않았느냐. 문득 그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천둥치듯 일어났다. 그는 점심때 고작 술 한 병을 마셨을 뿐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 있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천하에는 그런 여자가 또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죽은 멧돼지를 한 손에 들고 도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질 무렵 그는 제법 널찍한 공지에 당도했다. 오는 도중 준비한 두 개의 말뚝과 하나의 긴 장대로 죽은 멧돼지를 걸어서 아래쪽에 불을 지피고 굽기 시작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보 무림야그 출력일 98104 제목 화산문화 2 부한권 제45장 몽시가문 몽시가문의 후예 제45장 몽시가문 몽시가문의 후예 멧돼지를 굽기 위해서는 우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낸 다음 돌려가며 구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런 일에는 서툴어서 그냥 불만 떼고 있었다. 멧돼지의 털은 이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타들어갔고 점차로 그런대로 잃어가기 시작했다. 다행인 것은 이 부근에도 뗄감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맑고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불길은 활활 타올랐고 그 불빛을 받으며 화검상은 옆에 길게 들어놓았다. 뱃속에서는 연심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태연히 말을 중얼거렸다. 솔직히 그 백발랑자는 멋있었고 좋았지만 그 옆에 다른 낭자도 그리 빠지는 편은 아니었다. 음 몽천화 몽천화 몽천화야 너는 그러고 보면 공연이 서둘러서 고생을 자초한 것이 아니냔 말이다. 그런 사나운 여자들 말고 시골에서 소박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들도 있을지 모른다. 화검상은 이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아까의 그 몽몽 몽시검법 몽시검법은 약산 이상했다. 비록 한 번 먹을 부려본 것이기는 해도 어떻게 상대도 없이 그 검법이 끝까지 펼쳐질 수가 있었을까. 상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검법이라면 이건 이건 약간 이상하다. 마치 누구의 검법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화검상은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어 누운 채로 천천히 검법을 시전해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피곤한지 잠이 들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제법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 이미 멧돼지는 시커멓게 타버리고 아래쪽에 불은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유쾌한 표정이 되어 몸을 털고 일어나더니 검게 타버린 멧돼지의 앞으로 다가가 껍질을 벗겨내고 장검으로 고기를 도려내어 먹기 시작했다. 껍질은 시커멓게 탔지만 안쪽은 타지 않았고 오히려 알맞게 잘 구워져 있었다. 그는 장검을 휘둘러 껍질과 내장 등을 모두 떼어내고 골고루 맛을 보다가 문득 탄성을 지르며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역시 좋군. 좋아. 나는 차라리 검법보다는 요리 쪽에 더 재난다.